마운트앤블레이드 2 배너로드 시작합니다 예전에 마운트앤블레이드 워밴드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제 채널에서 두번째로 많이 한 게임인데 이번에 배너로드가 나오고 한글화도 나왔습니다 공식 한글화가 아니라 유저 한글화가 나왔습니다 번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원래 공식 한글화가 나온다고 하는데 공식 한글화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엄청 나중에 나올 것 같다고 해요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유저 한글화로 그냥 할까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저장된 게임은 블록이고 새 캠페인으로 하는 것 같죠? 이 게임이 아직 얼리억색스 상태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다 문제가 생겨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죠 되게 약간 빠져서 굉장히 즐기면서 했었는데 투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네요 사실 워낙 이제 밀려서 나왔기 때문에 나온다 나온다 하고 좀 잊고 있었는데 이거는 문화권을 선택하는 게 있네요 기존에는 문화권 선택하는 게 아 있었죠? 있었다기보다는 마지막에 어디로 갈지 나라만 선택했었는데 이번에는 문화권이 따로 있군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다 나오네요 전투에서 병사들이 얻는 경험치가 증가합니다 설원에서 이동속도 감소 효과가 완화됩니다 와 이거 굉장히 좋네요 이거는 이제 설상 같은 데서 싸우면은 도망가기도 편할 것 같고요 치구 빠지기도 좋을 것 같고 어 성벽 수리 공성 이거는 이제 후반에 정말 좋겠네요 성벽 수리는 전작에는 없던 거였던 것 같죠 사실 저도 이제 원을 한 지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를 짓는다거나 그런 게 있고 공성무기는 이제 공성전할 때 공성탑이나 사다리 같은 거 얹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공성 무기 쪽은 굉장히 좋네요 이거는 이제 빨리 될수록 훨씬 효율적이니까 상단을 30%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래 불이익이 10% 감소합니다 어 이것도 정말 좋네요 초반에 저는 이제 무역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되게 조용하네요 게임 노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쿠자히트 얼리억스 쓰라 그런가 캠페인 맵에서 기병의 속도가 10% 증가합니다 캠페인 맵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마을이라던가 전쟁 뭐 이런 거겠죠 부자킴이요 숲에서의 부대 이동 속도가 감소 효과가 10% 완화됩니다 아 이거는 20%고 이거 10%인 거 보니까 확실하게 설원보다 숲이 훨씬 많나 보네요 그래서 약간 이제 값이 준 것 같죠 이거는 뭐 사실 뭐 처음 하는 걸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고 싶은 만약에 새로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날지로 정하겠습니다 블란디아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평범한 사람인 것 같죠 여기서 이제 진형적으로 약간 특색도 특색이 가장 이제 옅은 이게 추운 땅 약간 스카이 림 냄새도 나네요 난 추운데 싫습니다 칼라디아 제국은 세퇴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국이네요 약간 제국은 너무 갑갑할 것 같고 느낌이 약간 좀 자유로워 보이는데 숲이랑 쿠자이트 쿠자이트랑 숲이 그리고 아세라 아래쪽 세 개가 좀 자유로워 보이네요 다시 태어난다면 안녕하세요 아 나 숲은 벌레 나와서 싫습니다 아 저 벌레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둘 중 하나인데 이야 저는 사막은 한번도 감은 적이 없는데 사막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하긴 여기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아 개인적으로 좀 로망이 있습니다 사막하면 나오는 로망들이 있죠 옛날 영화에서 사막 서부 영화도 많고 자 아세라이는 나아사 사막의 후예들로 베두인과 오아시스 근처에서 자꾸 자꾸 농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막의 후예고 농부라고 하네요 디진몬 소울체이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들은 승마술가 여러분에 대한 지식 특히 의학으로 유명한데 대륙에서 가진 가장 값진 그들의 무용로를 얻는 것입니다 각 가문의 스스로 혈통이 몹시 자랑스러워하며 서로 질투하고 있지만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 그를 규합한다면 남쪽의 주여 세력으로 떠올릴 것입니다 음... 그렇군요 만수르킴 이걸로 가도록 하죠 의학도 잘한다고 하네요 의학이랑은 약간 좀 안 어울리는데 킬터 설정이 있네요 사실 원에서도 세부 설정이 있긴 했죠 사실 원보다 그래픽이 훨씬 좋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딱히 잘생겨지거나 뭐 예뻐지거나 그러진 않네요 뭐 전쟁 게임이 이렇죠 저는 이런... 리얼한 얼굴이 좋습니다 강해보이게 만들어야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간 지나면 나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얼굴 제일 크게 만들어서 얼굴로 무기 막낸다 눈을 좀 건드려야 돼 아... 아냐 뭔가 좀 작아졌어 오 이러니까 좀 더 동그랗죠? 관자놀이도 좀 늘려야 돼 그렇지 와... 얼굴이 아니라 그냥 바윈데? 눈 크기 눈도 크고 눈이 커야지 멀리 보죠 귀 모양 귀는 이제 귀가 이제 격투기 선수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투고 끼면은 귀는 다 가려지니까 쓸모가 없나? 귀는 좀 줄이자 귀 크기 귀는 귀가 커야지 소리를 잘 들을까요? 왜 격투 만화에서 보면은 귀에다가 손가락 집어넣어서 막 죽이잖아요 난전을 대비해서 귀를 줄이겠습니다 손가락이 안 들어가게 얼굴 비대칭 얼굴 비대칭은 왜 있는 거야? 아 이러니까 화나 있는 거 같네 이렇게 눈 원래 이제 진정한 이제 강자의 상은 눈꼬리가 올라가 있거든요 항상 화나 있는 얼굴 화나지 않았는데 행복해도 불행해 보이고 건들면 다칠 것 같은 얼굴 왜 이렇게 눈높이가 이건가? 어 눈을 좀 해서 눈 위에 살을 늘림으로써 속눈썹을 가림으로써 더 강해 보이는 모습 아 이건 너무 역겹고 눈 깊이 눈이 커야지 눈에서 약간 이제 광선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이제 올라갈 겁니다 눈꼬리가 양쪽을 올려서 약간 이제 킹덤의 노고미 같은 눈으로 이걸 내려야지 더 무서워 보이지 않냐 아 이거 너무 너무 약해 보이는데 노래가 하나도 없어 눈 사이 좀 늘려주고요 아 이건 너무 건방지고 이거 너무 건방지다 이건 이건 아니야 눈동자 색 눈동자는 시껌해야죠 코 코 코가 좀 날카로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왜 이렇게 아무리 해도 세 보이 오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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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너무 찐이다 이 정도가 적당하네 코뿌리 코뿌리가 어디죠?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적당하게 내려줘야지 또 코가 앞으로 나와보이죠? 코 코스는 살짝 내려주면서 약간 이제 냉열해 보이게 안녕하세요 코 크기 코가 크면은 코가 잘려나갈 것 같으니까 좀 줄여주고 코 넓이 넓으면 너무 돈 욕심 많아 보이니까 거래도 해야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수수해 보이면서도 아이 강해 보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수수해 보이지? 아 맞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배너로드를 하라는 댓글이 있었죠 이 게임은 이제 풀버전으로 올라갈 겁니다 콧날 사실 디소체도 정말 많이 달렸는데 지금 앱 플레이어가 하핳 앱 플레이어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요즘께 그래서 좀 걸을까 해요 사실 많이 찾아봤는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걸 할지 디소체를 할지 아 이거 조금 아 이거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비대칭 같은 거 넣어놓지 말고 좀 아 눈이 너무 약해 입 넓이 원래 이제 입이 커보여야 좀 쎄 보이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 중에 입이 큰 사람이 많죠 격투기 선수 중에 입은 좀 잡 입술 작게 하고 웃을 때 무서워 보이잖아 입이 커야지 얘가 웃을 줄 모르겠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입술 모양 아 이거 솔직히 뭐 변해도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턱선 아 턱이 두터워야지 턱모양 아 이제 돈은 많아 보인다 이러니까 확실하게 그렇지 그렇지 어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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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닌데 코가 너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아 너무 찐따 같잖아 이러니까 턱을 좀 집어넣어봐 아 얘 너 왜 이렇게 인종이 이렇게 보이지? 약해 보이지? 아 이게 뭐야 이럴 리가 없어 왠지 필리핀 교도소에 있을 것 같은 상이잖아 아 아 아 아 몸 사이즈가 커져요? 이건 뭐 어떻게 들어보는 거죠? 우와 이거다 와 이거다 와 이거다 사나이다 피부색을 검게 하면 더 강해 보이지 않을까 잠깐만요 아 이러니까 시체 아예 시체처럼 만들어서 위험하면 죽은 척하기로 저는 키로 가겠습니다 명장은 커야죠 원래 이제 만화적인 표현으로 좀 크지 않습니까 명장들이 만화적인 표현으로 장수를 보면은 뭔가 키가 한 3,4m 될 것 같고 아 눈이 문제네 이거 눈이 지금 함정카드거든요? 뭐가 문제인거야 눈을 아예 조여버릴까? 아 아 이거는 무슨 흑 뭐야 이게 이게 뭐가 변하는 거야 눈꺼풀을 좀 올리자 너무 끔찍하게 생겼어 야 얼굴 좀 집어넣어 다 집어넣어 눈 엄청 커 괴물같아 캐릭터 만든거 다 초기화하겠습니다 중간으로 간다 뭐든지 뭐든지 중간만 가면 되는 법 와 겁나 중간 모든게 중간 아 모든게 중간 도비네 진짜 사람으로 변했어 괴물에서 와 역시 만들고 봐야돼 진짜 사람이네 와 사람 됐어 괴물에서 야 좋구요 수염은 뭘로 하지 아 여부리 수염 없나 길어가지고 막 이제 수염 막 아래로만 쭉 길어서 아 이거 말고 이거 너무 더럽잖아 수염을 쓸어내리면서 생각하고 있으면 뭔가 이제 똑똑해 보이고 여부리 수염이 없네 여부리에 수염이 없어요 아사리 아니면은 이제 왕기장군처럼 세 갈래로 밑에 나있던가 거슬리지 않게 아 너무 너무 인중이랑 지금 힘을 많이 줬는데 이런거 옳지 않습니다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야 쎄보인다 얘는 아 똑똑하게 갈까 똑똑한 수염 아 이건 이제 마을촌장님이구요 아 이거 귀족인데 이거는 야 이거다 야 이거다 와 어쩜 간사한 수염이 있지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거는 이제 약간 예술계통하는 선생님 같네요 그림같은거 잘 그리는 어 대장장이 요술사 할아버지 드워프 아 격투기 선수다 하하하 역겨워 머리 없고 이것만 있는 것 봐 와 너무하고 이건 이제 군인상인데 좀 노병이다 노병 아 바이킹 아 이건 왜 이건 뭐죠 아 나네 나 귀찮아가지고 대충 밀고 안 미는거 내 얼굴이 아플 때까지 안 미는 와 이렇게 세세하게 된단 말야 와 중국인 와 간사함 플러스 간사한 수염 너무 간사하고 와 이거 너무 맘에 든다 이정도면은 거의 이제 아군이어도 살해당하겠다 아군한테 아무 짓도 안했는데 마치 적이랑 내통하고 있는 것 같은 수염 오케이 인정 와 이거는 또 이제 서양의 이제 간신배 이건 거지 간신배 이거는 산적 간신배 이거는 도둑 간신배 이거는 흑장 간신배 이거는 호스트 간신배 이거는 격투기 간신배 이거는 깡패 간신배 이거는 사냥꾼 간신배 이거는 이건 이종격투기 간신배 이거는 오카마 간신배 이거는 사제 간신배 이거는 아 마을 간신배 아 간신배네요 그냥 다 와 세상에 맙소사 야 이거는 몽골 간신배네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너무 멋있다 이거 하하하하 여동생 여동생이네 여동생 하하하하 하하하하 헉 이건 뭐야 너무하네 차라리 이렇게 날 바에는 이게 낫겠다 이렇게 나면 또 놀림 받거든요 아 여기봐 좀 어 너 이제 시작이야 탈모 시작이야 사실 이거 탈모 아니고 이거 숯 많은거거든요 옆으로 양쪽으로 머리를 당겼을 뿐 이거 하나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탈모라는 말도 못나오게 너무 당당해서 와 이 정도면은 거의 팬티 안입고 스타킹 입은 수준인데 그 정도 비주얼인데 너무 맘에 든다 하하하하하하 너무 좋다 이거를 묶은 의도를 모르겠어 하하하하 이걸 하하하하 이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사이에 넣은 그 의도를 모르겠어 너무 멋있어 너무 맘에 들고요 이걸로 가죠 오 깜짝이야 왜이래 아 이걸로 바뀐 줄 알았네 아 노래가 진짜 하나도 없네요 노래를 좀 틀면서 하겠습니다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 연인인 노래가 있죠 유튜브의 연인 무료음악 좌작권 승인된 무료음악 사실 여기서 제가 좀 생각해 둔게 있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등등씨가 있군요 이번 작품 사실 저는 진흥캐를 할라 그랬는데 이번 작품부터는 이제 전작이랑 다르게 검을 한번 휘두르면은 여러 명이 맞는다고 해요 창을 할지 검을 할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판정이 같은 편이 가까이 있으면은 원래 이제 안 안 때려졌잖아요 그게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너무 과한 것 같고 검으로 가도록 하죠 공성전에서 얼마나 여러 명 쓰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도끼랑 다르게 여긴 양손 망치가 있잖아요 양손 망치는 이제 방어를 해도 방어가 안되거든요 데미지가 쓰면은 전작에서는 만약에 방어를 씹은 채로 전부 때려버린다 야 그런게 가능한진 모르겠지만 있으면은 가야겠네요 설명이 안 나오는데 아 이렇게 선택하는 거구나 승마술 투척술 노예전사 승마술 포람 아 엄마 아빠구나 얘는 노인네가 있나 했네 거래 매력 사교 도시상인 농부 한손무기 이러면은 확실하게 포람이랑 한손무기는 안 찍는게 낫겠네요 양손을 쓰겠다고 정했으면은 활 정찰활 포람 이렇게 정해지면은 여기선 전투가 아니라 도시상인이 좋지 않을까요 어 나에 대한 반응이 좋아진다 지도력이 있고 거래를 하면은 이제 거래할때도 더 좋고 능지 이거 원래 다음 노래가 이렇게 안나오나 될 거 지도력을 와아 극혐 다음 거 도시상인으로 가겠습니다 어린 시절을 선택 오 오 이 머리 어린 시절이니까 좀 귀여운데 약간 애들 같지 않습니까 동자 같지 않습니까 지도력 어 지도력이 올라가고요 전술이 올라갑니다 술책이 올라가고요 야 간신배의 능력이네 술책 술책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이야 야 강한 완력 양손무기 어 이거는 수척도 들어있군요 어 양손무기랑 수척이 같이 들어있네요 원래 수척할 때 이제 방패 들고 수척이 가능한데 원에서는 수척이랑 양손무기 좀 안올렸던 것 같은데 오히려 약간 이제 활이랑 좀 어울리지 않았나 화살통을 하나 더 넣는다는 느낌으로 한손무기 운동능력 공학과 거래 공학은 솔직히 후반에 좀 쓰였었죠 원에서는 초반에는 거의 안쓰였고 지도력 매력 지도력 매력 둘 다 좋네요 승마술과 의술 사실 의술이 초반에 좀 큰 도움이 됐었는데 승마술도 붙어있군요 저는 뭐 이걸로 강의 지도력으로 할지 고민되는데 완력으로 가죠 덩치가 커서 이웃 아이들과 다툴 때마다 항상 주변에 있으려고 간신배인데 싸움도 잘해 와 완전체다 진짜 완전체 도시 나는 자라며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냈느냐 수전장에서 보냈다는 석궁과 전술 아 수전장에서 이제 전문 병사들은 원거리 무기로 석궁을 다루는군요 되게 현실적이네요 백날 칼질해봤자 석궁한대 맞으면 가차없죠 그리고 뒷골목에서는 한손목이 강개 강개도 있네 강개 너무 어울린다 말 안타고 뛰어다니면 운동능력이 상승이 돼요 어 그럼 뛰어다녀야겠네요 부두와 건설현장 야 이런 어렸을 어렸을 때부터 막노동을 운동능력 올라가고요 대장술이 올라갑니다 대장술이라는 게 있네요 대장술 그거죠 대장장인기술 어 여기있네 이런 게 있어? 설마 방어구에 내구도 있는 거 내구도 전작이 없었거든요 아 좀 불안한데? 없겠지? 그럼 귀찮은 거 안 넣어놨을 거야 거래 현실적인 게임을 좋아해도 내구도만큼은 거부하고 싶습니다 너무 역겹습니다 거래와 매력이 올라간다 시장과 상단 숙소에서 보냈다 이제 마트에서 오늘은 양파가 얼마입니다 딸기 딸기 약간 이제 날짜 간당간당한 거 세일하고 생활력 있게 보냈다 공학 10 지도력 10 공부한다 너무 잡게 되는데 좀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양손무기 없어? 한손무기 밖에 없네 여기는 경영가 있네 이건 약간 좀 후반인 것 같네요 지도력이랑 공학 아 둘 다 거래랑 매력이 좀 낫겠는데 거래랑 매력으로 하죠 매력이 올라가면은 거래할 때 좀 도움이 될라나? 아 당신 다른 이들의 동기와 대화에 따라서 매력지다 사실 상인이 얼마나 이제 도시 아닐 거 아니야 시장이면은? 상단 숙소 아니구나 상단이구나 아 난 도시 안에서 자라고 싶은데 일단 상단으로 가겠습니다 칼라디아에 자라면서 전쟁은 결코 피할 수가 없었다 강제로 전쟁을 했는데 상단으로 돌아래서 전쟁을 해야 돼? 아 그래요? 내구도 없어요? 다행이네요 활과 공학 활도 있군요 당연하게 활이랑 설마 석궁이랑 따로 분류돼 있나? 예전에 이제 숙련도는 따로 분류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당기는 힘을 찍으면은 석궁은 안 세졌죠 그냥 석궁은 자체적으로 셌죠 물 좀 더 해야겠지 야 예전에 마블하면서 진짜 배너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이제 대화 많이 나눴었는데 기대하면서 어 이 활을 좀 많이 하네 회활이 두 개내네 보병은? 포람이랑 한손무기 척후대는? 활과 투척술 투척술 이거 던지는 거야? 와 이거 좀 땡기는데 활이 좀 많이 들어가네 어 저는 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승마술도 있고 어 지금 좀 고민된다 투척술이 하나 찍혀있기 때문에 활을 할지 근데 이거 해도 어차피 활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저는 승마술로 가겠습니다 공학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죠 당장은 뭐 안 쓸 것 같고 너무 잡키 같은데? 이거는 좀 하나에 특화시킬 수가 없네 특화시켜서 만들라고 했는데도 방금 정찰병 골랐죠? 당신의 최고의 업적 어른이 되기 전에 최고의 업적 요즘 물에다가 빨대 꽂아서 먹고 있습니다 제 인터넷 방송 최대의 업적은 다크소울2 노데스런이죠 인생 최대의 업적 하면서 욕 엄청 하면서 키보도 부술 뻔 했죠 깨기 전까지는 최대의 업적은 스펠런키 염러대왕 이었는데 트위치 동시 송출은 제가 못합니다 트위치 제가 등록이 되어있어서 동시 송출은 금지 당했어요 양손무기와 한손무기 오 양손무기랑 한손무기가 같이 올라가는군요 활력 용기 명성이라는게 있습니다 명성은 예전에 그거 아니니까 전투에서 이기면 주는거 원에서 명성은 사실 뭐 원에서는 쓸모가 없었죠 별로 어느정도만 넘어가면은 명성이 많으면은 부대원이 늘어났던 것 같긴 한데 아 그게 모드였나 어찌됐건 어차피 늘어나니까 활력이랑 용기가 있네요 이거는 좀 봐야 알겠는데 활력은 빠르고 가기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근접전 대충 아 그렇구만 용기는 없는데 제어 있네 술책 사교지능 이렇게 있네요 전술과 집중전수가 에이 저 전술과 에이 집중 지도력 술책과 계산 계산은 또 뭔데 돈을 투자했다 능지 그리고 이제 활과 석궁이 올라가구요 제어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어는 여깄죠 원거리 무기를 사용할때 약간 이제 조준에 대한 보너스가 붙나보네요 운동능력과 이제 관계가 올라가고 간계 간계 어어 어감이 매력 사교 자비 관대 명예 명성이 좀 적고 명성으로 갈까요? 전투를 해야되니까 이러면은 양손무이가 2단계가 되네요 전투에서 적을 쓰러들였다 스토리 배경을 선택하세요 어 카라디아 가족들처럼 전쟁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수많은 군대가 지나고 황퇴해졌구요 어머니와 아버지 두 동생과 함께 안전하게 세수치병했지만 어 약살자에게 습격을 당해서 어 모친무 부친무가 되고 동생들은 납치당했다 당신의 형제는 이것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오 얘가 내 형제인가 보네 와 닮았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부모를 죽이고 시작하네 그리고 동생 2명 있는데 납치를 당했다 와 너무하네 시작부터 아 아 그러면은 약탈자들을 제압했다가 있고 어 이것도 다 능력이 붙는군요 운동 능력과 한손무이가 붙구요 화살은 이제 활과 전술이 붙네요 줌마는 정찰과 어 승마술 약탈자를 속였으면 간게 전술 어 지도력 매력이 이렇게 있네요 화살로 쫓아 냈다로 갈까요 굳이 붙어 싸울 필요가 있나 멀리서 없애버렸다 전술과 활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활이 두 개 두 칸 그리고 이제 무기가 두 칸 거래가 두 칸 그리고 이제 매력이 두 칸이 되네요 여기 가죠 너무 복잡해졌다 근데 몇 개야 이거 아홉 열둘 열다섯 열 여덟 개라데? 어 너무 복잡한데 원래 원이 원이 좀 약간 캐주얼한 맛이 있었는데 어 이름도 있군요 도박힘으로 하겠습니다 아 몰입도를 위해서 좋아요 한글어 한글로 이름이 지어진다는 것만으로 갓겜이지 하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거래 쪽에 올렸구요 뭐 사실 이거를 굳이 읽어볼 필요가 없는 게 이거 보면 나오는군요 갑시다 아 이건 난이도네요 난이도는 뭐 제일 높게 하겠습니다 내가 뭐 오 안되면은 동료들이 이겨주겠죠 뭐 내가 죽으면은 뭐 부하들이 이겨주지 않을까 어 오 이런 것도 있네 아 원래 있었구나 베테랑으로 해야지 오 재밌을 것 같다 베테랑으로 하겠습니다 사망 가능은 뭐지 전투 중에 왜 안떠 플레이어가 사망할 수 있는지 선택합니다 크 이거는 어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두겠습니다 클랜 구성원들의 보내는 습정을 자동으로 분배합니다 이거 내가 찾아봤는데 클랜이라고 가문 시스템이 있대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있다고만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직접 설정해봐야지 좀 게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클랜 아 이거 한번 해볼까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2회차 때 해보거나 하는 도중에 설정을 하거나 하죠 아 이렇게 가겠습니다 음 노래 그만 노래 나온다 어 노래 되게 조용하다 형 우리가 놈을 추적한지 3일째가 됐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히드와 알리아를 구할 수 있을까 히드와 알리아가 동생인가 보네요 파이드라네 파이드 파이드와 알리아 여기서 주토리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네요 야 동생이 납치당했는데 주토리얼을 하면 어떡해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어 했어야 됐나 무조키 많아 어 당신은 기본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안돼 지금 동생이 납치당했는데 무슨 기본이야 당신 나무 아래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어 그 사람은 여행중인 의사로 당신의 후위에 보답하고자 동으로 만든 유물을 건네줬습니다 어 이 물건은 그가 한 전사를 치료해주고 받은 것으로 어 네레 네레체스의 우행이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더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파헤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 가문명을 선 도박힘 도박힘은 김이거든요 영천김씨로 하겠습니다 영 영 나도 기억이 안난다 하도 옛날거라서 아 연천김씨로 하자 연천김씨 연천김 연천김 연천김씨 가문 염천 연천김씨 가문 하겠습니다 어 이걸 선택하라 전 수수한게 좋기 때문에 수수한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 간제비의 얼굴을 채워줄 그런 문양 없을까 너무나도 비열하고 아 조용해 너무 조용해 본게임 들어왔는데 문양 겁나 많은것 봐 그랑조 아냐 P랑 C는 뭐야 D는 없나 나 도박힘인데 D는 없네 개치사 안에 V도 있으면서 음 아 그렇군요 음 하트 와 붉은색도 돼 파란색이 좋은데 아 배경색이구나 이거는 파란색에 별 와 진짜 문양 많다 이거 순간적으로 낯이인줄 알았네 달 모양도 있습니다 구경좀 해야겠네요 와 이건 뭐야 미데야? 바이킹도 있구요 거래 거래라고 거래 같긴 한데 거래소 같은 느낌이긴 한데 좀 철학적으로 보면은 평등 뭐 그런 느낌도 나네요 아 너무 화려한거는 좀 거시하고 깔끔하게 김씨가 물이니까 K로 갑시다 아 이거요? 안하실거 같다고요? 생방송 할때마다 배너로도 좀 하라고 계속 도배했으면서 안하실거 같다는 말을 합니까 댓글이 30키가 넘게 달렸어요 유튜브에 여러 명이 다 져서 아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죠 규모는 뭐죠? 아아아아 아아아아 작은 K 졸렬하게 작게 써나 아 이러면 시작인가? 어 튜토리얼이라는게 뭔지 궁금하긴 한데 갑자기 별거 없었겠죠 뭐 초반에 약간 설명이겠죠 아 조회수 잘 나오시긴 솔직히 말해서 이미 지나갔습니다 항상 빠질때 들어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나오는군요 오 되게 깔끔해졌죠? 그래서 이제 마을 누르면은 완전 화면이 바뀌었는데 화면이 지금 보입니다 얘는 뭐야? 약탈자도 있네? 아 이거 아 나 왜 마을로 왔지 근데? 도시에서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일단 병사를 좀 가.. 아 도시가 아니라 훈련장이구나 야 이렇게 나오는거 맵을 좀 보죠 와 내얼굴 나와 마을에서 낙댐 있어요 궁금한데 이거 아 이거 이거 나라가 아니죠 지금 도시이름인가보죠? 나라가 문양인가보다 아닌가? 색깔로 나라가 있고 지배하는 가문인가보네 와 이렇게 보니까 되게 보기 힘들다 솔직히 예전께서 하는데 보는거는? 제가 찾아봤는데 그거래 200년 전이래요 워밴드 200년 전 근데 그 워밴드 칼라디아 맞겠죠? 아래가 이제 이전에 이제 맘루크들 이끌고 다녔던 애들 그 친구들 이렇죠 이름이 뭐였죠? 하도 옛날이라 그 친구들 이제 여기는 이제 케르지트 어 백이어 백이어 오오오 이렇게 되어있네 여기가 백이어였죠 원래는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노르드였죠 다른 나라가 있네 여기는 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스와디아였고 여기가 이제 로독이었던거 같은데 완전히 다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오와 이렇게 많이 바뀌었군요 음 아 튜토리얼은 별거 없다고 합니다 해보신 분들 말로는 그러면 다행이네요 일단은 병사가 좀 있어야겠죠? 마을 좀 볼까? 와 되게 많이 뜬다 이거 솔직히 게임하는 사람들은 편해도 보는 사람은 좀 처음 보는 사람은 불편할 거 같은데 뭐가 뭔지 몰라서 나도 모르겠는데 뭐 와 이게 아 잠깐 왜 이래 오 말을 갑자기 멈추네? 오오오오오오 함아 맞다 이거 은신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은신 기능이 어떤건지 모르겠는데 농민이군요 제국이네요 좋은 하루 되... 야 농민 맞아? 엄청 쎄 보인다 아 원에 나왔던 도적 잡고 끝나는 그거예요? 튜토리얼 2도 그럼 뭐 이제 할 필요 없겠네요 나중에 한번 2회차 같은 거 한번 해봐도 되고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다 했을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걸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 걸로 어 이거 키가 똑같네요 나 사실 무기가 없는 거 아니지? 활이랑 검이 있네 한손검이 이건 뭐야 아 떠나는 거 이렇게 떠나는구나 와 나 타 키가 다 기억난다 관계 마이너스 1 얘는 왜 나 싫어해? 대화하기 마을 중앙에 있대요? 아 난 도박힘이야 너 왜 나 싫어해 근데? 얘 외부인아 싫어하는 건가? 그래서 너가 나 싫어해도 나는 개의치 않겠어 하겠어 딴 거 하다 이제 무기 시작했다고 지금 캐릭터 만들었어요 지금 시작했습니다 치즈와 곡물이 있네요 곡물이 기본적으로 있군요 이거는 원이랑 똑같네요 이게 돈이고 영향력이 있네 영향력이라는 게 있구나 백백 생명력 전투 가능한 병사 소비 가능한 식량 오 식량 부대 4기 와 와 와 이렇게 다 나와? 야 너무 좋다 잠깐만요 마을 정보 좀 더 잘 보자 가구수도 있고 민병 주요 생산품 양이래요? 이건 뭐야? 얘는 그냥 있는 건가? 그러면은 양을 한번 사보죠 뭐 천원이나 있으니까 이렇게 사고요 곡물도 하나 더 달까? 아니면 버터 같은 거 사야겠는데 아 좀 비싸니까 어차피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삽시다 병사 모집 아 관계도가 부족해서 안 돼? 아 관계도가 더 높아야지 이렇게 여러 명 고용할 수 있구나 와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이거 신기하다 어 떠나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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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돌아가네 돌아가네 그럼 일단은 도시로 가봐야겠네요 야수탈자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갑시다 예전에는 말을 막 그거 아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그렇게 댓글을 적어줄 줄 몰랐네요 컴퓨터는 바꾼지 얼마 안 됐습니다 왜 나 고용 이거 좀 침묵질 좀 하라는 거구나 게임이 상품은 나 똑같이 파네 아 금액도 비슷하죠 도시로 좀 가봐야겠다 이쪽 도시는 어 뭐야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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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치소 치소 아 놀랐잖아 그러면은 저기 가서 양을 좀 거래해볼까 어 여기서 뜨네 주요 생산품 포도라입니다 저기서 한번 거래를 해봐야겠어 제가 또 거래가 찍혀있기 때문에 초반 그거에 이게 숲이네 여기서 이제 10% 포롯을 받는다는 거네 그 숲 특화를 하면은 아 이거는 빨리 갈라면은 3번? 어어 어 일단은 포도 좀 사보자 포도를 파네요 야 곡물 왜 이렇게 싸게 팔어? 이게 뭐야? 아 수량이야? 어어 자 이렇게 구매하겠습니다 팔아봐야겠어 아 포도 얼마 주고 샀죠? 방금 병사 하나 사고요 포도를 18원 주고 샀군요 어 여기서 양 비싸게 팔리네 서? 도시가서 한번 팔아볼까 도시가 더 비싸게 팔리지 않을까 도시가 보자 아 나와봐 아 이거 무역만 해도 돈 벌겠네 어 포도를 포도를 한번 저쪽 도시에서 팔아야겠다 여기서 구매를 한 다음에 수량이 있는 거 보니까 뭐 양에 따라서 어어어어 어어 재우니까 첫 번째 도시에 왔습니다 병사를 도시에서 모집할 수 있군요 어 모집할 수 있는 거 맞어? 강철 해골도 있다 선술집으로 간다 투기장으로 간다 성으로 간다 아 성 좀 봐야겠다 아 뇌물 주고 들어가야 돼 와 야어어 아 뭔보다 그래픽 좋은데 2020년도 게임 같진 않네 요즘 너무 신작 게임만 했더니 눈이 높아져 버렸어 어떻게 못다 오 이거 뭐야 알트키 누르면 이렇게 보입니다 옛날에 모드할 때 지하 감옥 못 찾아서 막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하찮은 파이아 은세공 노르토스 이거 되게 모드에서 좋았던 점이 다 나오는 느낌이네요 게임으로 이러면 너무 편하지 너무 좋지 이러면 병사는 받고 거래를 먼저 봐야겠죠 양이 비싸게 팔리네요 포도는 팔면 손해네요 공부는 근데 팔면은 일단 양 팔구요 양손무기를 하나 사야겠죠 가격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와 이거는 거래하면은 예전에는 말상인이랑 다 있었는데 이번엔 한 번에 볼 수 있네 신기하다 무기에 한손무기 투척무기 나오는 것 봐 와 이런 걸로 놀라야 된다는게 너무 신기하다 필라 양손해로 병행되는 무기네요 옛날에 25% 페널티였나 한 손 양손 무기를 한 손으로 들면은 그냥 양손 무기만 있고 포람 으로 따로 써있진 않네 어 근데 무기 종류가 그렇게 뭐 다양하진 않네요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어 나 근데 활도 있고 화살도 있고 많이 있다 국물 여기서도 파네요 포도도 팔고 포도가 18월이니까 포도를 좀 와 용량이 있네 물품에 아 이렇게 아 와 대박 그럼 포도 다 팔자 쓸떠분짓 하지 말고 병사 모으면서 포도 팔아서 돈 벌겠습니다 아이고 그럴려면은 저 포로스 땅으로 가야겠네요 옛날에는 아이템 칸수로 했었는데 아 말을 좀 살걸 그랬다 자 진마를 사서 원래 진마를 사면은 올라갔었거든요 뭐 당연히 그것도 있겠죠 굉장히 괜찮은 기능이었으니까 선술집을 안 가봤네 내가 노세 와 이거 당나귀 그림이야 대박 무게 150 물격 데미지 운동 오오 노세가 체력이 낮군요 확실하게 좀 저렴한 그게 있나봅니다 여러 명 살 수 있네 오 이거 무게 느는 것 봐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와 대박 여기다가 포도 좀 사서 팔자 또 곡물도 싸니까 곡물 사갈 정도 아니구나 뭐 이렇게 많이 사는데 금액이 똑같애? 아니 너무 많이 샀나? 포도 20개 사서 아 15개만 사죠 12개만 잠잠 점점 갑시다 어 이거는 전작이랑 기능이 많이 비슷한데 선술집도 한번 보고 가죠 선술집 들어가는 거 공짜니까 와 mpc 늘어난 것 봐 아 앉을 수도 있어 저주 받은 자 라그나 라그나 옛날에 그 노르드 왕 아닌가? 국왕 라그나? 아닌가? 아 이번에 토너먼트하면 장비 줘요 와 옛날에 그 팬더러랑 똑같네요 오우야 아직 말 걸질 않겠습니다 옛날에 원에서는 말 걸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데려가면은 너 그때 왜 나 무시했으면서 어 선술집 누르면 저렇게 한번에 만날 수도 있네 왜 이제 아는 척 하냐 내가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게임에서 그니까 아껴 두겠어요 오니카로 가죠 축축가 약탈자가 세 명인데 안 건드네 약탈자가 약한가 보다 자 병사 모집해주고요 아 돈 아까워 거래해야되는데 병사 따위를 사야된다는게 너무 돈 아까워 하지만 일단 살아야되니까 포로스 거래가 먼저 아 여긴 노새가 좀 싸다 하나만 더 사자 그리고 포도가 아 22 어 22 다 팔아도 되죠? 내 생각에 마을에는 원래 돈이 없었잖아요 어 여기 38000원 있네 팔고 양 있냐? 양 없나보다 와 장비도 이렇게 다 판다 와 망토도 있어? 안장 있구요 안장은 이제 마갑에 해당하네요 어디 산거 없어? 공물이라도 공물 여기는 좀 비싸다 가격이 공물들도 팔아야겠다 여기다가 돈 불렸구요 양을 좀 사서 운용을 하자 양이 좀 많이 남으니까 카노루스로 가겠습니다 부대는 어떻게 보는거지? 아이템 아 여깄구나 부대가 피네요 제국신병 어이 아이아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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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보는거네 야 이거 금액도 다 써져있어 올리는데 야 이거 잘 만들었잖아 임무는 뭐죠? 아 이거야? 소지금액 늘리기 부대규모 늘리기 가문 1티어 도달 동료 한명 보용하기 오 이런게 있네 오오오오 짜자자자아 어? 말파는 어어 진말 있다 진말 아 이거 솔직히 지금 말 사는건 오바다 지금은 거래의 때다 한번 전투도 한번 해볼까 너무 거래만 하면 역겨우니까 수가 좀 밀리긴 하는데 아아 도적이네 도적의 머리스타일이 아닌데 자신있다면 덤벼봐라 어 뭐야 이렇게야? 도주를 시도한다 병력을 보내 공격을 한다 갑시다 일단 같이 싸울까? 첫전투니까 아 이거 이렇게 찍는군요 오오 이거 10보 앞으로 이 10보 뒤로 이게 아니 10보 뒤로 이게 아니네 어 커맨드는 F1 위치로 F2 따르라 오 똑같네 F3 돌격인건 어? 야 잠깐만 이리와봐 와아 돌격해 싸우자 와아 겁나 느려 때리는거 다 잡았니? 한손목이 네벨이 올라갔습니다 오오 아 이거 되게 세세하게 나온다 근데 배기 데미지가 좀 클로즈업이 안되네요 데미지도 엄청 세다 명성과 사기 소수점까지 나오네 약탈자를 포로로 얻었구요 아 노예상인같은것도 찾아봐야겠다 야아 장비 이렇게 나오네? 가죽신발 아 비교가 나온다 가죽신발이 더 안좋다는거죠? 팔갈싸기 껴주구요 대장간 망치 양손무기 양손무기 한번 써봐야겠다 아 근데 너무 쓰레기인거 같긴한데 이렇게 완료 어 병사 죽었어 나? 뭐했다고 죽었어 저기가 양이고 여기가 마리라고 이렇게 나오네 옆에 나오는게 뭔가 있는데 저렇게 나오는군요 스펙을 좀 봐야겠다 어 C구나 경험치가 이렇게 있네 이렇게 이렇게 있고 25레벨이 되면은 피해량같은거 찍을 수가 있구요 어 이렇게 나오는구나 거래는? 중 programme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건 약간 이제 전투로 해서 얻는거를 팔고 이거는 뭐 도매로 팔고 나중에 어쩌면 게임 하나씩 합니다 머리가 나빠졌나봐요 다른거 하면 까먹습니다 저는 게임 내용을 까먹어요 어디보자 어 근데 얘네 다 천원씩 갖고 있다 양을 아 양이 좀 가기 오른 것 같다 되게 한 번 팔아먹었다고 지금 어 끼고 있는 것보다 좋네 이게 더 이게 더 가볍고 더 세네 이걸로 가자 한 번 팔아먹었다고 지금 비싸게 판다 와 상도덕 없는 부분이고 돈은 문제없이 벌어지네요 부대를 좀 봐야 되는데 피? 일단 보병으로 가죠 아 능력치는 어떻게 보나? 대화를 어떻게 하지? 아 레벨이 있네 6레벨이고 1원을 주는 거고 11레벨이 와 나 2레벨인데? 나 이렇게 쓰레기였음? 어 저기 대화 어떻게 하지 진영 말고 대화를 어떻게 하지? 대화가 안되네? 얘네 대화를 해야 능력치를 내가 알텐데 나중에 하자 뭐 1일 골드 변화 변화 아 뭐야 뭔데 포로 고용 뭐 나중에 하고 아 예전에는 그 일반 병사랑 대화에서 능력치를 하나하나 볼 수 있지 않았나? 어 뭐야 왜이래 왜이래 갑자기 갑자기 왜그래 갑자기 왜 아 두번 눌러서 그런가? 상단도 있네요 여기서 양을 좀 보고 아 양이 좀 올랐는데? 이거 좀 남긴 하는데 이건 솔직히 좀 오바지 이거 남겨먹는 거는 어 되게 조용한 것 봐 소 어 조용한 것 봐 하니까 소리 나오는 것 봐 더 역겨워 조용한 것 봐 하니까 나왔어 와 더블클릭하면 빨리 가는구나 어 이거는 몇번? 2번? 어 이거는 몇번? 2번? 부대 최대 인원은 20까지 아 포도가 좀 가격이 올랐네요 곡물도 오르고 왜 올랐지? 뭐가 문제야 아 전투로 초반에 버는게 낫겠다 저기 안쓰니까 주변에도 약탈자로 일단은 가서 흐흐흫 일단은 포로가 있으니까 처분을 하고 얘가 포로하는거 아닌거 같은데 이름이 어 되게 민으로 만들었다 아 이거 동료다 그쵸 계속 해줘 봐 난 돈만 잘 쳐준다면 싸울거야 내 부대는 사람이 필요해 야 들어와 저주 받은 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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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메뉴에 있었어요? 아 그렇네요 와 이렇게 편하게? 모든 포로를 판다 헉 10원 밖에 안줘 와 원에서는 33원은 주지 않았나? 이거 뭐야 아 이건 도시구나 너무 복잡하다 나 체력같은거 어디 나와요? 아 최대 생명력이 100인가? 아 이건가? 아 부대 부대 봅시다 자 이거 대화 어떻게 하는거지 저게랑? 흠 큰일리 졸려란것 봐 아 너 공수랑 양손목이 쓰네 장비같은것도 봐야되는데 대화가 안돼 어떻게 하는거지? 와 이것봐요 겁나 화려해 군단병이 제일 높은거네 보병중에는 130에 음 이거 타격하는 힘같은게 안보인다 숙련도가 옛날에 숙련도도 보이고 다 보였었는데 따로 보는 법이 있는거겠지 자 그러면은 구두세 명예 용맹자비 야 이거 공부 많이 해야겠다 게임할라면 나이 24살이야? 애기네 저기 대화좀 하자 친구 미친놈아 거래 아이템이라도 좀 보여주던가 좋은거 있으면 내가 끼게 어떻게 하는거야 대화 아 부모다 우리 클랜이야 아 대화좀 하자고 물건창에 있어요? 물품 아 이런것도 있네 와 대박 클랜으로 대화하는건가 혹시? 와 이런것도 있어? 너무 복잡하다 진짜 이건 뇌절인데 솔직히 좀 아 돈도 너무 없다 지금 빨리 좀 돈을 좀 챙겨볼 국리를 해야겠습니다 공물이라도 좀 갖다 팔까? 사서 아 400개나 있는데 이렇게 비싸게 판다고? 아 400개나 있는데 이렇게 비싸게 판다고? 일단 임금은 줘야되니까 이종 아휴 일단은 공물리라도 팔자 아 빨리 빨리 가 아 일단 약살자 열둘을 오버한거 같은데? 여기 아 여기 많나? 여기 많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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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옆에 화살표요? 인벤창에 얘가 안나오는데? 물건창 위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누르면 종료 장비요? 아 그래요? 인벤창 열두시요? 인벤창 열두시요? 자 잠깐만요 물건창에서 열두시를 보고 아아아아 와 대박 감사합니다 와 야 이거 너 양손무이 끼는 놈이 이러면 어떡해 장비 왜이래 와 진짜 너무 보기 힘들다 진짜 이거 어떻게 찾아 와 찾은 사람도 대단하다 야 어떻게 찾았대? 오 다행히 1원으로 세이브됐다 나 나 나 나 나 곡물 팔아야돼 곡물 팔아야돼 너무 거지야 지금 동료 만들어서 동료가 너무 날 거지로 만들었어 하나 팔면 2골드 남아 너무하네 진짜 이거 뭐야 백개다리로 팔아야되나? 어 어어 거래를 찍었는데 이 정도라고? 미쳤네 거래를 찍었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거의 안 남는거 아냐? 어 어 일단은 사냥을 좀 하죠 투기장은 자신 없습니다 사냥부터 하겠습니다 아 투기장 한번 해볼까? 크흫 투기장도 겁나 짝이 줄 것 같은 이 더러운 느낌 뭐지 야 거래 두개를 찍고 투기장에서 싸워야되는 이 수준 좀 싸우게 해주세요 어 연습전투도 있어? 연습전투가 햇있네? 돈을 준다네? 어이거 뭐야 이거 장비 남은적 27명 와 폰트 어우 깜짝이야 나 안 막았는데 막아졌다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타입 올랐잖아 어 너 한방 남았네? 아 와 뭔가 때리는게 되게 느리다 리얼난이도로 했습니다 오오 야 이제 에이 너 너무 잘 던지는거 아니냐 이 2020년에 그건가? 어 뭐야 그게 왜 맞아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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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아 돈 0원 준대 하 구석에 박혀있어야겠다 와 이거 이거 아니지 화살 아 방패에 체력이 있네 방패 체력이 보이네 방패가 튼튼하네 엄청 튼튼하네 아 아 쟤부터 죽여 아 쟤 나보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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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 이 깜짝아 놀라 놀라 아 어 겁나 어려워 덤벼 아 이거 말고 이거 아니잖아 오오 야 미쳤어 너 내 계좌? 아이씨 잠깐만 그렇지 죽어이씨 아 너도 창이지 아 이거 잠깐만 이걸로 싸워야되나? 아이고 내가 이거 못 이길거 같은데 이걸로? 찌르기밖에 없어 이거 못 이겨 내놔 내놔 야 이거 던질거 내놔 오요요요요 쟋댔다 쟋댔다 오 야 이거 어떻게 발치기 아 발차기 발차기 오 야 잠깐만 야 잠깐만 그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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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꺼져 오기만 해 오기만 해 오기만 해 오기만 해 오기만 해 오기만 해 어어 아 이게 돌 수가 없어 지금 너무 느립니다 지금 좀 뛰어다니면서 운동 능력을 올려야겠어요 너무 느려요 지금 나도 계속 돌고 나 처음부터 돌고 있었어 사실 근데 공격이 느려서 돌면은 더 좋을 것 같긴 하다 근데 너무 느려 나 지금 내놔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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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한손무기 좀 줘봐 너무 느려 나 지금 양손무기 어어 야 미친 게임 진짜 말도 안 돼 야 뒤에서 나온다고? 근데 너는 방패 들고 있고 나는 없냐? 아 아 씨바 웃기지마 웃기지마 오기만 해 오기만 오면 뒤지는 거야 어어 지랄 놓어 좋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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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그래서 능력이 올라가니 가자 아 그만 그만 앵간히 해 진짜 야 뭐야 무슨 3개 3연속이야 3연 벙이야? 아 아 와 이거 진짜 쎄다 던지는 거 세나봐 고맙다 누가 누군지 몰라도 잘 줬다 야 야 야 야 아 그 다 어 야 너 던지는 거지 어 야 뭔가 뭔가 내 뒤가 뭐 써늘한데 좀 아 무슨 야 너무 아픈데 진짜? 아 누구야 계속 간다 계속 간다 건방 건방을 죽여야 돼 건방을 어 잠깐만 뭔가 싸늘한데 뒤가 싸늘한데 뒤가 싸늘한데?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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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버리는 거 이거였나? 됐다 됐다 으이씨 으이씨 아 이거 왜 이렇게 느리냐 진짜 캐릭터 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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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뭐 날라온다 야 뒤 뒤집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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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야 뭐야 엔간이에요 나 방금 봤잖아 어 뒤에 뒤에 계속 나와 이거 뭐 안전한 데가 없어 어 어 미친 게임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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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더 빨랐잖아 인간적으로 내가 먼저 때렸잖아 난 종백이었잖아 개같은 얘가 나는 야보 나보다 더 생가봐 얘네가 다 아 아 아 아 뒤돌아 뒤돌아 뒤통수 안 가려워? 안 가렵냐고 아 어 Higher 이거 나 보다 빨라 진짜 미체얘어 이거 말도 안 돼 얘얘 좀 쏴봐 쏴바 쏴바라니까 더럽게 한소리 해 오 야야야야야야c 아holes 오원 그래 어 야 건방이다 아 너무 느리는데 진짜 슬로운데 거의 감속인데 딱 돼 뒤통수 딱 돼 아 뭐야 누구야 아 진짜 왜 내 뒤만 노려 등을 보일 수가 없어 등을 보일 수가 없어 아 야 왜 아 왜 이렇게 느리냐 진짜 오 안 죽었냐 이거 무슨 가능인가 야 근데 옛날보다 훨씬 똑똑하네요 AI 베테랑으로 해서 그런지 서서 발차기만 해도 얘네 못 때렸는데 옛날에는 창은 그나마 느려 한 명씩만 와 제발 진짜 어 뭐야 왜 안 맺어 아 돌면서 때려야지 그나마 맞는다 속도가 약간 밀리네 아 밀려 밀리는 것 봐 아 방패 든다고 다 막아지는 게 아니구나 방향이라도 돌려줘야 되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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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 가자 칼로 가자 화살이네 화살 나 활도 찍어놨죠 잠깐만 잠깐만 나를 안 보는 놈들을 때려도 의미가 없다 구석에 박혀있다가 구석에 박혀있다가 구석에 박혀있다가 구석에 박혀있다가 아 저거다 저거저거 어 방 화살 돌면 다른 놈한테 가네 이거 좋네 이거 좋네 들면은 다른 놈한테 가네 어 야 뭐야 뭐야 누구야 아니 왜 유씨 아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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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야 이거 방패랑 거진 차이가 없네 아 너무 느려 어 너무 느려 옆으로 도는 거 너무 느려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 걸어도 이것보다 빠르겠다 아 너무 느려 진짜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예측셋이야 뭐야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이게 문 닫혀있는데 여기서 나온다는 게 진짜 말이 되는 거 어이 저 관중이 돌 던졌냐? 아 이거 숨을 데가 없는데 이 정도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 그거 그만 치셔도 됩니다 근데 뒤가 아야야야야 그만해 야우씨 뭐지 와 개못 던져 아아 다리 아프지? 다리 맞출라는 거 아니었는데 아 나 지금 뭐 날아온 거 같다? 아아 진짜 와아 너무 역겹다 오우 깜짝아 어 너무 느려 이거 너프 한 거 아닐까 너무 이게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너프 한 거 아닐까 너무 너무 느린데 말도 안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속도 좀 봐 심지어 플레이어만 너프 한 거 같애 나는 꿀 한 번도 못 빨았는데 어떻게 너프를 할 수가 있냐? 나는 꿀 한 번도 못 빨았는데 어떻게 너프를 할 수가 있냐? 마우스 방향만요? 이렇게 돌면 이렇게 돌라고요? 아 근데 이런 때릴 때 마우스를 움직여야 돼요 오우야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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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화 지경인데 지금 아 방패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원래 그냥 들면은 다 들어졌었는데 오우야 엔간이 해 진짜 다시 마우스 돌리면서 돌고 너무 하드한데 아아 진짜 엔간이 해 이씨 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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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온다 야 뭐 온다 뭐 날 나오잖아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이런 개 아이씨 맞아 맞아 뒤지게 맞아 아 이거 또 나올 거 같은데 이거 문 닫혀있는데 왜 나오냐고 문 없애버려 그냥 거슬려 죽겠어 어? 야 방패하고 발차기하면 방패로 밀치네요? 이 새끼 이 새끼 어 잠깐만 이런 이씨 아 야 엔간이 해 등에 뭐야 척추에 꽂혔잖아 어 그래? 어 이거 이거 죽었다 야 서로 지금 아무것도 없죠? 뒤지고 뒤지고 나 나 나 나 여기 여기 그렇지 뻔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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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이렇게나 했구만 엿 먹으라고 아 와 진짜 너무하네 내가 졌네 나는 전사가 아니네 상인이네 하 10원 번 거 같은 더러운 기분은 뭘까 병사나 줘 강해져서 돌아오겠다 강해져서 다 찍고 다닌다 잡을 수 있냐 속도가 얼마되지 4.9 5.0 잡을 수 있네 아아 잡을 수 있는 거 맞지? 말 사자 아 돈 2원 있는데 말 사자래 미친놈 돈이 2원 있는데 말 사자래 아 저거 잡을 수 있나? 이거 못 잡으면 나는 어 얘 잡자 얘 산적 산적 더 센 거 아냐?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지랄 놈 아 덤벼 그냥 덤벼 덤벼 들어와 공격 15 대 15 야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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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느낌이 안 좋은데 말 타면은 왠지 원거리 받고 죽을 거 같은데 산적이랑 도적이랑 기억이 안 나는데 활 쏘는 애가 아 얘가 얘가 활 안 쏘는 애구나 아 근데 이렇게 싸운다고? 기병을 어떻게 이기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쟤 한 명만 있는 거 아닐 거야 15명 있잖아 좁은 데로 와 좁은 데로 와 어 야 여기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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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척 돌진 돌진 야 그걸 못 쏘러뜨려? 아유 얘 씨암 아 얘네가 도적이구나 아 야 잠깐만 투척 뭐야 아유 꺼져 그래 이 속도가 정상이야 쟤가 너무 빨라서 투기장애들이 아 야 앵간히 해 진짜 뭐 그렇게 잘 던져 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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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낑겼어 낑겼어 우리 애들 전멸한 거 같은데 그렇게 해야겠군 노세를 잃었습니다 모든 병사와 노세를 잃었습니다 너 있었냐? 너 있었어? 나도 못 본 거 같은데? 아무도 조심하겠어 우리 연천 김씨 가문에 돈 어떻게 보냐 저 저 쟤 고용한 거 땜에 지금 망했어요 쟤를 고용해서 망했어 지금 나 쟤를 안 고용했으면은 안 망했어 쟤를 고용해서 망했어 진짜 너 밥 먹지마 버리야 난이도도 써놔야겠다 난이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니까 최고 난이도라고 쓰면 되죠? 이거 뭐 높은 거 없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다 했으니까 최고 난이도? 저장되었습니다 어 진짜 조용하다 게임 갑자기 약탈자죠? 아이씨 돈이 없네 한 놈만 한 놈도 안 돼? 22원 있는데? 아직 못 싸울 거 같은데? 아이씨 한 명은 돼야지 애초에 나 체력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냥 돈이나 내놔봐 한 명은 되는데 내가 안 샀나 그냥? 너무 헷갈려 이거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돈 돈이야 돈이 최고야 내가 지금 못 싸운다는 거죠? 전투 되는 애가 없다는 거죠 야 이거 이렇게 돼 있구나 안 덤비네? 내놔 내놔 개치사한 거 같다 내가 해도 내가 해도 겁나 치사하게 돈 버는 거 같다 이게 상인이야 이게 황금노트야 내놔 돈이 늘고 있어 6원씩 6원이면 얼마야 전쟁 겁나게 할 금액이잖아 내놔 내놔 아 10원이라고? 꺼져 어 여기 점점 비싸게 파는 거 같은데 이 새끼들 이거 안 되겠는데? 갔는데 저기 도시도 10원인 거 아니야? 가봐 가봐 성도 혹시 물건 파나요? 성은 안 파는군요 이대로 쭉쭉 올린다 공방을 산다 이대로 공방 있는진 모르겠지만 아 올렸어 나한테 내가 자주 사서 올리나봐 헤엥 뭐야 전체적으로 금액이 올랐나보네 12골드에 팔 수 있다네 내놔봐 조심해라 잡히면은 난 죽는다 내 저기 동료 라그나 쟤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다 돈이 없어서 활도 못 사주고 지금 진짜 완전 거지다 이거 원대보다 훨씬 거진데? 이거 노새 사야.. 노새 팔아야되나? 노새를 하나 뺏긴 게 너무 슬퍼 일단 60월인데 아 노새를 팔지 말고 그냥 하자 매일 변해요? 근데 이거 시세 뜨는 거 너무 좋네요 이러면 너무 편하지 심지어 여기서 떠 시비나르에 팔 수 있다 이거 이거 내가 노새를 많이 샀으면 안 됐다 그리고 라그나도 데려왔으면 안 된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라그나가 뭐하는 놈인지 몰랐기 때문에 글을 읽어보고 정했어야 됐는데 글을 안 읽어본 나의 크나큰 실수야 100원 내놔 이걸 250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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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타이밍에 얘를 유혹한 다음에 유혹하고 여기서 징집해가지고 싸운다 기름 넷 가내라 시세 변해도 이런 남겨먹는 차이니까 아이구 좀 불안한데 아 많이 불안하다 안된다 너 이거 성 입구로 들어가야 되니 근데? 와 일로 가야 돼? 쓸데없이 현실적이야 기분나쁘게 아 이 이거 1원밖에 안 남았잖아 재수 똥같은 게임아 비싼 거를 거래해봐야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약탈자랑 한번 싸우고 싶은데 그래야지 좀 득을 보니까 좀 과소비긴 한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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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냐? 100% 5 점 사면 은 되지 않을까? 정말 안 만날네 가는 길 후련작 엠어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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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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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delight Jug에는 상복ults nostra 공격! 이렇게 벌...이렇게 벌겠습니다 야 다 모여! 모자 쓴 여자애 어딨어? 여 여기 저기있다 저기있다 너...뭐라도 해야된다 아 잠깐만 이름 왜 치워 무슨 버그 걸린거 같잖아 그래픽구 어어 야 뭐 던진다 뭐 던지는거야 동그란거 던지.. 아 돌멩이 던지네 이 더러운 새끼들 이거 헉 치르기밖에 없다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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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다 아 저거 진짜 아파 보인다 그래픽이 좋아져서 그런가 옛날에는 약간 탱탱볼 던지는거 같았는데 요즘은 조금 무섭네요 우리 감은 국기가 너무 구리다 다 가져오라고 뭐야 헤엥 녹슨 섹스 공격력 왜이렇게 세? 체력이 많아서 그런가? 이건 오히려 좀 약하네요 속도 97 아 이게 좋다 이걸로 가자 아 근데 속도가 100이 넘는데 이렇게 느린거야? 내 생각에 이동속도 너프한거 같은데요? 원래 이동속도는 모르겠는데 처음하는거라서 왜냐면 이동속도가 너무 느려 뭐 이상해 기존보다 느리게 많은거 같거든요 어떻게 돼서 일단은 있는거 팔고 일단은 있는거 팔고 일단은 있는거 팔고 야 양을 이거 사서 팔아야겠다 그냥 어 두 마리까지 가능?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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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도시로 가야돼 갈 수 있지? 근데 거래를 한게 다행이네 빨리빨리 가봐 이거 뭐야 저기 포도 포도다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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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도 나중에 사 일단 일단 거래부터 해 약탈자 넷 아 너무 먹고싶지만 일단은 거래부터 64원 해산 지금 거래를 그렇지 30원 남고 미쳤고 지렸구요 도세 여기서 산 다음에 다른데서 다른 말로 바꿀까? 헤에에에에에 너무 비싸 와아 190원 돌 두번 맞으면 죽어요? 미친게임이네 돌을 안맞아서 다행이다 맞았으면 갔겠는데 야 포도 22원이라고? 아 진짜 아니야 이거는 22원은 뇌절인거 같애 가가가 젤로가 공을 구원에 팔아주면 안될까? 포도 왜이렇게 늘었어? 열받게 일단은 덜 남아도 공물이 덜 남아도 흑자는 되니까 사가겠습니다 부역게임 됐는데? 어 지불했구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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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적게 벗는다 병사 안올려주니까 약탈자만 있는 여기서 살아남아야돼 다 여기서 시작하는거 아닐까요? 어떻게 설정을 하던? 와아 많이 납니다 20% 이득 개꿀 여기 노새 비싸다 자 잠깐만요 여기서 뭘 여기서 말이 말을 비싸게 사가고 여기는 뭐가 좀 잘 팔릴라나? 여기만의 뭐가 없나? 아 근데 이거 칼라디언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서 소금을 사고 싶거든요 솔직히 향신료 같은거 많이 남으니까 돈이 없긴 하지만 해적 나올까봐 너무 무섭다 여기가 좀 안전하잖아요 지금 지금 얘가 안전하니까 너무 무서워 일단 여기서 살아야겠다 약탈자 내 잡을 수 있냐? 5.4 5.0 잡아봐 어 죽어 내 돈이야 너희는 아 근데 진짜 노래가 하나도 없네 미친건가? 얘들아 이게 뭐 도적이엇.. 도적이었나요? 돌 맞으면 두번이 죽는다 그랬지 그럼 말을 탈 수가 없네 애초에 내가 말타고 무슨 진짜 날라다니지 않는 한은 아 장비 왜 이렇게 구려보이지? 아 이들 다 가봐 칼이다 레벨 업 레벨 업 레벨 업 이 새끼들아 양손무기가 필요한데 돈이 너무 없어 예에이 예에이 약탈자 하나 아 아 너무 짜게 주는거 아니냐? 아 병사 한명 죽었는데 20원인데 병사 한명 사람 목숨 귀한거를 내가 돈으로 깨닫네 참으로 참으로 귀괴하구만 포도 좀 팔아보자 포러스에서 26에 판다는데 일단 일단 사봐 적자만 아니면 돼 아 씹 다 사 그냥 돈 있는거 다 사 다 사서 8호 몰라 망하면은 망해 원래 망하면서 배우는거야 안 죽었구나 다친거였구나 그래서 가 숲은 좀 위험할거 같으니까 숲은 살짝 피해서 숲은 살짝 피하는게 오히려 무역에도 빠르겠다 병사 레벨업하면 돈 많이 줘야되서요 돈 주기 싫어서 레벨업 안하고 있습니다 돈 주기 싫어서 레벨업 안하고 있습니다 에쓰 공방 없나? 어 길드마스터 없어? 길드마스터랑 대화하는 법 대장장이 있고 대장장이 있고 건달 두목이래 양모 징조 뒷골목 소유하고 있고 얘는 소유한게 없네? 야 일단은 흐흐흫 나가나가나가 저거 예전에 네이바딘인가 어디 가면은 검 숨겨져있지 않았나? 그런거 없나? 여기 팔아 이거 이씨 렌스 말고 있잖아 양손목이 이거 속도가 102나 되네요 양손독기인데 원래 양손독기도 느리지 않아요 이건 106이야 길이 32 이게 길다 이거 몇이야? 이게 116이라고 미쳤냐? 한손목원이잖아 길이 맞아? 길이가 짧을수록 긴거야? 아닐텐데 대장관 망치보면은 방패 안되는 양손목이고 500원이나 먹어 이딴게 옛날에 바스터드 소드류는 양손이 수업이 됐었는데 안되네요 원에서는 됐는데 너무 화나네요 이거 말거래를 해야될거 같은데 돈 벌려면은 일단 인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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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격 기억이 안나 여기서 둘있죠 말을 팔아서 말이랑 양이 많이 남으니까 양을 가자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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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적은 못 이기고 산적만 피하면 된다 산적이 많이 남아 산작 아 산적이야 산적이 많이 남으면 된다 미쳤나봐 사람이 돈으로 보이나봐 약탈자 약탈자 너만 혼자 있니?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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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무시해 쟤 무시해 지금 나는 양떼를 끌고 있어 오 좋네 멀어 지금 보니까 숲에 그 약탈자가 안보이는데 내가 안보이는건지 없는건지 그걸 모르겠네 그걸 모르겠네 경로가 거래하기 괜찮다 저기 그렇게 오우야 미쳤어 두 배남아 야 여기서 곡물 사서 저기서 양으로 바꾼다 마을에 돈이 있는게 진짜 좋네 포도 19원? 포도 몰빵이야 너무 싸 포도 야 근데 양이 진짜 많이 남았다 이거는 포도는 포고스에서 정리하고 갑시다 오이씨 깜짝아 아냐 아냐 저리로 가자 거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와아 임금 4밖에 안줘 사골도 주고 이렇게 부려먹는거 클라스 이 퐁 뽑았죠 얘네꺼? 오이씨 뭐야 야야 뭐야 약탈 7이야? 산적 쟤가 문제 쟤가 문제 아냐 아냐 건들지마 아냐 이걸 이거를 임금을 그래 임금을 더 주더라도 올려두자 혹시 모르니까 15원이 없네 미친게임이 마을에 가서 올린 다음에 올린 다음에 또 뒤져서 진짜 22원? 다 22원이냐? 너무 좋구요 일단 올리고 바로 옆이니까 부대로 병사도 병사 징짐은 더 할지 이거 좀 고민되네 일단 보병 둘에다가 아 이러면 더 해야겠다 이러면 불안하다 내놔봐 야 이정도면 이기겠지? 약탈자는 뭐 만만하니까 일단은 힘싸움으로 가겠습니다 야 딱대 딱대 어딜 도망가 어디서 이씨? 죽을 뿐이야 죽은 뿐이야 왜그래 약탈자도 이렇게 병사가 된다는거 나오네요 딱대 약탈이 돌 던졌죠? 하아 나 원래 이렇게 구린 옷을 입나? 나 맞출 자신 없는데? 너무 멀어 아 맞을거 같은데 애매하게 안맞네 아이 왜그래 와 이거 진짜 못 쏜다 땡겨지는게 알 어어 야 개못싸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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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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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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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이렇게 세 어 얘네 안 때리져나? 아 진짜 느리게 때리는데 이게 빠른거라니 너무 역겨워 아 좀 중거리부터 해야겠다 숙련도가 낮아서 너무 벌어지네 사기도 주고 명성도 주고 사냥이 너무 혜자야 나는 잘못 생각해서 전사를 해서 사냥을 했어야 됐어 사 바꿔 야 맥주라고? 곡물이라고? 녹순낫이라고? 양양양 내놔 이거 거래 진짜 쉽게 만들었다 이정도면 인정이다 다 팔면은 금액 되니? 어 맥주 비싼것 봐 홍물 녹순낫 아 1원이라고? 아 진짜 이러지마 아아 됐어 임금 생각하자 가 가 가 가 가 야 이거 너무 무역이 너무 혜자인데 이거? 잘못 만든 오벨인데? 이번에는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나를 만족시킬 만큼의 포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88개 있네 오 20원이면 싸죠 나름? 곡물도 싸고 곡물은 싼건 아니지만 좀 덜답네요 아까보다는 근데 뭐 도시가도 비슷하겠죠? 오르길 기다릴 시간에 거래를 합시다 흐읗 금액 구달려 야 말 사야겠는데? 지금 말 시장을 가져 말 시장가서 거래를 하자 아예 여기를 산적만 피하면 된다 산적만 아 근데 게임 너무 이지해졌는데 갑자기? 아 아직 포로로 한번도 안잡혔죠?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섭네요 아... 애매하게 남았는데? 아냐아냐 이거 하지마 아 말 왜 싸게 안팔아 미친놈아 말, 말 싼거 맞어? 양팔고 저 도시로 가야될거 같은데 일단 일로 가자 글발언 아... 이거 날이 아닌데? 그냥 거래를 하자 동선이 아까우니까 이거 뭐 남긴 남으니까 여기 노새 100원에 팔고 있죠 지금 지금 말 가격이 올랐네 말을 지금 살수가 없네 내가 오니카에서 꿀좀 빨고 갑시다 국물 10개라도 지금 식품이 싸다 식품이 싸고 양같은게 비쌀식이다 양을 내가 조금만 있다가 팔았으면 더 남겼을텐데 아... 너무 어리석구 무기좀 사자야 아 이거 싫어 좋은 무기좀 줘 아 도시잖아 도시가 뭐 이래 계열받어 3티어무기 3티어무기 이거 티어가 숫자가 적을수록 좋은거죠? 이걸로 하나 삽시다 돈이 굉장히 아까운 상황인데 가져가 방패가 있어야될거 같지만 양손으로 한번 해보고싶다 로망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가겠습니다 곡물을 그럼 좀 사놔야겠다 지금 지금 곡물이 싸니까 이렇게 무역할때 아다리 안맞으면 너무 싫어 부대식량은 괜찮습니다 없으면 나가겠죠 어차피 20원짜리 애들이기 때문에 어우 양 아씨 올렸네 이번에 지금 약이 지금 120원인데 됐고 말 사러가자 말 좀 다른데를 좀 손 대볼까 너무 여기서 살고있나 지금 너무 안일한가 더 좋은 이득이 있는데 지금 너무 안일하게 거래하고 있는건가 공물 10원 공물은 사실 좀 20% 남으면은 괜찮게 남으니까 아 진말 100원 진말 사자 거래하자 내놔내놔 공물 다 내놔 공물이 9원이었던 때가 너무 그립다 아이 공물 무거워 양 양 사러가 티어가 높아야 좋은거에요? 아니 그럼 이제 500원이나 주고 파는 저 무기는 정체가 뭔가요? 매점 매서 거 상단한테 말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상자 상단 같은거 찾아볼게요 아 지금 너무너무 애 애매한데 너무 안납니다 공물 10원인것 봐 개역겨워 아 제발 진짜 이러지마 나한테 왜 빅년 매기는거야? 근데 공물 10원 정도면은 어 승마설 올라가네요? 기술레벨 13 아 시간이 곧 돈이야 이러지마 나한테 진짜 시간이 곧 돈이야 이러지마 이런밖에 안남잖아 일단 해 다른지역으로 가자 니카로나 한번 가보죠 근데 굶고있어? 원래 굶으면서 크는거야 아 여기 비싼데 하나만 사자 하나 잘 나눠 먹어 하루에 한 톨씩 먹어 목만 축여 헤엑 잠깐잠깍잠깍 이러지마 11은 11은 아닌거 같애 이러지마 어 여기 양이군요? 아 애매해 남는거 같은데 78원이면 너무 멀어 어 산적 너무 무섭다 진짜 산적한테 산적을 무서워하고 있어 지금 어이 산적 많은거 봐 여기 아닌데? 너무 위험한데? 황금노트가 아닌데 여긴 지옥의 노트인데 헤엑 너무 사고싶어 아 20밖에 안올려줘 너무 역겨워 국물 옅다 팔았어야 됐네 그렇게 많이 안 남는거 같긴 한데 그래도 자 그러면은 아 무게가 44라서 불안하다 죽을 사짜라서 아이씨 가봐 가봐 일단은 양 떨어질 때까지 계속 돌아다 여기 뭐 판다 뭐 이상한거 판다 뭐 이상한거 판다 뭐지? 어이 아무것도 아니지 오 뭐 이상한거 팔어 뭐지нет? 오오 кап장이야 놀랐잖아 아이씨 공물 판다 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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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무쳤다 올라가서 팔자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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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엤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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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냐 나보다 빠른 거 같아 나보다 빠른 거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려 무게 때문이야? 무게 때문이야? 웃기지마 죽가 오오 야 잠깐만 이거 아닌거 같은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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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무서워 개무서워 어 어 상단에게 팔면 가격 안떨어져 상단에게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9원이죠 야 이거 30% 넘게 이득이다 와 묻혔다 진짜 와 개무쳤다 1000원이다 이거 위험해서 안되겠는데 말을 좀 사야겠는데 노세한 말 20원이래 헤헤 하 다신 노장을 무시하지 마라 겁나 좋군 아 선술집 좀 가볼까요 너무 지금 너무 무역만 하고 있나 너무 거의 모바일 게임 수준으로 하고 있나 확대받은 자 아 포로가 있었군요 야 이제 무역으로 많이 벌어서 필요가 없다 이거 무역이 훨씬 좋아졌어요 전보다 무혁이 너무 사기다 이거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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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 잉금먹어서 싫은데 한손무기 올라간거 봐 양손무기 올려야돼 웃기지마 양손무기 하기로 했어 왜이렇게 쉽게 올라가 태생을 내가 힘들게 선택을 했는데 활이 정확도 올라갑니다 거래를 찍을까? 도매상 도매상 된거야? 아 아 근데 이렇게 가죠? 어 월드퀴얼에 사귄이 돼버렸네 진짜 이러면 이제 부대를 늘릴지 속도를 늘려서 빨리 이동할지 정해야되거든요 일단 부대 늘리지 말고 부대 질을 좀 올립시다 와 묻혔다 묻혔어 다네나 다네나 버터도 싸 버터도 싸 어 아 이래도 무게가 딸린다고? 버터는 사야될거 같은데 버터 아까보다 훨씬 싸죠 야아 이거 돈 없는데 임금 못 주는데 그래서 왜 나가 임금 못 주면은 몰라 돈이 더 중요해 진정한 상인은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간다 사람보다 돈이다 와 개 손해봤어 아 이거 어떻게 한꺼번에 바로 아 아 이정도로 팔면은 떨어지는구나 내놔봐 됐어 됐어 너한테 파는거 좀 손행거 같애 일단 일단은 버터는 버터를 날려먹은게 쫌 아까같있나 다른데가서 팔아야될거 같은데 일단 이런데가서 팔아봐 셰 어 이거 똥 피하기잖아 아 씨번 꺼져 뭐 할 뻔했잖아 다른 다른 말 잠깐만요 상인을 자꾸 까먹네요 찾아야되는데 상인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상인이 비싸게 사줄진 사주겠지 상인이니까 아 문제 아닐거 같은데 어 잠깐만 상인이 또 찾으면 안보인다 그렇게 많았을때는 몰랐는데 독스섹스 여기서 그냥 처분해야겠다 공모를 이득볼 짬이 안나네 어차피 이거 싸게 샀으니까 이래도 30%이상 이득이니까 600원 내나봐 와 1000원 넘었죠 일단은 다른거를 더 거래각을 세우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돌아보고 여기가 좀 더 약하니까 아 숲주민들이라고? 아 나는 씨 숲에 산적들인줄 알았네 이제 1000원 넘었으니까 포도 싸다 포도 포도다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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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넘었어도 병사 안들려 포도야 답은 포도다 답은 포도야 도시로 간다 여기 너무 안전의 루트가 여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 이 루트를 다시 생물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아 상단을 내가 자꾸 안찾네 아 잠깐만 에이 지랄로 웃기지마 무슨 포도가 18원이야 내가 어디서 가져왔는데 제국사람들 마을사람들 마을사람들 아냐아냐 웃기지마 임금 임금 받지마 하나 지금 흑자야 여기 여기 사자 너희들 처 너희들은 다리 건너대니까 포도 처음볼거야 어 포도를 처음보는 자들에게 포도를 보여주고 불로장생의 묘약이라고 속에 파는거지 그렇지 딱 돼 소금 한 번 사보자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nine 거래 기술 상승 거래 상승하는거 너무 좋다 양손 무기로 했습니다 정작 검을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귀신같이 하시네요 어? 야 버터 여기서 파는거였구나 역시 소금이 맞았어 소금이야 소금이야 소금버터다 포도 포도파라 에?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돈이 부족해 아직 니카론으로 가자 니카론으로 니카론이 어디였지? 니카론은 여기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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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같은 나름대로 이렇게 체근한단 말야? 근데 굶어 굶어 돈이 중요해 굶어 사기 10일? 어 상관없어 굶어 나중에 채워주겠네 도착하면 내가 먹여주겠네 배부르게 오오 씨발 하핳 어 어 어 굶어 굶어 아직 때가 아냐 산정 4사한테 지진 않겠지? 그쵸? 양심이지 너희도 어? 산정 4명한테는 안 지잖아 그치? 저 먼저 덤빈거 보니까 존네 불안한데? 헤엑 투창이라고? 미친놈이네 여기 따라와 쟤놈부터 죽여 왜이렇게 튼튼해 미친놈아 어 죽여 아 저새끼 존나 야 딱 딱 기다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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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뭐야 뭐 우정마야? 아이씨 안 돼 야 야야 이리 와 왜 왜 가 니가 쫓아가니까 도망가잖아 밀당 몰라? 어? 딱 돼 딱 돼 정면으로 오시겠다 한번 찌르시겠다 오 잠깐만 찌릴 것 같은데? 어어 아프지 말아 아프지 말아 아프지 우리 애는 더 아프네 아 야야야 딱 기다려 아 꺾는 타이밍 좀 봐 마치 등 뒤에 눈 달린 것 마냥 화살 개모 쏘는 것 봐 그렇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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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잘 싸웠으니까 이번에는 잘 먹여주겠어 오상강도 얻었다 그 말탄에 얻었네요 좋아요 가자 아이 굶어 굶어 사기가 0이다 자 자 이제부터 떡상 들어갑니다 떡상 들어갑니다 떡상 들어갑니다 호호 우효 떡상 들어갑니다 밥 먹을 시간이야 아 여기 너무 비싼데 야 좀만 참을래? 버터 판다 버터 아 왜 버터 이렇게 금방 울려 미친놈아 눈도 호벼어 갈라 그러네 아 27원까진 사자 아 그냥 사 집 돈 많아 종류별로 다 사 아 아 저기서 야 51원에 판대 강도새끼들 버터로만 득보고 일단 천원 얻었습니다 공물각 공물각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병사가 없구나 사기좀 올려봐 사기올라간 다음에 축원합시다 야 근데 이거 도망가기 쉽다 야 공물 8월이네 되나 포도 하나 남아있는 것 봐 아 포도는 내가 식량으로 쓸 거야 곡물 좀 팔아 곡물 좀 해서 무게를 좀 해야겠다 저 노쇠한 말 좀 더 얻어야 되는데 말이야 좋아좋아좋아 병사 조금씩 채우면서 강 건널 수 있니? 8원에 샀죠 지금 이제 병사도 좀 모집하면서 좋아요 와 너도 곡물이라고? 버터 더 싸네? 하나 둘 셋 아이씨 말고 아 헷갈려 죽겠어 와 곡물 곡물 대박 야 위치가 너무 역겨운데? 여 일로 일단 와봐 일로 일단 와봐 아 팬더로 하는 것 같아 왜 구조가 뭔가? 와 곡물 엄청 싼 것 봐 여기 야 설마 곡물존이야 여기? 와 이거 곡물존이야 곡물이 아니라 그냥 음식이 싼 때인가 보네 음식을 쟁여놔야 되네 그러면은 말을 말을 사자 아이씨 아이씨 지금 타고 있는 말보다 좋죠? 싼데 이렇게 바꿔 이러면은 곡물 덜을 수 있죠? 좀 덜 남긴 하는데 곡물이 버터로 갈까? 좋아좋아좋아좋아 저저저 별..저 저 달 동네로 가 저 못 먹고 사는 애들한테 팔아야돼 절로 가서 얼마나 귀한 음식이야 버터 얼마나 귀해 아 곡물 파는 놈들 곡물 재배하는 놈들이네? 미친놈들 이 시국에 곡물 재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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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다지다 여기가 소금 저 소금존 저기가 진짜 띠드 아 띠드 아니야 버터야 버터 아 버터도 안 버터도 아닌데 여기? 저 소금존이 버터인거 같은데? 나 방금 못 팔았죠? 내가 뭘 팔았는지 알고싶은데 저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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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가 답이다 일로 해서 우위로 쳐내야 쳐내야 된다 올라가야된다 아닌가? 소금 소금 내놔 소금 아 버터를 팔아야겠다 아 이러면 전맵에서 파는게 이득이었는데 어쩔 수가 없네 소금으로 바꾸자 소금이 많이 남으니까 아 너무 욕심을 부렸어 이게 아니었는데 상단 맞다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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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까먹고 있었어 큰일났어 거래를 안해봤더니 상단이랑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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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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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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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겁나 빨라 오우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 잠깐 지나갔잖아 뭐하는거야 오우야 오우오 딱 기다려 딱 기다려 어 좀 대화할 생각 없니? 지나가는 사람이랑 허 도적 아니야 여덟명이야 여덟명 음 이건 되지 이건 되지? 거래를 하고 싶소 곡물 11원이면 지금 나쁘지 않죠 이게 답이었구나 야 소금 38원은 좀 아쉽죠 거래 또 못찍나? 아 거래 찍을게 없겠구나 자 가자 가자 가라 가라 이미 이 땅에 금액들은 다 깨차고 있어 이제 슬슬 곡물 가격 돌아왔을거 같은데? 정사도 모집합시다 대장관도 있네? 아 이런거 해서 하는거야 내가 이거 무슨 모바일 게임이야 그리 왜이래 이거 흐흫 어 거래합시다 아 근데 거래하는거 너무 편하다 소금 많이 괜찮아졌죠? 아 아 소금 어딨어 너무 금방 떨어진다 야 아 지금 공물 얼마나 해봤니? 15 양한테 가자 양한테 그냥 떨어지지 않았을거 같은 안좋은 예감이 되는데 일단 양한테 가봐 그리고 저 노쇠한말이 필요하네요 아이씨 양 많이 남아서 저거 지금도 이득이긴 한데 너무 싫다 개 손해보는 기분이야 오호hn 어어 청소시간이다.. 가자 싹 모여 진영이 필요가 없어 어딨는지 아나요? 와 이거 너무멀... 어 저게 안맞아? 아 많구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맞았고 아닌것 같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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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폐 들어 황폐 들어 아싸 내들어 종백이 종백이 아이고 아야 아프다 좋아좋아 너무 잘싸워 살겠니? 와 너무 잘싸워 우리 쿠현 약탈자 따위한테 지면 안되지 어이구 4명 20원 다 팔아야겠다 귀찮다 말만 안팔리게 뭐 락 걸어놓을 순 없나? 너무 번거로운데 저기로 일단 한번 갑시다 저기로 뭐 양 금액은 똑같은거 같은데 이따 갑시다 얼마있냐 이거 다 감당되냐 금액 아 이건 좀 불편하다 안팔 안팔거는 따로 빼놓게끔 그런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는것도 좀 불편하네 양 75원이면은 거래할만 하죠 돈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몰라요 공방을 지 시 와 시바 눈뜨고 코 베일뻔했네 와 눈뜨고 코 베일뻔했네 야 이거 야 이거 스펙 보고싶은데 얘네 어떻게 보지 진짜 이게 다야 뭐 체력같은거 안보여죠? 체력이 뭐 따로 올라가는 뭐 스펙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가 이번 게임이 좀 많이 다른가보다 완료 저 레벨업을 지금 5레벨까지 했는데 딱 찍을게 없네요 거래 아 이거 거래는 솔직히 하나만 찍으면 충분할 것 같다 매력은 뭐야? 전투쪽으로 가야겠지 슬슬 아 근데 진짜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네요 전술은 뭐야? 도보 상태에서 시작하면은 보너스 있어 대박 이거 말 버리면 어 얼마나 느려지지 지금? 어 느낌표가 있네 퀘스트가 있나봅니다 한번 해볼까? 친해지면은 더 싸게 팔지도 모르니까 그 이따를 찾기를 원합니다 야! 1650원 준다고? 아 대체 어 내가 갈지 부하를 보낼지도 알 수 있군요 오 신기하다 볼까요? 아 마을 밖에 여기 보면 흔적이 있어? 그럼 얘는 아니지? 얘면은 나 못 이겨 마을 친밀도도 올려서 병사 징집하는데도 쓰여야 될 것 같고 WP 저게 뭐죠? 병사 이제 상황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건가? 일단 보병 위주로 하겠습니다 운영하기 편하니까 잠깐만 흔적이 있다 그러지 않았나? 잠깐만요 근처 마을에 가보기로 합시다 근처 마을에 가서 천적을 찾는 거야? 그렇구만 천적을 찾는 거야 카노로스로 향했다고 합니다 어? 자 임금 내야 되니까 이 정도 카노로스가 어디 아 여기? 가봐 아이씨 잠깐만 카노로스에서 대화하면 또 뭐 마을 탐색하기 마을에 있다네? 딸을 납치한 애들이 오 야 뭐야 너 따라오냐 나? 꺼져 필요 없어 뭐야 야 나 양손무기 먹었을 때 줄 걸 그랬다 멍청했네 내가 아가씨 원래 옛날에 마블원에서는 이런데 돌며는 막 뒤에서 보들보들 막 숨어있고 그랬는데 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와... 이걸 찾으라는 건 아니지 나한테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그치? 와 이거 너무 하네 배 inté아 저기가 마을이네요? 나 왜 일로 들어갔지? 왜 굳이? 굳이 여기서 기마술을 시험하고 있는 건지 아시네? 아으 어 쟨가보다 자 안녕하세요 너무 티난다 너 아니네? 아닌다 야 가자 아니 아닌가보다 오오 이런 기능도 있어 도끼 들고 찾아갑니다 그렇게 꼭 옆으로 세면서 가야되니? 아 저건가 봐 쟨가 봐 야 보고있냐? 너 좀 강하게 만들어야겠다 내가 무서워가지고 안되겠다 너냐? 오우 야 아니잖아 아까 걔잖아 와 너 고생이 많다 야 너 찾고 있는 너 찾고 있는 너 아는거 맞지? 찾고 있는거 아니지? 아 저긴가보네 연기가 막 오르고 있네요 어? 어 맞나봐 저 라그나 양이 잡을 수 있을까? 라그나 양한테 장비를 좀 잘 줘야겠어 내가 싸우기 싫어 아 여긴가보다 아 얘넨가보네 난 네 아빠한테 데려오기로 했어 아 야 TRPG네? 여기 뭐 이거 이런것도 있다 이걸로 하자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웃기지마 이 연인 죽일거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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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안하다 야 야 이거 저 유감이고 지민 아싸 아싸 개이득이다 가자 이제 우리보다도 열 명이 넘어 꾸려 돈 빨리 줘 양 팔개 또 했냐? 그녀가 있어 와 돈 많이 준다 괜찮은데? 진작 이렇게 할걸 그랬네 겁나 쉽네 캐스트 양주세요 돈도 엄청 많아졌죠? 양팔러 갑시다 중간에 가다 상단 한번 만나면 좋겠어 상단이 없는 길로 가고 있어 굳이 상단 안만나도 여긴 싸니까 쫙 탈쫙 쫙 탈쫙 무술무까진 아닙니다 여태까지 노력한게 있는데 무술무일 순 없죠 와우 야 90원밖에 안되지만 그냥 팔아치우죠 뭐 쩔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멧돼지도 있어 멧돼지도 있어 3명은 봤구요 다 돼서 팝시다 너무하네 진짜 이거 여기는 곡물 파는데네 아이씨 왜 이렇게 싸 아직 그게 아닌가 봐 아직 그 시기 그 시기가 아닌가 봐 곡물이죠 저긴 말인가 아직 음식의 시기가 아니 지금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옳지 않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왔네요 그래도 그래도 이십은 안돼 이십은 안돼 이십은 안돼 이십은 안돼 아 진말 하나 더 구시버린데 하나 더 하자 나중에 음식 쌀 때 음식 사가지고 재겨놔야지 양파입니다 아 점점 선 넘네 이색이들 아 왜 이렇게 소금 금방 줄어 가격 됐어 돈은 많으니까 무기좀 사서 줄까요 아유 이렇게 몰라니까 좀 불편하네요 우리 여자의 양손목 있었나? 어 겁나 비싸 야 괭이가 200원이야 개양아 진짜 활 활이랑 화살 주자 나보다 잘 쓰겠지? 잘 쓰겠지고 나만이 그냥 있는거 줘야겠다 방법이 없네 이거 이렇게 세트 주고 이것만 일단 줘봐 이것도 너무 비싸다 야 말은 알아서 먹고 있지 않을까요? 말은 알아서 먹고 있지 않을까요? 옛날에 화살통을 위로하면 AI가 더 좋아진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머밴드 때 근거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 양을 팔아야되는데 양팔 데가 딱히 없네 그렇다 국물 이렇게 어? 소금 소금은 국룰이지 가자 여기 애들 약하다 일로 오는게 맞나보네 약팔자만 있네 어이 마을사람들 되냐? 아이씨 말도 안 돼 지 좀 돌아보고 살아 사람 살 때 어이 그냥 지나가버리네 상놈에꺼 오? 어 이름 이득이지? 공방같은거 지워야되는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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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는거지? 있긴한가? 공방 없는거 아냐? 아 소금은 솔직히 많이 안남는다 소금은 솔직히 한 8원 남는데 그렇게 공물로 하지 어차피 들어가는건 똑같은데 무게차이인데 말도 많고 킹받네 음식 한 8원 하면 그때 한번 사야겠어요 아 임무 남아있네 한거 아 나 포로좀 팔아야되는구나 상술집이었나? 와어어 이렇게하면 얘가 얼마인지 알수있죠 얘가 87원이야 야어어 이제 맥스 거의 뭐지? 여기 소금 싸다 멧돼지가 좀 싸네 하나만 살까? 뭐야 저거 말이야? 아 잠깐만 지금 바쁘시다 바쁘신데 방해하면 이거 뭐야? 소금이구나 아 소금 너무 사기 애매한데 금액이 칼이 공무를 하는게 낫지 무게도 충분한데 어 저거 뭐야? 저거 좀 특이한거 좀 사야겠다 돌아다녀봐야겠다 좀 이제 좀 돌아다녀도 20명이나 있고 정 못 이길 정 만나면 버리고 도망가 음? 대추 야자래요? 헤엑 니카론에서 80원에 판매 가능이래 야 두 배 남는다는거 아냐 추정 수익만 봐도 겁나 좋네 아 이거 돌아다닐 만한 값어치가 있구만 전쟁 지금 신나게 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이건 뭐야? 이제 진정한 무역인이 됐습니다 진짜 진정한 노잼 진정한 무역 오 야 올리브 엄청 싸다 헤엑 올리브 이거밖에 안남아? 올리브 발 올리브 재배하는건가 저게? 아 근데 올리브 많이 남는거구나 지금 말 헤엑 산적이래 산적 지금 보토비 못 이기죠? 와 진말 싸다 와 진말 겁나 싸 노새도 겁나 싸 소금 전부 처분해 와 소금이랑 노새랑 바꾸는 수준인데? 야 이제 공물 장사만 해도 진짜 돈 진짜 많이 벌겠다 먹을게 없네 근데 여기서 동료 구하는건 좀 오바인거 같죠? 좀 그거를 봐야겠네요 목수한테 물어보면 되나? 건물같은거 지어줄 수 있나? 목수한테 마음대로 그렇게 되나? 상단을 꾸리고 싶소 오오 아 혹시 상단으로 바뀐건가? 이전에 이제 상점에서? 약탈자 아이씨 상단 빨리 가야되는데 상단 너무 빠르다 어어어 거래를 하고싶소 대추야자 어 비싸다 좋아요 이 정도는 많이 남았네요 비싸게 사는 데서 팔기에는 너무 좀 애매하니까 되게 지금 조용해졌습니다 채팅창도 조용해졌고 조용조용해졌어요 양래나? 곡물도 있고 졸려요? 이거 수면제 게임입니다 원래 아 저기 왜 캐스트 있으면 느낌표 드나보다 야 바로 옆에서 파는데 흑자야 묻혔어 아 아아아아 좋아요 어디 보자 이제 곡물을 팔아도 충분히 득을 보겠네요 일단 올라가 봐 지금 상임기술도 오르고 있고 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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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이면은 많이 남는다 지금 사러가도 싸게 안팔겠지 그럼 곡물은? 저긴 양인이고 저긴 양인이고 저 끝쪽에서 못파는지 궁금한데 아 근데 파는게 비슷하네 다 비슷하다 올리브가 많이 싸다 올리브가 많이 싸다 올리브가 많이 싸다 올리브 사오고 야 이정도면 예전처럼 전맵을 다 돌아다니면서 거래해도 되겠다 양도 뭐하는데야 저기 양 있는던데 왜 양을 안팔아 포도가 좀 싸네 근데 먹자 내놔 진짜 비싼 향신료 같은걸 해야되는데 향신료가 이 게임이 있는지 어 야 물고기 왜 이렇게 싸 야 이거 다 사야겠다 와아 겁나 싸네 이거 한꺼번에 못사 근데 시프트 이런거 안돼? 시프트 알 컨트롤 알트 안돼 그냥 이거 아예 그냥 줘 어 아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양을 좀 팔고 멧돼지 안쓸거니까 팔고 야 노세를 팔 수 있는데 노세를 팔면 안되죠? 와 이거 부족하네 와아 겁나마리 둘러야돼 와아 이거는 진짜 무역의 진짜 그거다 대박이다 대박 170원 냈어 얘네는 물고기 먹나봐 곡물 대신 와 노세 150원에 팔리는 것 봐 노세를 뺄 수가 없네 노세는 애매하네 좀 여기서 생선만 팔아도 이득이네 이거 인벤토리 이거 제안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다 저기는 좀 추운데라서 생선 비싸게 팔리지 않을까 너무 좋네 어 곡물밭이 있네 여기다가 생선 한번 팔아보자 교환을 하자 교환 헤엥 겁나 싸 야 물고기 겁나 비싸 바꿔 바꿔 와아 바꿔 바꿔 저기 가서 팔면 되잖아 야 일단은 물고기 두 배로 남겼죠 지금 거의 아 손 많이 가는 것 봐 말을 사야겠다 말을 사야겠어 말이 엄청 필요하네 네? 아이씨 잠깐만 야 아 돈이 없냐 아 이거 참 거래기술 3상승 야 미쳤다 아이고 곡물 싸네 여기도 야 맷 맷돼지 20원이라고? 다 사 야 미쳤어 어 이거 야 말 사야겠다 진짜 비싼 돈 치러서라도 말 사야겠다 이거 와 무형 너무 혜자인데? 전작보다 훨씬 혜자인데? 아 근데 이거 말 비싸다 여긴 아니다 이건 좀 선 넘네 이 새끼들 이거 선 넘네 여기선 맷돼지 사냥을 하는구나 옥스할 옥스칼 아니야? 상단 없나요 상단?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아 아 너무 이득이 많이 보.. 이득 많이 볼 수 있는데 더 상할 걸 그랬나? 다 눈밭이라서 여기서 빠지는 건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이쪽쪽 가봐 아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거래하고 싶소 아니 똑같잖아 아 여기 소금 좀 비싸다 좀 한번 돌아볼까요 모처럼이니까 모처럼 머리 나왔으니까 한번 쭉 돌까 합니다 다소 시간을 낭비하겠지만 야 적 있는 도시는 너무했네 근데 이 설산지는데 해적이 없네요 해적이 강해서 다 싸우면 내가 못 이길 텐데 공물 11원 남겨준다고? 이름 팔아야지 잠깐만 이름 팔아야지 팔 거 없냐 너 나한테? 아 그냥 넘겨 그냥 넘겨 솔직히 다른 것도 이득 많이 볼 것 같애 포도 어때 포도 포도 있나요? 포도 16원이면 싸죠 내놔 와 이거 거래 너무 너무 편해 미쳤어 거래 너무 편하게 만들었어 상단은 안 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돌고 있으니까 상단 도는게 오히려 더 손해볼 것 같네요 지금은 노세한말 와 대박 개꿀 1900 무게 포도 와아아 오 잠깐만 야 돈 이렇게 없어? 야 올리브 를 팔자 아 좀 아까운데 와아 야 무게 너무 많이 먹는다 너무 너무 무역이 사기인데 이거?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 사실 돈 거의 무한인거 아냐 한바퀴만 돌아둬 야 이거 너무 사기인데? 그리고 약탈자가 약해서 초반부터 너무 편하죠? 막 도적 같은거 왔다갔다하면은 막 이제 활 쏘고 이러면 미치는데 헤엑 포도 여기서 팔아도 이득이야 아 떨어진다 이정도만 하자 이정도만 하고 뱃대지 아껴 두죠 팔거 있냐? 말 어때 말 말 말을 진짜 많이 사야된다 이거 전 전이랑은 규모가 다르다 지금 게임이 라켓타 갑시다 사실 근데 리얼나리도랑 별 상관이 없네요 지금 무역만에서 전투를 거의 안했죠 지금 어어어 있어 있어 도적 있어 도적 있어 도적 있어 도적 있어 도적 있어 얜 활 쏘는 애들이야 전작에 공병이네 다 지금 보병 부대인데 업그레이드가 안 돼있죠 얘네한테 맞물려야되는데 꺼지냐? 나보다 빠르냐? 아 버리고 도망가죠 병사들 어 저거 물건 세개 미친 알았어 알아서 진정해 진정해 그런 토끼 눈 같은 눈으로 보지마 와 여긴 진짜 위험하다 아 돈 많이 날렸는데 라켓타가 좀 중요한데 스물다섯은 못 이겼을 것 같고 아 여기는 위험하다 여기가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데 일로 보내면은 갑자기 확 위험하네 개무섭겠다 야 포도 많이 남겼다 야 3,000원? 이거 암호 좀 사야겠는데 이 정도면? 갑박아 최고죠 사실 아 좀 더 아끼자 아직 아직 무역의 장애야 레벨업 했어 거래기술 계속 올라가는 것 봐 이거 너무 사기야 거래 40이야 공방으로 하죠 공방이 있네 내가 못 찾은 거네 지금 공방이 있네 이게 공방이 내가 생각하는 건 약간 다른가 보다 이런 공방인가 봐요 어디가 내가 정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공방이 딱 따로 있네 아닌가? 아닌가? 뭐야 아니잖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건달 두목 얘한테 물어볼까 아 도시에다 공방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단을 한번 꾸려볼까? 상단을 한번 꾸려볼까? 이게 게임 멧돼지를 일단 팔고 지금이... 맵을 너무 돌려서 구분이 안가는데 어디 시작했죠? 아 여기 로퍼스 위쪽이죠? 일로 가죠 일로 가자 왜 이래 부대가 동물을 식량으로 쓰기 위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그래? 어 싸게 하긴 했는데 곤란한데? 도축 이렇게 했구나 야 이정도면 금액이면 이정도면 괜찮지 곡물이 없다 병사 죽여서 잡아먹으면 안되나? 숙도적 약탈자 28이면 무섭죠? 지금 난 캐스트가 있는걸로 아는데 지금 너무 돈만 벌고 있는데 아 규모 키우는거랑 명성이 있구나 아 이런게 있구나 그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회사 저거 한다고 뭐 좋은거 줄거 같진 않으니까 아 왜 이거 이정도면 살만하죠 돌아가서 팔까 그냥 일단 음식을 좀 줘봐 먹고 먹게 돈이 상당히 있네요 이렇게 곡물 돈은 사실상 뭐 편하게 막 벌 수 있으니까 여기를 건너가는게 조금 역겹네 그러니까 아 곡물 가격이 1원으로 떨어지면 한번 엎을텐데 안 떨어지는 것 봐 아 20 말고 아 진말 좀 비싸지만 사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을 빠르게 진말로 선택해줘야될 지금 행동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도 있고 여기 이 말파는 데가 그렇게 또 싸지도 않아 개입킹받게 좋아 2200 아 다살까? 다살까? 다사 아 14000으로 오면 다섯개씩 되는구나 이걸로 2800 좋아요 일대 곡물 너무 싸다 자 저 물고기가 좀 좋네 이렇게 보면은 아 곡물 좀 떨어뜨려봐 가격 좀 왜그래 떨어뜨려 가격 왜이러는거야 멧돼지 제니오카에서 비싸게 팔았죠? 100원이었죠 그때 이게 제일 싸다 지금은 700원 아 조금만 포도를 좀 아 애매한데? 양을 해야되는데 양 양을 다 할까? 배고프니까 밥도 먹이고 먹을만큼 병사가 얼마 안되는데 되게 밥 먹이니까 좀 미묘하네요 느낌이 어 짓말이 많아도 엄청 느리네요 아 애매하다 애매하다 그래도 이제 한바퀴 돌아서 대충 감이 잡혔죠? 어디가서 거래할지 여기를 안가봤는데 여기 한번 가볼까 아 근데 맵이 어떻게 가? 뭐 배같은거 있어? 일로가서 가야돼 이렇게? 항아리같은거 팔았었죠 옛날에 그 저쪽 동네는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나네 갈 수 있니 이렇게 하면은 여기 가봐 이렇게 갈 수 있는거야? 어디가는거야? 일단은 그러면은 거래를 할걸 사자 곡물을 좀 사두죠 곡물이 10원이면은 아 겁나 무거워 다섯개씩 다섯개씩 아 참 나 이거 웃기네 아 됐어 아 거래할만한 그게 없는데 물고기급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진짜 혜자 진짜 꿀빨라면 물고기급이 필요한데 나는 이렇게 돌아가는거죠 지금 와 이거 이게 말이 되나? 나 저렇게 하면 너무 멀리 가잖아 반만 거래는 어떻게 하지? 시프트가 다섯개명은 아 포도맞네 포도팔아 그냥 좋아 하아 하아 눈밧으로 가? 여기서 물고기를 해야되니까 일단 라게타로 가자 가는길에 곡물도 곡물좀 모으고 됐다 됐다 이제 없다 이제 없다 돈도 없다 돈도 없어 300개인데 10원이거든요 최소한 11원엔 팔아야되요 빨리 물고기존으로 가 레벨 몇이지? 거래로 6을 찍었다는게 너무 역겨워 하핳 오오오야 은신철은 뭐래? 아우야 너무 위험한데? 일로 가자 아 너무 느리다 나 짐 때문인가 봐 승마술이 올랐습니다 17레벨 현재 약탈제 12 상관없고 상단 있고 아 여기서 대기할까? 아니야 상단은 됐고 지금 이동할 거니까 공물 19원 거의 두 배 제가 뭐 중간에 잘못했나요? 한 8천원 있지 않았나요? 궁금한 게 있는데 잠깐만요 8천원 있지 않았나요? 잘못했나? 기억을 잃었거든요 지금 8천원 있지 않았나? 아 아니 아니었지 착각했구나 아 돈 많이 많이 벌었네 거의 두 배 남겼죠 지금? 5천원입니다 지금 맞아 자꾸 망상에 빠져서 망상병이야 물고기나 처분하자 저 물고기랑 곡물 옮기기가 진짜 저게 대박이네 내가 알기로 이 게임이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는 걸로 아는데 늘고 죽는 거 아냐? 와 너 왜 이렇게 먹을 거 비싸게 사먹니? 굶고 있다고? 지랄 놓어 와 잠깐만 아씨 아 너무 비싼데 아 됐어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5천원이나 했는데 뭐 저기서 물고기 한번만 사면은 끝장이야 말도 비싸고 말도 좀 싼데 사고 해야되는데 정말 좀 싸다 물고기 여기 아니었냐? 물고기 어디였지? 물고기를 산 도지가 있었는데 여기였나? 올리브잖아 여기 어디였지? 물고기 파는 도시 어디였지? 말이잖아 물고기 도시 어디였지? 마을 마을? 여기 마을 있지 않았나? 물고기 어떻게 했다고 했던데? 아 저 표시는 안 뜨는 덴가? 진말 싸다 계속사 계속사 말 계속사 여기였나? 올리브 싸다 안오르네? 좋아요 어디였지? 어디서 물고기 싸게 사가지고 내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기억을 잃었어 또 양 싸다 와 됐다 싸다 양 여기도 양 아 순간이 이거 양인 줄 알고 나 기절 초풍 할 뻔했다 진짜 어우 올리브 더 싸다 야 콜란 야 콜란 야 콜란 혹시 날짜가 바뀌면서 맵이 눈으로 쌓이고 뭐 그런 게 있는 건가? 내가 눈치 못챈 것 뿐이지? 에이 설마 사과 좀 줘봐 올리브 파냐? 아 같이 순으로 좀 나열해봐 하 올리브가 겁나 싸고 이 정도 됐어 이 정도 됐어 모든 돈을 상단 운영에 쓴다 올리브 싸고 쭉쭉 가 쭉쭉 가 아 이거는 이거는 여기서 손절해야된다 이건 여기까지만 돌고 내려가야된다 내려가야된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소정 많으니까 와아 완벽한 루트 황금루트 도라만 다니면 돈이야 올리브 루트 개선 올리브 곡물 루트 개선 빨리 가 나 진짜 게임 재미없게 한다 참 씨 개노잼으로 하고있네 진짜 심지어 적들도 안 덤벼 아 너무 무거운데 2.1 이하 속도가 2.1 2.4 라게트 하러 가봐 아 깜.. 갑자기 멈춰서 깜짝 놀랐네 아.. 아 뭐 볼까 좀 상태 좀 게임 이게 얼리억세스라서 굉장히 호환 안 좋다고 지금 유명하거든요 헤에에에에엡 엄청 안 좋네 호환 와아.. 와아.. 잠깐만요 지금 울트라인데 조금만 낮추자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되려나? 어때 와아.. 이게 와아.. 엄청나긴 하네 이건 컴퓨터 안 바꿨으면 안 돌아갔겠다? 참 어썸하긴 하네 되냐 이거? 올리브 내가 올리브였어 권장 사양보다 훨씬 높거든요? 지금 제 사양보다 높은 컴퓨터 없을텐데 버전이 어떻게 이렇게 최저커가 안 되있냐? 최저커가 안 되있냐? 야 공물 이거 하자 공물로 가자 공물로 가자 이 정도면 돼 최단 노트를 좀 개설을 하자 사로 가야돼 가는 길에 가는 길에 마을 들려서 공물 다 털면서 이게 맞네 이게 맞네 아 용량초가 진짜 그 겸이야 말이 계속 필요하다 아 시프트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시프트로 해서 다섯 개씩 받고 있는 겁니다 다섯 배로 근데 조금 속도가 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워낙 이제 대상인이 되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글루가 여기 길 없어? 락크타에서 한번 거래해보자 아 근데 저희가 19원이 남아서 너무 좋긴 하거든요 진짜 국물 여기 아 국물 여기 수거하면 단에서 못사지 생각머리가 없었네 위로 가서 남기면은 거의 이제 돈을 엄청나게 남겨먹을 수 있으니까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11원이어도 엄청난 이득이지 11원에 사서 19원에 팔았는데 저번에 10원에 팔아 10원에 했지만 곡물로 전 재산을 다 사서 아 이거 진말을 진짜 많이 필요하네 재산을 두 배로 늘리는 건데 거의 개사기네 야 너무 좋아 노쇠한말 진짜 너무 좋아 노쇠한말 설마 죽어서 없어지거나 뭐 그런거 있나? 올라가서 곡물을 올리브로 바꿔오는거 소금있다 소금 좀 남으니까 좀 사가자 괜찮게 남네 와 나 이거 무게의 상한 이거를 좀 생각머리를 지금 못 돌리고 있어 원래 말을 이렇게 많이 안쌌거든요? 템슬로 제한이 있어서 근데 말을 지금 막 수십마리를 끌고다니니까 내가 너무 지금 익숙하지가 않네 워밴드에서는 이제 한 10마리만 있어도 충분했거든요 효율이 너무 지금 막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니까 이질감이 엄청납니다 여긴 그냥 기본적으로 비싸다 올라가 올리브올리브존가 올리브존 소금 두배 두배 이상 와 미쳤다 곡물 330개 있는데 아 아야야야야야야 신정해 신정해 야 여기도 소금 잘 나올거 같은 구역인데 아 이거 말이 별로 안싸단 말이지 생각보다 이 지역 자체가 말이 비싸 하지만 진말이 온다면 어떨까 야아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다 야아 미쳤어 미쳤어 무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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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곡물 근데 왜 이렇게 싸게 사 너희들 뭐야 갑자기 나한테 나 화나게 할라는거야? 제일 싼거 뭐야 야 야 올리브 지금 안싸네 지금 곡물이 좀 올랐나본데 올리브가 한바 거의 거의 엄청나게 돌았는데 아직 안풀렸어? 아 이러면 좀 곤란하지 이러면 저쪽으로 가자 넘어가자 곡물을 지금 처분을 해야되는데 사르구로 한번 가봐 사르구로 한번 가봐 곡물 이제 나오는 존 아니야? 양존이다 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어 곡물이 괜찮다 여기서 하자 어어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어어 처분하기도 야 이만저만이 아니네 곡물이다 곡물 진짜 곡물이 너무 좋다 처분하기가 곡물이 어 야 양 양 이렇게 남는 것도 처음 보네 아 아 버터 진짜 비싸게 와 도시에서 처분하는게 제일 좋다 도시를 하나 따놔야돼 근데 거래 몇이야? 거래 50이대? 와어어 잠깐 잠깐 지났는데 50이야 나 공방할래 공방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고 설마 내가 도시를 먹어야지 공방을 할 수 있고 그런건가? 야 공물 15원이면 많이 남죠 7,000원 10,000원 아 이러지마 그래서 난로 처먹을라 그래 여기까지 이래 이 정도? 딱 딱 이 정도 아 이거 처분하기가 좀 애매한데? 아 이거 처분하기가 좀 애매한데? 상단 상단을 주워먹어야 되는데 상단애들을 지금 무게 몇이죠? 지금 무게 몇이죠? 야 5,600 미쳤어 여긴 뭐하냐? 거래 너무 해먹었나? 양 아 양을 파는덴데 양이 없어 미친 동네야 아 이건 아닌데 이제 이제 됐잖아 저거는 약간 공방을 좀 짓고 싶어 공방 좀 짓게 해줘 공방 어떻게 짓는거죠? 검색을 좀 해볼까? 짓는 법을 모르겠는데 길드마스터가 없는데? 배너로드 공방 공방 짓는 법을 모르겠는데? 이거 어떡하죠? 여긴 아닌거 같고 거래 대장관 병사 모집 아니 원래 안정적으로 돈 버는거에 배후배는 공방이죠 독원에서는 이거 툴은 모르겠네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이 와인 와인양조가 양조꾼 이런 애들한테 그냥 물어보면 되는건가? 얜 상인이고 얜 장인인데 모르겠네 장인한테 물어보자 장인한테 물어보자 아이씨 아이씨 모르겠다 아 공방이 써있는데 공방을 모르겠어 내가 먹은 도시만 공방을 지을 수 있는건가 진짜? 아 그런거 어딨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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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좀 빠진거 같지 않아 여기까지 눈밭 아니었나? 망상인가네? 약탄자 15 올리브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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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5 5 6 6 5 6 5 5 5 5 6 6 5 6 6 6 야아 붙였다 붙였어 붙였어 그냥 공물 더 사는건 좀 앱하고 여기서 혹시 처분되나 공물을? 그럼 너무 좋지 진짜 공물 8월인데 지금 아 이건 여기서 그냥 처분하자 아 처분하고싶은데 너무 애매하네 어어어 야 잠깐 상단아 거래좀 할줄 알지 너 아 상단 진짜 돈 많구나 얘네 아 올리브좀 싸긴 한데 내놔 노새한말 뭐야 너 뭐야 야 이거 뭐야 아 너희 노새한말이 이렇게 많았니? 아 그랬구나 아 시호 몰랐네 나는 와 야 이거 공물 야 공물 내놔 공물 공물 다시 내놔 공물 리벤지 지금 무게가 10배가 됐거든요 저는 얼마 안한거 같은데 많이 했나보네요 난 이제 시작인데 자자자 자아 이거 이거 지금 상태로도 지금 너무 좋죠 이 정도면은 와아 이거 와아 처음만 하면 돼 처음만 하면 돼 처음만 하면 돼 이거 자동 세이브되는거죠 게임 어 다 해놓고 말아먹을까 너무 무서워 아 어디가서 팔지 근데 일로 가자 와아 무게 1만 미친 괴물들이야 아 속도도 빨라졌네 진말 사서 노새한말 사서 길바닥에서 공물 사는 상단을 만나면 좋은데 아 돈이 없네 50원짜리 병사도 있군요 아니야 2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저금액에 팔 필요가 없지 마을마다 돌아가면 체크하자 슬슬 가격 올라가고 있어 아 잠깐만 잠깐만 그건 아니지 야 임금도 못내는게 어딨어 저 부대 쓰레기놈들인데 아씨 조금만 팔자 좀 임금내지 임금 야 저번에 못준거 한꺼번에 다 줘 아아 지산쉐기 참지 곡물 저렇게 사르고 다니는거 눈에 보이면서 고거를 못참고 사기를 떨어뜨리네 어련히 안줄까봐 아 참 나 이거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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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임금 줘야 돼! 아 지랄로 야야야야야 임금 줘야 돼 임금 줘야 돼! 빨리빨리빨리! 아야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와아 이 정도 천 원 살짝 손 댔는데 천 원 무쳐구요 야 올리브 타데데네 아 야 올리브 내놔 야아 내놔 내려가서 처분한다 와 근데 너무 했나봐 상단을 상단을 잡아야겠어 진짜 너무 해먹었나봐 내가 완전 그냥 상단이 됐어 게임이 전쟁 게임이 아냐 이씨 저 상단은 왠지 안 줄 것 같고 야 아이씨 겁나 빠른데 진짜 와아 너 실망인데? 야 올리브 겁나 써네? 내가 살 정도 아니다 그래도 슬슬 사막존에 가야될 것 같은데? 해외 습격하지마아 내 손 줄이라고 아이고 아야야야야 콜레린 골레린? 아 이거 아니지 어우 야야야야야 어떡하지? 팔아? 이거 바꿔 너무 싼데 이거? 와아아아 트레이드 하하 70원 주고요 임금은 뭐 며칠 버티지? 임금 받지 말던가 싫으면 싫으면 임금 받지 말고 나가던가 지금 돈이 이렇게 벌 수 있는데 이거 임금이 중요한가? 어머 전쟁 났니? 전쟁 났으면은 아 전쟁 났으면은 물건 좀 사가야지 전쟁 났다고 손절해 버리면 어떡해 밥은 먹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야야 물건 요거 물건 살래? 상단 없냐? 어어 야야야 잠깐만 아 왜 지나가아 쌀냄새를 못 맡은거야 이 쌀냄 아이 왜 그래 진짜 왜 클릭미스나 여기지 여기 여기 상단 지나간 루트지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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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같은 소리 하지마 딱대 아 지랄 노 어디서 야 상단 어디서 여기서 여기가서 팔자 여기 잘 팔릴 것 같다 이 다리를 건너면 글씨 Shah 너무 작아서 솔직히 안 보인다 저기 헤이 아 이거 아니야 지랄마 아 진짜 곡물 좀 사가 임금을 지불할 수가 없어 밥 먹어 그냥 노타이가 14원에만 파러 가면 19원에는 대체 어떻게 판거냐 아 스페이스밤 멈추는구나 본능적으로 원을 했던게 기억나서 멈춰버렸어 거래기술 2레벨 상승 진정한 노다진 곡물이야 아씨 곡물 처분이 안되네 또 새한말 내놔 아 이거 이렇게 보면 되는데 왜 자꾸 내려가는거야 멍청하게 아 진짜 개멍청하게 혹시 쌀 못먹는 친구도 있냐 낚시를 너무해서 낚시만 하는 바람에 곡물이 먹고싶다 딱 들이대 아 이 새끼 곡물 겁나 잘 재배하네 굶고 살진 않겠다 야 이거 보면은 곡물을 여기서 많이 재배를 하네 여기가 내 생각에는 저기다 저존이다 저긴 내가 가지도 않았고 딱 돼 딱 돼 남은 삼천 채워서 가자 올라가자 아 왜 자꾸 내려 이렇게 보라고 살 거 없죠? 잠깐만 나 진말 본거 같은데 와 미쳤다 말 50마리야 무게 11,000 무게 11,000 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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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매하네 축축 올라가 축축 올라가 어딘가 곡물이 필요한 땅이 있을거야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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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물 왜 이렇게 잘 재배하니 너희들 정신가 뭐니 올리브가 진짜 흑자야 내가 올리브를 버리고 지금 처분하기 어려운걸 들고 다녔다는 나의 이 멍청함이 진짜 소름 돋는다 와 여기도 곡물이야? 돈 많죠? 아 이 새끼들 이거 안되겠는데 디아트마 디아트마 저 소 처음 본다 나 소 260원에 팔고 그랬던거 같은데 소 하자 소 100원 나오면은 한번에 가격 처분 엄청 하는거지 야 여기는 곡물 대배 안하겠지 말이네 이 끝 끝인데 곡물 20원? 하 야 일단 한군데 일단 하나 천 1080원 그래 여기야 여기 내 생각에는 그래 가 가 빨리 돌지네 귀신같이 가 그래 이런 존이 있어 잠깐만 상단에서 팔아 이거 상단이니? 상단 나와 상단 빨리 나와 물고기 파는다다 저 물고기랑 교환하자 물고기 물고기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 일단은 빼고 넘겨와봐 어때 상단 나와 상단 나와 상단 나와 상단 나와 상단 나와 아 왜 지나가는데 못 아 야 이거 지나가는데 못 잡아 미쳤어? 왜 그러는 거야? 어 위험하다 좀 떨어지자 상단 나와 먹고 살아야지 나와서 일해야지 그렇지 아 14원은 아니지 이 새끼야 하 아 너 설마 이거 팔러 온 거야 야 물고기 아 어 린넨이 이렇게 싸? 린넨 진짜 비싼 거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놈을 잡아야 돼 여기서 나오는 놈을 잡아야 돼 니 일로 꺾을 거야 민혼아 다시 아 씨발놈 잠깐만x3 잠깐만x3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소사 소사 소는 이거는 타야 돼 소코인은 타야 돼 분명 어딘가 소가 없는 땅이 있을 거야 곡물 좀 돌리고 혹시 곡물은 솔직히 많이 남겨먹는 거니까 이쪽을 돌아다니면서 소초 소 말고 바꿀 걸 좀 계산을 하자 어차피 이쪽 이쪽 도시면은 어 내 생각에 여기도 여기도 뭔가 있어 냄새가 나 돈의 냄새가 상단 나와 빨리 나와 상단 안 지나가는 거 보니까 좀 위험한데 아 잠깐만 아 씨 말? 말? 아 말 솔직히 이 이상은 오바야 말 살까 그냥? 마사 빨라질 거 같은데? 아 아 이거 아닌데 아 너희 왜 이렇게 비싸게 해봤냐? 뭐 파냐 물고기 파냐? 이거 10원이야? 어 씨 여기도 물고기다 와 여기가 물고기존이야 난 대체 어디서 뭘 한 거야 내가 어디서 물고기를 샀다고 착각한 거야 얼간이가 다 팔 수 있니? 아 이거 아니야 야 12원에 처분하는 건 오바지 불러와 500개만 회수해 아 이거 여기로 오면 안 됐다 저기 가봐 저기 가봐 아 지금 1000원밖에 처분 못하는데 저기는 일단 가봐 일단 가봐 아아 지금 무역으로 꿀 빨고 있습니다 원목은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원목 두 배로 남는다고? 아 공물 공물 코인 버려? 버려 아 씨 공물 코인 처분하기가 너무 힘들어 아 좀 좀만 가져가자 하하 못 참아 좀만 가져가 아 어 설마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였어? 아 나 몰랐어 이정도만 하자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였어? 이거 이제 알았네 아 그래서 뭐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거 요거 요거 희망이다 아 솔직히 여기서 공물 못 먹잖아 아 아이씨 쌍놈의 새끼 야 되나 오늘이요? 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 재밌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재밌는지 모를 거예요 전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전투를 한 횟수를 손에 꼽을 정도기 때문에 하하 아 공물존이다 아 씨 공물존이 나오면 어떡해 공물 처분도 못한다 야 어떻게 공물존에서 사는 건 똑같냐? 야 물고 다 팔아 버릴까? 물고 다 못 팔지 하 쪼금만 팔자 아 이렇게 구나 아 이렇게 구나 앤아 앤아 마을이 그래도 가격 변동이 없어 너무 좋긴 하네 그거는 그 점은 너무 좋네 맥락이 없어 소가 왜 싼 거야 실현에야까지 가 그냥 죽가 여기 이 1호트 타고 상단 오는구나 상단 상단 한번 찍고 아 미친놈아 왜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가면 되지 근데 솔직히 캐스트 깨는게 돈 훨씬 빨리 모았겠다 이제야 사는 말인데 캐스트 1600원 줬죠? 돈을 처분하기가 조금 애매하네 아 저쪽에서 나오네 이거는 얘도 상단이냐? 아 아 상단이랑은 나랑 안 맞나봐 상단이랑 마을 사람이랑 구분이 안가 눈이 너무 안 좋네요 쟤가 어쩔 수가 없죠 소 처분하는거 좀 에반데 이정도면 처분하자 물고기 파냐? 이거 뭐야? 아 이거 곡물이구나 목이 뭐야 곡물이지 또물이지 또물 아이씨 아 생각보다 소가 많이 안 남네 소는 끝으로 가야겠다 어디였지? 이 포로스 포로스가 많았는데 양이랑 양 양이랑 물고기랑 교체하면서 올라가야 겠어요 올라가야 겠네요 양 68원이면 킥만하지 야 소가 야 소가 찐또 100개다 여기서 찐또 찐또 했고 아 야 잠깐만 소를 찐또 할지 물고기를 할지 고민되는데 야 소 이 금액에 못 팔거 같은데 일단 물고기도 좀 팔아봐 900원 와 저렇게 물건 많이 남았는데 온이라? 온아라는 줄 알고 깜절로 내네 중국인 줄 알았다 와 너무 좋고 거래 레벨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거래 60이거든요 지금 올라가면은 좀 뭐 주는 거야 뭔가 더 돈 잘 쳐주는 거야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돈을 받는다 아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거래 금액을 올려줘 어디서 얄팍한 걸 올려줘 초반에 물품 파는 거 5%가 이거 진짜 개꿀이다 이제 가진 것만 처분해도 진짜 많이 벌겠는데? 처분할 생각은 없지만 나 원목도 있었지? 원목 혹시 모르니까 이 종론 팔죠 양도 괜찮네 아 마을에서 처분하는 게 진짜 좋다 마을이 답이다 뭐야 이거는? 뭐하는 데야? 점토야? 아 점토 처음봐 아 앗싸 뭔가 좋은 거 먹은 거 같은데? 아 또 물이네 얘는 꺼지고 마을 좀 그만 불태워 마을 자꾸 불태우니까 내가 거래를 할 수가 없네 이거 또 물이지 아이씨 쓰레기 마을 쟤 저건 불태워도 돼 여기 마을 다리도 없는데 왜 그리로 가냐 이렇게 돌아간다고? 미친게임 여기 또 물 소금 소금 킹금 킹금 여기도 킹금 빨리가 빨리가 야 소금 28원이면 쌍따봉이지 아 원목 뭐야 다 처분 되냐? 안되네 지금 소금이랑 바꾼거죠? 아 이정도면 개이득이다 어이 근데 소가 잘 팔린다 소 잘 가져왔다 이거 무게 이정도로 땡길 필요도 없겠는데 이정도면은 소금 좋고 소 팔고 원목 팔고 아 원목 넘기라고 이 소를 조금 빼 어 됐다 깔끔하다 깔끔하다 아 점토는 그렇게 안 쳐주는구나 여기서는 900원 900원 돈 버는 솜씨가 아주 귀신같애 귀신같애 예술이야 예술 가자 저기서 처분하는데다 저기는 아 킹 킹토를 좀 잘 팔고 싶은데 느낌 느낌 왔는데 14원이었는데 28원에 팔리면 진짜 오열이다 오열 아 개 쓸모없어 이제 만원이다 여기는 좀 그 존이 아니다 여기는 어 거래존이네 와 점토 30인원 미쳤어 물고기는 화폐로써 와 7000원 부쳤다 아 근데 이제 가문캐스트 깬거 아니야? 그러니까 잊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동료 그것도 안해줬네요 스펙 안찍어줬네 명성이 안 돼? 어 너도 안해줬구나 너 양손무기인데 야 너 활이 되게 높다 와 찍혀있네 정확도가 증가하고 장전속도 증가하고 두피 식량은 뭔손인지 모르겠고 화살통에서 화살개수 많고 적보병에 사기가 떨어지고 주둔군이 뭔지 모르겠어 그 성 도시 이런건가 성? 와 이런것도 정할 수 있구나 와 신기하다 빨리가 양이다 양 야 양 싸다 아 소금 이 가격에 파는게 맞을까? 더 더 울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저긴 거르고 재우니카로가 포도는 안팔리겠죠? 일단은 간제비만 합시다 가격보고 한 18원 정도면 비벼지니까 와 딱 18원이야 미친게임 양이랑 바꾸자 아 소금이랑 바꾸자 야 물고기랑 바꿔야지 물고기랑 바꿔야지 뭐한거야 내놔 도로 도로 내놔 도로 내 빠꾸야 아 근데 양도 너무 좋은데? 좋아 레벨업 무역인 그 자체 레벨업을 다 무역으로 해버렸네? 무역만 67이야 여불이야 여불이 아 다 필요없는데 이거 가자 지상 최강의 상인이 되겠다 헤엑 양 아 지금 이 가격으로 팔아도 이건 싸네 25원까지 투자 이 정도로 와 이거 만원 넘네? 넌 뭐 팔았냐 포도 팔았냐? 공물 구원이야? 공물 구원이야? 오씨 그거 사야지 가격 안올라가냐 혹시? 아 11원은 안돼 이건 아니야 여기까지 하고 양 더 이래도 흡자네 야아 상단 꾸려야되다 이거 상단 꾸린다면 뭐해야되지? 공물 포도 이런거 하면 되나? 어 좀 애매하죠? 어 어 근데 슬슬 처분 안하면은 다음 도시까지 처분 못할거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진짜? 아 근데 저거 도시가 너무 좋았다 25까지 했는데 그냥 처분할거 그랬다 불고기 너무 욕심부렸네 내가 욕심부리면 안되는데 시간이 돈인데 욕심을 부려서 시간을 날렸네 아 이거 이거 아닌데 와 안올려? 뭔가 12원에 파는걸로 하죠 타협을 해서 그만큼만 팔아도 훨씬 이득이니까 복물은 진짜 처분하기 힘들다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와 점점 떨어지는데 물고기랑 너무 안일했어 다 처분하고 올라와서 써야됐어 최고점이었는데 그때가 야 나는 코인같은거 하면 안되겠다 하하 그냥 말아먹겠는데 야 소금존이다 소금존 처분도 못시켰는데 소금존 왔어 이정도만 합시다 좀 많이 이거 못 벌어먹긴 하는데 이야 만원 넘어갔다 대박 여기서 처분하면 될거 같으니까 소금이 많이 교환이 되죠 아 양이랑 같고 아 양 아 양좀 못반데 넘겨 말존 말이면 그냥 거래용이죠 말은 솔직히 들릴 필요도 없는거 같애 왜 말은 들릴 필요도 없어 공물 파는데 구원인거 싫어한가 잠깐만 잠깐만 야 공물 파는데 구원이라고? 어 큰일났네 공물 남는 남는 느낌인데 야 이거 공물에 솔직히 처분은 되니까 12원에만 팔아도 이게 어디야 대추야자 52 대추야자 52는 좀 오바죠 20원에 팔았었는데 바로 바로 한번 사줬다고 어깨에 들썩들썩 거리면서 바가지 씌울라는 수준 와 어깨 들썩들썩 극혐 축축아 축축아 올리브존이야 올리브존 올리브존하니까 뭔가 맛있는 데 같네요 와 이건 처분이다 아 다 처분하라고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와 이거 이렇게 돈이 없냐 돈이 왜 이렇게 없냐 너 아 만원 넘었는데 빨리빨리 공방 짓고 싶을 때 공방 짓는 걸 모르겠어 소금도 처분해야 된다 소금도 처분해야 된다 소금도 처분해야 된다 와 나 왜 불고기를 안팔고 왔냐 올리브 18원이면 남긴 하는데 좀 아쉽죠 18원이면 돈 도시에 사면 가격도 오르고 아 그냥 사자 왜냐면 너는 공물을 처분해 주니까 공물을 처분해 주시는 분인데 함부로 대할 수 없지 똥 처리반인데 아 이제 2만원 정도 되면은 공방 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만원이면 됐는데 그 린넷 공방 제일 비싼 거 아니었나 그게? 가죽 12,000원짜리였나? 양양양 양트코인 양코인 없고 41원이면 충분하죠 60원까지 팔렸던 거 같긴 한데 소금이 아 너무 성급했나? 아냐아냐 아 성급했다 성급했어 포도 이 정도만 해 포도는 솔직히 많이 안 남는다 아 물고기 좀 애매하네 야 15,000원 15,000원 상단 한번 꾸려봐야겠다 이거 아직 게임을 시작도 안했는데 엄청 많이 한 거 같으니 불안한 느낌 뭐죠? 올리브를 소금으로 바꿀진데 이것만 사 이 정도만에 처분하지 처분은 안 될 거 같으니까 다음 반 바퀴쯤에서 처분 다 싹 될 거 같네요 깔끔하게 아 여기 물고기다 여기 물고기존이다 여기구나 착각을 해버렸네 여기가 물고기존이네 양 없으면서 양 키우지마 양을 안 팔 거면 양을 키우지마 양털을 팔던가 차라리 야 미쳤다 되나 너무 이득이다 와 저게 이게 진짜 짱이야 이게 제일 싸 세계에서 미친놈들이야 물고기를 쓸어 담아 쓸어 담아 온 세상에 있는 물고기 다 쓸어 담아 와 묻혔어 진짜 올리브 13원인거 실홥니까? 다사 끝났다 아 16원이면 사야지 처분할 게 없다 근데 올리브를 딱 어느 부분으로 가서 욕심내지 말고 처분을 싹 해야돼 싹 그냥 나 근데 이거 무역만 하다 늙어 죽겠는데? 너무너무 돈 맛을 알아버렸어 담아 혹시 나 그 있죠? 물고기 먹으면 되죠 지금 식량 물고기 얼마나 맛있는데 와 미쳤냐? 나한테 왜이래 무게가 많이 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이제? 개호바인데? 물고기 17원인 것 봐 복물 처분할 걸 야, 멧돼지요? 이건 이거 해야지, 그럼 야,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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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나와 야, 상단 나와 빨리나와, 빨리나와 기다려준다, 나와 놀랐잖아 아, 놀랐잖아 나와, 장사 안 할 거야? 안 먹고 살 거야? 일 안 할 거야? 나와, 그래, 그래 아, 이 미친 아, 지랄마, 진짜 아, 진짜 웃기지마 자부야, 자부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 아, 이거 진짜 못 가겠다, 못 따라가겠다 일로 해놔야겠다 아, 지랄마, 그냥 안 해 허허 상단, 상단 안 해 아, 쓰레기 이 새끼들 아 곡물 처분 어 포도는 처분할 수 있지 야 물고기 이렇게 처분하고 싶지 않은데 아 물고기 이렇게 처분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다 가자 공물 존에서 팔면 되니까 야 지금 공물 너무 싸다 야 8원이면은 진짜 미쳤지 어 어 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아 씨 무게 아 이러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두발로 못 꺾고 다니게 생겼어 이러다가 아 공물에 미쳤어 공물에 공물 존 안 돼 이제 물고기 존으로 가야 돼 물고기 존 처분해야 돼 다 여기였죠 이 이상 뇌절이야 아 저 새끼들 공물 파는 거 같은데 딱 봐도 공물 냄새 겁나 나는데 뭐 하는데냐 여기는 아니 그냥 가동기 가 그냥 가동기 가 공물인데 공물인데 공물 냄새 풀풀 나는데 쌀냄새 풀풀 나는데 야 쌀냄새 로벌트 한번 가봐 한번도 안 가봤다 상단 지나갔죠 딱 걸렸어 물고기 넘겨 여기 물고기 내 생각에는 넘겨야 네 처분해야 돼 돼지도 좀 처분해 다섯 개만 다섯 개만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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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아닌 거 같은데 이게 뭐야 와 이거 뭐야 5원이래 5원 처음 봤어 5원짜리 뭐지 여기 점토 점토 킹토 킹토 많이 남지 철광석 뭐야 철광석 두 배를 뺄 수 있네 몇든지 처분하자 아 곡물 좀 가져와 아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거 느낌이 좀 느낌이 쎄한데 이거 처분 안되는 느낌인데 뇌절인데 이거 물고기는 물고기를 왜 안잡아 얘는 바다 근처에 살면서 미친놈들이야 어? 곡물이다 대박 야 이걸로 바꾸자 어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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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고 이 곡물이라는 거대한 똥을 어떻게 처분하느냐가 좀 달려군요 지금 이 거대한 곡물이라는 거대한 똥을 처분해야 됩니다 열라 달려야 돼요 지금 어? 띠드 포도 아 지랄로 포도 아니야 똥 돌리기 간다 킹토냐 철광석이냐 뭐냐 물고기는 곡물존 가면 어떻게든 해제되니까 야 넘겨 은광석은 뭐야 은광석 좀 애매한 거 같은데 아 바다 바다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이제 큰물에서 놀아야돼 어 진짜 길 복잡하게 해놨네 사람 화나게 일로 못가냐 근데 그쪽 통에서 못가는구나 그냥 일로 직전 직진해 건너가서 한번 거래해보고 싶은데 물고기 처분이 안되겠죠? 물고기 다 처분했구나 물고기랑 곡물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야겠어 물고기는 조금 더 비싸게 팔릴수 있다고 이렇게만 생각해둬야겠다 물고기한테 너무 기대를 많이 걸었다 한번 비싸게 팔았다고 양심머리가 사망했어 헤엑 미쳤네 아 올리브 리득 본다 아 이거 이씨 안에서 이정도로 해 욕심 너무 내면 안되지 너무 큰물에서 놀고있어 지금 너무 큰물에서 놀고있어 지금 공물 8골드일 때 재겨놔야되는건 맞는거 같다 이거 딱 이거 이거 가져오고 야 이거 포도가 좀 함정인데 햄정인데 야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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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이거 완전 무역인이야 멧돼지 30원이면은 좀 애매한데 일단 가져오고 철강석 얼마 50원 주고 사지 않았나요? 파키온에서 저렇게 판다는데 파키온 저렇게 처분 못하지 솔직히 올리브 처분하자 올리브가 낫겠다 파키온 파키온 인근에서는 저렇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정도로 보면 되겠다 이거는 아 이건 포도인데 포도는 처분할때가 와땅치 않은데 그래서 그냥 해 와 이거 뭐야 약탈자라고? 약탈자 24명은 이기지 뭐야 야 뭐야 저거들이 날 너무 얕보는구만 야 쌍모여 내가 아무리 돌멩이 맞고 죽어도 그렇지 어 제트 눌러도 내리는군요 잘못 눌렀는데 자 제가 이건 뭐야? 방어벽 야 이거 좋은데 자 방어벽을 해서 돌진 야 그냥 양심볼게 아이 잠깐만 얘 너무 퍼졌어 방어벽이 이거 좀 함정인데 와 강하다 우리편 약탈자한테 안지지 양심머리가 있지 얼마만에 싸우는거야 이거 죽어 이씨 죽어 죽어 아 너 몸으로 막지마 진짜 아 겁나 빠르다 어 죄송 너무 못맞춰서 스스로가 너무 역겨웠네요 순간적으로 나 활 버려야겠다 눈갱이다 눈갱 이게 다 뭐야 다 가져와 무게가 너무 넘쳐나죠? 어 근데 나 병사 10명 죽었어요? 아 다친거죠 그냥 아니 죽었네 이런 미친 게임 일단은 저건 도시에서 처분할거고 올리브 아마지 올리브부터 올리브가 가장 많으니까 올리브 처분하고 와아 너무 무역 잘한다 진짜 전쟁 게임 같지 않아 처음하는 이 게임에서 익숙한 마블의 냄새가 나 헤엥 묻혔고 와 개이득 거의 세배이득 나 좀 특산물 좀 팔아봐 업목 괜찮지 와 개사기 다 팔고 멧돼지도 팔아 멧돼지는 괜찮게 팔리는데 처분하기가 애매하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 이 정도면 됐네요 야 원목 저렇게 사고 이렇게 처분한다고? 세우놓은 상단 없냐 상단? 원목같은게 진짜 상단에 팔기 짱인데 어? 뭐야? 야 어? 잠깐만 약살자 50명이 있어? 야 처음본다 50명은 아 태, 태각 태, 태각 아 아 태각 아 태각 야! 봐줘 아 봐줘 아 진짜 아 지랄로 돈에 미쳐서 목숨을 잃었어 아 아 씨 많이 천 원 있는데 이거를? 아 얼마나 뺏어 갈라고? 500원은 주면? 500원이요? 고작? 아 너무 고맙다 야 야 황성하다 야 그 정도면 뭐 다른거 가져갔을거 같은데 자 병사부터 잠깐만요 20원 맞죠? 동료가 없는거 같은데 내 착각인가? 어라? 어 가벼워진거 같은데 뭔가? 어 내 착각이겠지? 이상한 여자가 있었던거 같은데 에이 설마 어 잠깐만 아 이거 너무 보기 힘들어 아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돌은 또 겁나게 많네 아직도 돌은 또 겁나게 많네 아직도 그럼 상단을 한번 꾸려야겠다 한번 다음 이동하고 뭐 저소냐? 저소다 저소 좋지? 아 존네 비싸 올리브는 빨리 처분하자 한바퀴 다 돌겠다 슬슬 슬슬 전두 준비해야겠네 점토온다 킹토다 킹토 슬슬 전두 준비해야겠네 아 은광석 너무 비싸고 점토 내놓고 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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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도 가져가고 원목을 팔기 좀 애매하네 이제 마저처럼 됐다 다음 도시에서 처분하고 때가 됐다 뭐냐 이거는 아 아 너무 너무 날먹이다 야 망했냐 여기 뭐 왜이러냐 금얘기다 라게타 가봐 슬슬 동료를 모집하던가 아 여기 상단 꾸려야지 아니 상단이 뭔가 감이 안오는데 나 공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다 팔까? 다 팔자 야 공물 팔아 와 이게 뭐야 흐흐흐흐 2만원이네 아우 야 그 아우 야 뭐 뭐 누구로 하지 그러면은 소유 빈터 너 갖고있는 빈터에다가 내 공방 질면 안되냐 어떤식으로 하는거 이거 친밀도 같은게 좀 있어야되나 얘가 뭔가를 해야지 공방이라는 게 지어지는 건가 권력이 강력하듯 대장장인데 동료가 없어서 못한대 아 나 이런 거 말고 공방 짓고 싶다고 공방을 지을 수가 없네 어떻게 짓는 거지 내려가서 직접 걸어다니면서 봐야 되나 잠깐만 공방 대장장이존으로 가서 느낌표는 퀘스트에요 대장장이로 가는데 거기에 공방 mpc가 따로 있대요 뭔 소리야 대장장으로 일단 가자 그러면 와 도시 좀 봐 이런 거 안 보고 계속 투기재 계속 무영만한 내 인생이 레전드 하나도 안 보고 무영만한 내가 레전드 공방이 그렇게 참 감이 있다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좀 mpc 그냥 뜨는 거 아니야 가면은 와 도시 겁나 넓어 가는 법도 모르겠어 아닌 거 같은데 나 그거 친분이 좀 있어야 되나 상담밖에 없어 오랜만이네요 공방을 했는데 왜 상단이 돼 아니 아니 왜 스킬란에 공방이 있고 상단이 따로 있는데 근데 왜 공방임금을 했거든요 제가 공방이 따로 있다라는 거 아니야 상단이 있고 이걸로 할래 이러면 공방이 내가 누르게 되면은 보고 알 수 있겠지 피해장 증가 피해장 증가 어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아 최대점 같은 거를 조정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오오오 옳 모르겠다 집중이 됐네요 뭔진 몰라도 됐어 이걸로 하자 양선목이 쓰기로 했으니까 야 2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건달두목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느낌이 건달두목이 공방을 어떻게 세워주겠어 아무것도 안 돼 도시 주인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나? 길드마스터라는 개념이 없는데 성은 없어 아무도 선술집 주인이랑도 대화가 안 되고 거래 탭은 없고 아 어떡하지? 아 아 전투부대네? 어 나 공방하는 거 모르겠는데? 배너로드 공방 어 너무 어려운데 이거? 나무위키님 클랜이 높아지면은 공 어 잠깐만 클랜이야? 나무위키님 클랜인가요? 나무위키님 클랜인가요? 아루다리에 머무는 중 명성이랑 부대규모 늘려야 된다 야 이거 해야 되네 이러면은 와 이러면은 가문이 가문이 쓰레기라 그랬나봐 와 세상에 여기 아니야 아 주황으로 가자 아 여기가 많네 아 병사 올리고 약탈자 사장 가야된다 그 마르 뭐 뭐 시기에 있다는데 우리에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잠깐만 이거 보는 법 있을 때 원에 있었는데 클랜에서 어떻게 보지 마 마루나스 어어 위치찾기 기능이 있을 거 아냐 마루나스를 좀 찍어봐 추적추적추적 된거야? 마루나스를 추적하라고 미친게임아 마루나스에서 묵득됐습니다 마루나스 어딨는데 아니 씨 어우 마루나스 마루나스 어디야 정착지라 그랬는데 마루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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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많다 왜 왜 왜 아 먹을게 없구나 아 미안하다 먹여 없는지 몰랐네 아 병사 안 모집했다 아 정신 안 차린다 해적단 있네 지금 뜨네요 해적단이 있다고 뭐 이제이제 명성을 먹어야돼 축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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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도 걸으면서 막 가고 있어 축축하 아 왜케 병사가 없나요 쓰레기같은 게임아 상단 주시하고 있으면 끝까지 안 나오는 것 봐 너무 역겹고 고기 포도 고기 포도 먹고 하아 병사는 징집했고 선술집 강도 방랑자 야 강도 너 쎄보인다 동료들아 내 동료가 되라 우리 마을에 몇몇 놈들은 먹고 살기 위해 어 밭을 갈기 싫어서 나왔어 난 젊고 어리석었고 강도가 됐지 하지만 그건 내 삶의 방식이 아니었어 도시의 삶이 더 나아 어 300원이면 돼? 진짜 싸다 너는 뭐야? 여기 여자애들이 좀 많네 여자애들 생계가 똑같네요 다 미인이네 아니요 나는 소치는 목자였어 어린 소년들이 하는 일이었지 원래는 어 난 늑대를 쫓는데 소질이 있었고 뭐 어쩌다 사람을 죽였는데 부모님은 무서워서 쫓아냈다 어 난 전사가 아니야 어 미친새끼인가 2,000원 달래 2,000원 달래 그래 2,000원 줄게 나 부자야 2,000원 줄게 너 비싼만큼은 비싼 값으로 하겠지 자 어디 우리 부대좀 볼까요 강도 장비는 다 비싸네요 자 어디 이렇게 봐야되나 너는 양손무기가 특화돼있고 아 저주파는 라그나 라그나 꺼지고 한손무기네 한손무기에 투척술이 있네요 오오 다음 2,700원 2,700원은 한손무기랑 포람 포람이 높습니다 정찰이 있는데 아 아 부대 이동속도 증가래 야 좋다 둘 다 한손무기가 세니까 당장 전력이 되겠네요 아 빨리 전쟁이나 하자 전쟁이 아니라 무 전쟁을 할 짬은 아니고 무법자로 잡아야해 그렇지 아 말 많아 혼내줘 도망갈데 없어 혼내줘 나보다 빠르네 양의 차이가 나니까 아 잠깐만 그러면은 아씨 어떻게 해야되지 아 말을 말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씨방 아유 씨 다 팔 수 있네 거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약탈자 좀 나와봐 애들 장비 맞춰줘야 되나? 아 나 공방을 해야되나 너무 고민되네? 아 일단은 일단은 명성을 먼저 쌓아야겠네요 어 너무 게임 면접 보고 오셨습니까? 어 잘 보셨나요? 잘 보셨길 바랍니다 적당하다 가격 팔자 팔자 잭을 투척 하나만 주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싸다 이거 주자 긴장되죠? 면접하면은 면접하면 어딜 면접 봐도 다 긴장됩니다 사람이 또 강도 강도 너였냐? 척해라 방패도 하나 줘야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 무협자가 없어 이렇게 또 보니까 또 무협자 많은데 가면은 또 지니까 내가 함부로 갈 수도 없고 근데 진짜 잘 오셨네요 세부니까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무협만 했거든요 아 계속 무협만 했기 때문에 이제 전투 시작하는 겁니다 가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거래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제 대부분의 시세를 완전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배너로드에 시세박사가 됐죠 검은 이빨 나 동료 몇 명까지는 알 수 있어? 아 3명까지 알 수 있네 마루나스에 가야겠는데? 여기다 추방해버릴까? 잘가 저주 받은 자를 데리고 다니면은 재수 없을 것 같애 잘가 잘가 어 검은 이빨 이빨 안 닦나보네요 어 너는 누구니? 몸과 낭만으로 가득 차서 제국구에서 상인들에게 소용료를 징수하면서 그럭저럭 잘 먹고 살고 있었지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게 됐어 그런데 고백을 승낙했고 나는 술에 고라떠져 있었는데 병사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내 사촌이 나를 풀어줬고 어... 마을에 수령 지나가서 공격을 했는데 자기 동료는 죽었어 은혜를 모르는 여자를 만나서 지금 인생 망했다 이런거네요 운이 없었구만 내부대에는 너가 필요하고 500원 아 500달이네 아... 500원짜리 동료가 생겼습니다 어? 어? 잠깐만 너 왜 여깄어? 내가 벌어서 그래? 됐어 꺼져 우리 파티 좀 볼까 아 좀 비싼 애로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아싸리 이러면 어 얘도 한손묵이네요 한손묵에 투척술이네요 운동능력이 있구요 와 도보로 싸우면은 더 저기 이제 잘 맞는데 웃긴다 무기를 최소화는 맞춰줘야겠네요 투척무기를 내서 장패도 맞춰주고 싶은데 좀 애매하다 왜이렇게 비싸 이거 이거 내놔 몇개지 이거? 수량 3개야 그럼 3개를 더 사고 방패가 되게 성능이 좋으니까 싼거로 좀 사자 이거 좀 심한가? 이렇게 사고 이렇게 사고 아 근데 이거 등록하는건 훨씬 편해졌다 아 이거 말고 아이템 자아 아니 자 오? 얘가 안 등록해졌냐? 너는 뭐 잘했냐? 적용 아 적용을 안했구나 내가 잘하는거 없네? 이거 포람으로 하나 해주면은 잘 이제 말같은거 잘 찔러 잡을라나? 포람 하나 해줄까? 근접은 이제 한손무기로 싸우고 원거리가 오면은 포람으로 싸우는거지 양손 포람이라고 돼있네요 쓰읍 좀 긴게 낫지 않을까? 이걸로 사주죠 아 이거 너무 비싸다 필라 야 이 정도면 됐지? 어 더 싼거 있네? 한손 포람이야? 한손무기니까 한손 포람이 맞네 흠 제국식창 야 제국군의 창이야 껴 자 우리 동료 강합니다 이제 야 무겁자 내놔 나갈때 무조건 저장되게 됐네 옛날에는 그 저장할 점을 정하는것도 있었는데 어 자자자 됐고 무겁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제 뭐 어떻게 전쟁을 할 순 없으니까 이 스펙으로 쉽지 않네요 병사가 너무 많으면은 못 쫓아가니까 우리 애들 말 태워줘야 되는지 그거 좀 고민된다 안 태워주는게 낫겠죠? 나도 말 타지 말자 지금 잠깐만요 지금 속도가 4.5죠 말 빼봐 3.2네 3.2네 아 빨리 빼고 확인하고 3.1 약탈자 아 별 필요없네 단말이 아 야 너무 빠르다 왜이렇게 늘려나 진짜 아이 덤벼 내가 니들이 더 많잖아 그렇지 잘가 얘들아 방어진형 알지? 되게 좋다 자 우리 애들 다 전사거든요? 동료도 셋도 다 이거 기대해볼 만합니다 동료 세명이 다 한손검이 100이기 때문에 보병보다 높죠 훨씬 보병이 70이었죠 방패를 들고 방패를 들고 상기를 일단 해봐 상기를 왜 했대? 오 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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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진 상기 나도 투청 무기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지 같은 숫자면 질 수가 없지 겁나 짧아 자자자 다 잡았나? 아 도망가네 이미 우리 팀 한 명 죽었고요 이거 모자 같은 거 우리 애들 씌워줘야겠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얘들아 모자 쓰자 어이구 이제 사람 같네 머리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그런 머리가 됐니 팔 감싸게 팔도 감싸주고 사람이 됐어요 명성이 그래서 얼마나 됐지? 기본 베이스로 돈이 좀 있으니까 설치 걱정 좀 없다 공방 지어봤자 얼마나 하겠어 당랑자의 레벨이 올랐습니다 어쩌라고 그래서 이거 이런 거 올려주면 되나? 올려주면은 대체 뭐가 어떻게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집중 점수 올려주면은 아 이런 식이야? 아 아 아 아 아 활력이 올라가고 아 이렇게 와 너 진짜 높다 나도 저 나도 그럼 활력을 올려야 되네 내 것도 와 대체 얼마나 올려야 되는 거야 축축 올려야 되는 거야 여기 쭉쭉쭉쭉 너무 쓰 이게 이게 복잡하게 써놓은 것 같은데 의외로 단순하게 써놔가지고 이해가 안 되지 명성 몇이야 가문 재건하기 명성 5랑 부대 3만 더 있으면 된다 생각보다 강한 적이 없어요 수가 많거나 좀 그런 게 많고 근데 문제는 내가 너무 느려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네 왜 이렇게 싸냐 이거 어 자꾸 사게 된다 가격을 이제 보게 되니까 올리브 좋아 포도 좋아 아 곡물 파는 거 좀 오반데 아 곡물 너무 해 자라서 안 팔 수가 없다 하하하하 심하게 심하게 이득이다 이거는 양 양 20마리를 샀는데 팔 일곱 밖에 안 들었죠 부대 좀 정리를 좀 해야겠다 보병 위주로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 보병 돌진하는 게 제일 세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소수전이면은 공병은 뭐 방패가 다 있기 때문에 애들이 다녀가 때리는 게 이득이죠 와 이거 왜 이렇게 싸냐 와 붙였네 이건 넘어가서 저쪽에서 갑시다 여기도 막 돌아다녔던 것 같은 적들이 이제 무역을 게임 진행하는 도중에 보이면 하는 걸로 혼내줘 쌉가능이지 아 지랄노 아 지랄노 어 막다른길이야 항복 아니면 죽음뿐이다 아 아 혼내주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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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냐 방패벽을 하고 와 돌멩이 안 맞게 돌멩이 맞으면 엮여 보니까 어 뭐 어딨는 거야 자자자자 오우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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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튼튼해이씨 뭐야 남았어 아직도? 왜 도망가 나를 두고 도망가네 미친놈들이 오 뭔소리야 뭔소리 왜이래 개 무서워 탈출 탈출 개무서웠고 노인물 다 내놓고 야 X됐다 와 이거 야 이거 한 번에? 재우니까 고 여기 먼저 갔다가자 왜 그래 병사가 필요하다고 좋아좋아 도시로 가라 3 명성 3만 더 얻고 병사만 이제 채우면 되죠 병사 그렇게 많이 죽었나? 아 너무 너무한다 얘네 아 왜 왜 이상한 들어가 자꾸 자 한 번 하나 더 짜자자 짜자자 좀 아깝지만 이것도 사주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방어구를 좀 사야될 것 같은데 종료 내가 살아야돼 아 무기를 살까? 좋은거 없냐? 아 이런거 말고 아 저기 한손무기야? 비주얼이 양손인데 야 이 목재망치 이거 한손으로 이둘러 이제? 역시 200년 전 사람들이라서 더 센가보다 고대인이라서 아 던지는거 나도 쓸 수 있죠? 근데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활이요? 아니에요 내가 못 맞추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흐흫 애초에 많이 안쌌기때매 근데 활을 굳이 뭐 안써도 지금 그냥 정면으로 싸워도 충분히 세니까 우리 파티가 점토 처분이 안되고 있어 아 미묘해 아 미묘해 이거 하면 확실히 빨라지는거 맞나 좀 검색좀 해볼까 배너 배너로드 진말 모르겠다 귀찮다 그냥 하자 이거 언제 찾아서 보고 있어 아 이거 이거 지금 팔 필요가 없는데 내가 명성을 빠르게 올려서 공방을 짓고 싶거든요? 근데 너무 도망다녔어 너무 무형만 했어 애전형 달라 장사만은 게임이 아냐 이제 상단 걸러 어어 이길 수 있냐? 울리면 이길 것 같은데? 숙련보병 아 너의 체력이 좀 왔다갔다 하는구나 야 근데 일곱명 차이면 못 이기겠지? 야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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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너가 합류하면은 명성 못 오를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그런거 바뀌었을라나? 가자 아 아아 돌짱 처음 보네요 영주군 야 너무 거지야 장비 너무 느려 때리는게 속도를 좀 봐야겠어 어 어 겁나 멀다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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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아 도망가버리네 이거 빨리 뜨는건 너무 좋다 조각난 화살 조각난 화살 진짜 뭐가 떠있는 이거 왜 떠있는거에요? 핑크색? 진심으로 궁금한데? 아 이거를 찍으라고 떠는거야? 무조건 찍어야되나보다 최대 생명력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뭐 눌러도 뭐 손해가 없나보네 전역도가 증가합니다 아 그렇네 기술 점수 하나당 0.2포인트 증가하고 0.5포인트 증가 10이 증가하면은 210이면은 공속 2포인트 증가하고 300이면은 공속 20% 증가하고 아 그런건가? 적용하고요 뜨는거들 저거 너무 좋다 내가 까먹고 넘어갈거 같은데 이거는 속도가 꽤 빠른 목이네요 100이면은 그럼 속도가 85 이하면은 공속도가 이렇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85 이하면 대체 얼마나 느린거야 근데? 이해가 안되는데? 아 기본적으로 숙련도 올라가면 속도는 빨라지는거지? 아 이해가 안돼 옛날엔 그랬거든요? 아 주둔근 임금이 감소합니다 돈으로 해야지 아 나 명성 얻어야돼 어 산적 9명 비벼지냐? 나보다 쎄가 죽고 덤비는건가? 이기겠지? 짜자자 아홉명정도 문제없죠? 친구들 한번 들어 다리로 가자 야 다리로 가자 따라와 아 어 쟤도 화살인데? 너무 열심히 피하는거 아냐? 잠깐 뭔가 이상하다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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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상하다 날라온다 뭔가 아 아 왜이렇게 안맞아 이씨 그렇지 다리 하나가 대박이구만 엄청 편하게 때리는구나 얘네 장비도 되게 좋다 우리 애들보다 훨씬 좋은데? 말이 겁나 튼튼하네 좋아요 야오 야오 불안당 산도적 명성 올랐나? 나 못 본거 같은데? 대형 방패 카이트 실드 우리 전사 동료는 방패나 더 주죠 이거 등에 있는 방패 있으면은 막아지는거 있는진 모르겠는데 방패가 있으니까 하나 더 주죠 네? 잠깐만요 탁 안돼? 방패 두 장 못 껴? 자 명성 어떻게 됐어 아이씨 이럴 때가 제일 싫어 애매할 때 포로가 훨씬 많네 아 이건 아니야 지금 팔 때가 먹어야 돼 다리랑 팔 좋아요 아유 이거 참 상단은 됐고 아 성이냐? 정신 안 차린다 라겟 타러 가 명성 하나 더 찍고 아 말을 버려야되나 운동능력 올리고 싶은데 아 둘 다 싫어 하 혹시 그 용병 없나요? 선술집 용병이 없는 셈이니까 동료만 있고 모듬포로 판매 광계도도 필요하고 기부 예 هذا 응 보다 돈을 계속 모인다 보다 계속 올리고 있는데 올려도 모이네 고작 10명 어어 아 너무 많다 이거 안된다 궁소 위주니까 될라 아 야 숲도적 35 뭐야 트럭이야 공물 왜이렇게 비싸냐 점토 아 점토 처분하자 아 점토 처분하자 아 점토 처분하자 어어 쭉쭉 가자 아 아 아 아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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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거 적당히 잡을만한 애들 좀 배치해놔 왜 이렇게 아무도 없냐 이게 뭐냐 은광석이다 와 은광석 지금 저가격에 팔린다고? 안사 점토 내놔 어디서 은광석으로 사기를 쳐 건방지게 양좀 팔아 다 팔아 그냥 양도 식량에 들어간다는게 참 웃긴다 식량이 필요해 식량이 필요해 약탈자다 약탈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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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아 이리와 이리와 해적단 있네 해적단 한명도 못 죽을거 같은데 지금 왠지 느낌이 에이리와 아이씨 지지 않을까? 아야야야 한번 떠 몰라 죽을땐 죽더라도 싸우다 죽는다 하아 이 새끼들 너무 독하네 방패 들고 거시개 고지드 잡고 싶은데? 이리와봐 아 근데 이거 그냥 막싸움 할거면 고지드 안잡는게 날라나? 아 너무 장비가 부려 얘네들 숙련보병이 존재의 의미를 모르겠어 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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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많다 야 아 너무 많다 야 와 둘 잡았어 방금 와 잠깐만 야 야야 그거 아니지 왜 도망가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이거 못 이긴다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냐 아이씨 와 어떡해 너무 느려 내가 내가 너무 느려 잠시만 나 한명한테 붙잡힌거야? 잠시만 장비를 구해야된다 아 이제 명성 1만 더 있으면 나 공방 지을 수 있는데 장비를 산다는게 너무 너무하네 진짜 이씨 야 아아 진짜 아우 야 미쳤네 진짜 야 이거 아니지 이거는 아우 야 미쳤네 진짜 야 이거 아니지 이거는 아우 나 이거 도시인줄 알았어 너무 당당하게 있어서 아 나 이거 도시인줄 알았어 아우 극혐입니다 아 천원 줄게 아 이상한 데서 나 놓아주는 것 봐 야야야 장난 아니야 진짜 야 아 씨발 그냥 덤벼 하하 존나 열 받네 진짜 야 덤벼 아 아 너무 느려 나 진짜 이거 어떻게 속도 올리는 법을 알아야돼 말이 있으면 올라간다던가 차라리 그런게 있으면 어 배너로드 이동속도 어어어어 어어어 뭐야 야 천원씩 그만 뜯어가이 진짜 존 돌아버리겠네 애들 뭐야 도시 근처로 가자 아 미쳤냐? 야야야 야야야야야 말이 돼 이게? 야 상단이 저렇게 있는데? 야 앵간이에요 진짜 아이씨 얘 왜 안잡아 얘네들 상단 상단이 아니라 영주 같은 다리를 건너와 자연스럽게 아 너무 열받어 야 앵간이에요 야야 악탈자 옆에다 버리지 말라고 아아 아으씨 나 너무 느려 진짜 말도 안 되게 느려 야 병사도 없어 흐흐흫 야 말도 안 돼 진짜 어떻게 2.5가 나와 속도가? 마리 70마리가 있는데? 허흐흫 어허 개울받아 아 씨바 아 이리로 갈 수 있냐? 아직 그걸로 못 가네? 아 자 잠깐만 저기로 못 가 일로 가 일로 가야 일로 가야돼 저 펠리토르한테 붙어가자 펠리토르야 나 데려가야지 일단 쫓아가 미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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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겁나 느려 말도 안 돼야 이 말이 되냐? 어 씨바 기어 다니잖아 야 돌진해 너 allegations 어어 으흐흐흐흐 오 씨 아 씨 말 땜에 느린 건가 혹시? 말을 버려야지 빨라지나? 어? 그런 건가? 아 그렇지 않고서 가 이렇게 느릴 리가 없는데 나 혼자 다니고 있는데 말이 있으면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나 혼자 다니는데 말 타고 혼자 다니는데 속도가 2.5라고? 말이 안 돼 4.8이고 3.6이잖아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말 때문인가? 말을 좀 팔아볼까? 물건도 이거밖에 없는데 늙은 말이 70마리가 있어 그런가? 와 성이야 여기 아 이동이 안 돼 여기는 아 성으로 못 들어가지 않나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너로 명성 올리고 50 올리고 병사 모아 그게 맞는 것 같다 그게 그렇게 해서 공방을 사서 빨리 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애 없애 야 무기 뭐야 양손이야? 적당하게 한번에 확 멈춰서 내린 다음에 싸우는게 확실 할거 같은데 좋아 멈췄고 어딨어 얘 어딨어? 와 나다다 잡았고 혼자서 진마를 100마리 가까이 끌고 다니는데 저 속도가 이해가 안되네 0.3 형성이라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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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 일단 일단 7인데 어 너무 느려 진짜 진말 때문인가 봐 아 소 싸다 아 돈 진짜 많이 날렸다 아우야 올라가자 좋아 부활했구요 내 생각에 말 때문인거 같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말 땜에 느려지는거 같거든요 아 이러면 나 공방 못하는거 아냐? 없는데 말을 처벌할수도 없고 지금 아 아니 나 2만원 모아가지고 공방 세울라 그랬다가 진짜 만원 날려먹었어 참 너무 열받어 그게 뭐야 승마소는 또 뭐야 아 그래요? 말이나 가축수가 많으면 또 페널티 받아요? 그럼 이거 다 팔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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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진거야 뭐야 뭐 어떻게 된거야 명성을 찍어야 되는데 아까 일기토로 50 됐나? 오 됐네? 그럼 4명만 더 모으면 되네? 아이 저기 뭐 은신처 있으니까 저기 있을거 같은데 4명만 더 모으고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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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모으러가 도막 명성 47명까지 쓸 수 있어요? 왜요? 잠깐만 왜 47명까지 해야 되지? 명성 50대에서 그런가? 와 이건 아 저 애키니스가 투기장에 나오는 애들이네 저 250원짜리 그래서 투기장에서 그렇게 쳐맞은거네 어째 쟤네가 나보다 훨씬 빠르다 했더니 아... 난 25달이고 쟤네는 한 백몇이겠지 아 왜이렇게 병사 안주냐? 클렌티오 아직 안올라갔을걸요? 병사 수를 한명 더 모아야됩니다 이걸 올려야지 아...여기서 병사를 한말 징집한다음에 공방을 짓자 아...그래? 야 지랄마 야 이게 말이 되냐? 병사 20명이구나 근데 나 궁금한게 있는데 평소집에서 더 특별한 인물들 많아 궁금한게 있는데 내 동생들 납치 당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뭐 걔네들 죽었나보지 뭐 뭔가 더 는거 같다? 과부 건달두목 목수 화물운 반자 짐술의꾼 아... 아... 아니 공방 어떻게 지요? 어 공방 짓는거 마시는거 한명도 없나요? 아니 공방 트리를 타놨는데 공방을 못 지어요 야 공방 누가 짓는거지 진짜? 야 공방 누가 짓는거지 진짜? 과부 아주 작은 스테디어스 가게들이 있고 가게 직원한테 말그러면 돼 알겠습니다 벨벳 직조장 있다 아 내가 걸어서 가야되나보다 아 이렇게 하면 되지 벨벳 직조장이라 그랬죠 오히려 압축장으로 가서 떠난 다음에 강도 말고 강도 말고 여기네 그냥? 여기가 오히려 압축장이야? 시민위구에는 시민위구에는 아 씨 직원 어딨어 상인공증인 허물운 반자 아 아 저기가 압축장이네 근데 왜 저 오해사기는 압축장이 아니고 일로 나와있는거야 안녕 여기였구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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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노동자 어 15,000원만 있으면 돼? 야 킥만 하네 잠깐만 잠깐만 아 근데 이렇게 아무거나 아무거나 사도 그냥 막 여러개 막 다 살 수 있는건가? 야 근데 나 만원 뜯겼 뜯겼다는게 너무 열받어 뜯 하면 얼마야? 2,000원이야? 아 씨 그러면 안되지 소 그냥 팔자 팔고 아 아냐아냐 이정도 아이씨 아이고 삼촌이야 금방 모으니까 무역을 좀 하죠 어차피 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뭐 무역으로 시작해서 무역으로 끝나게 생겼어요 지리를 좀 보고 아 무역하기 좀 애매한 곳이네 위쪽 위쪽 여기서 공물 산 다음에 위로 가서 오일이랑 거래하면 되겠네요 와 너무 돈 너무 돈 뜯겼어 그 20명의 악탈자가 합류한 그 한순간에 돈을 다 뜯겨버렸네 상다리랑 거래를 좀 할까 팔게 없으니까 아 공물 11원이면 안되지 아 지금 공물 가격이 올라서 그런가 아무리 그래도 11원 주고 사고 싶진 않은데 5일 한테 가봐 5일 18원 정도면 딱 딱 마지노선인데 와 이거 만약에 사는데 올라갔다가 가격 떨어질까봐 이게 너무 무섭다 그게 너무너무 무섭다 진짜 일단 라게타로 가고 캐스트를 한번 깰까? 뭐 할말있냐? 숙도적이라고 야 취소 하 아 해봐 해봐 2명 처리하라고 야 2명은 처리하지 아 참나 이거 너무 짭밥으로 보네 네 캐스트가 어떻게 되어있는거지 잠깐만요 2명이라니까 좀 애매한 도시 안에 숙도적이 숨어있는건가 혹시? 아 라게타 주변이지 다음 너는 뭐야 소궁 다 섞이면 된다고? 소궁 소궁 안파는데? 참 야 안파는거 어디 다섯개 갖고와 헤엑 싸다 양이 좀 싸다 어 어어 잠깐만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공행무진으로 걸어갖고 지랄이야 저거 놀랍게 어서 마다야 야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를 저렇게 돌아다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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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방피벽 피고 달려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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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려 쫓아가야돼 공격 어? 도장 이걸 못 이긴다고? 돌잡았고 도장 얘들아 얘들아 2대6 가능하니? 아니 왜 이렇게 못 싸워 얘네들 야 우리 20명이었는데 아 아 그래도 3명은 잡았다 그걸로 봐줄거지? 아 3명 잡았어 개같은 게임 진짜 돈 벌려 돈 쓰네 아 3명 잡았으면 되잖아 석궁을 안파는데 어떻게 구해오라는거야 나한테 엿 먹으라는건 그냥? 석궁을 파는 동네가 따로 있나? 석궁을 파는 동네가 따로 있나? 석궁을 파는 동네가 따로 있나? 아 야 진짜 세구나 수도적 야 저 둘 둘은 잡지 그래서 둘 잡으라 그런거구나 이렇게 세니까 야 11명인데 잡지? 그렇지 잘했어 아 아 씨 야 뭐야? 아 잠깐만 아 두 부대를 잡으라고? 두 마리를 잡으라는게 아니라? 근데 왜 두 명이라고 떠? 참 존나 열받게 와 이거 못 이기잖아 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오 오 오 오 오 앨대 오 오 으 되냐 아 자동 전투 돌리자 아 태각 제가 채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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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1대1인데 이기지 1대1을 못 이겼어? 1대1 왜 안맞아? 1대1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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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이씨 건방지게 아 위험했다 걸어서 가서 죽일라 그랬는데 가슴 졌겠다 와 와 와 와우 세상에 허어 야 보상 준거야? 만나서 줘야 되는거 아냐? 자동으로 보상을 받았나봐 원거리로 개 신기하네 나한테 무슨 석궁을 가져오라는 개소리를 했던거 같은데 나 아이템 뭐 줍지 않았었나요? 아닌가? 아 아 죽은거 맞구나 죽어서 이정도구나 소다 처분하고 공방 사버릴까? 내가 공방 내놔 근데 어떤 공방을 사는게 좋으려나? 은쇄공소 있다 은 은 은 한 100원 하지 않았나요? 은쇄공소 한번 가보자 아이고 다리야 아유 게임하다 뒤지겄네 그 설명 나오겠죠? 뭐 가서 써있겠죠 뭐 전작처럼 뭐가 얼마고 뭐 나오겠죠 뭐 그 그렇겠죠? 아 뭐 길을 이따위로 해놨어 위로야? 와인 압착장이 바로 옆에 있었네? 어 없어요? 가격을 좀 봐야겠다 그럼 진짜 아이씨 자 와인 먼저 어 어 와인이 싸네 와인을 하자 와인은 그냥 아유 싼게 좋은거야 비싸게 팔아야 좋은거야 비싸게 팔아도 팔리니까 귀중하니까 비싸게 판다 뭐 이런거야 아니면은 뭐 알 수가 있어야지 뭐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거를 안가고 있었네 어 뭐야 어 다리야 원래는 벨벳 시장이었죠 찾아볼까 그러면은 봉방에 관한 건 없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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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한건 없는데? 이대로 계속하시오 그래 열어봐 몰라 뭐 안되면 별수 없는거지 아이고 다리야 아... 조직원을 구출해달라는 캐스트였구나 뭐 달라는게 아니라 이틀밖에 없네 공방 하나 했으니까 여한이 없군요 여기를 깨라는거네 네 아 그래요? 2천원이면 가게 바꿀수있어요? 그럼 괜찮겠네요 뭐 알아가면서 하죠 뭐 아 애초에 초보니까 저거 리틀안에 깨라고? 숲도적 4명 있는데? 어떻게 저거 리틀안에 깨? 15명은 데려가야될거 같은데? 아씨 와 진짜 빠르네 일단 여덟명 여기는 뭐 나무파는데요? 원목파는데네 참으로 애매한 동네네 저거 질거같다 저거 쫓아질거같다 저거 못깰거같은데? 아 저것도 질거같은데? 병사를 좀 지원을 해줘야지 저걸 깨려고 시킬거면은 아 아 이거 지잖아 승용발이 많아야 빨라져요 그러면? 아 아 지잖아 이거 방패가 없네 얘네들이 아 씨바 야 X댔다 야 X댔다 개 X댔다 근데 어차피 잃을거 없잖아 다 아 빈덜털이라서 겸치라도 먹지 뭐 아 아 병력수만큼 승용마가 있으면은 된다고 그럼 보면 되겠네요 아 예전보다 훨씬 귀찮아졌네 근데 그런걸 뭐 써놓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알아 이거를 이거는 저 퀘스트는 탈락이다 너무 붙잡히면 안 되는데 아 슬슬 이제 강해질 준비를 해야 돼 그걸 또 공방 하나 세웠고 공방 됐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내가 돈을 내 장비에 투자를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생각이 없었어 명성을 올려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계속 커짓거릴만 했죠 아 이러면 또 어떻게 도망갈 데도 없잖아 돈이 있긴 하네요 200원 야 먹을 것도 없어 어 너무 바가지 개바가지 진짜 병사 모으기 너무 힘들다 갑자기 무법자도 또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케이스트를 좀 열심히 깨야겠네 되게 근본으로 돌아갔다 게임이 아 이동수 왜 이렇게 빨라 갑자기 그러면 그렇게 양 양 그런걸 하고 아 동료도 계속 잃어가지고 됐고 동료를 너무 잃어버렸어 동료를 너무 잃어버렸어 공병은 뭐 됐고 일단 머릿수 대충 채운 다음에 조금씩 올려놔야겠다 와 야 그거 그러지마 나 동료 동료 뭐 해야돼 갈 수 있냐 저기까지 가다가 잡혀 죽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네요 지금 아이고 아 약탈 저거 아니지 이 속도면은 내가 더 빠른 거 아니야? 들어가 자 일단은 됐고 처리 됐고 너무 많은 걸 잃었어 기본 자금도 없다 못 잃을 것 같은데 내가 잘해봐야 세명 잡는 수준이라서 내가 너무 무슬모야 장비에 좀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아 생각이 너무 없었네 선술집으로 가서 캐스트 받기에도 지금 너무 약하고 소금 무역하기에도 돈이 없고 적당한 약탈자를 죽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 밀력군 부대 무기가 필요한 건달 두목 무기를 조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찬양하라는 거 아니야? 밀력군 부대 밀력군 부대 밀력군 부대 야 얘는 어떻게 해소하냐 부대 규모 증가 봉신이 되기 위한 조건 추가 동료 제한 하나 어 동료를 하나 더 할 수 있구나 지금 뭐 의미는 없지만 가렌골리아로 가서 밀력군 부대를 해결해달라 저거 실패다 괜히 받았다 아 저거 실패인데 딱 봐도 30일이긴 한데 너무 내가 안일하게 하고 있어 게임을 손을 놓았어 아 그래요? 공방 금액은 대체 언제 나오냐 임금 지불 불가 아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져도 내가 잃을 게 없구나 이미 이미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봐봐 방패벽하고 방패벽이고 나발이고 무기가 없구나 어딨는 거야 근데? 아이씨 왜 저렇게 멀어? 아 왜 이렇게 멀어? 아우씨 잠깐만 잠깐만 와 겁나 잘 싸우고 있어 뭐야 갑자기 와 겁나 잘 싸우고 있어 뭐야 갑자기 방패 없는 방패벽 방패 없는 방패벽 방패 없는 방패벽 아 이걸로 조금 숨통 트이죠? 이런걸로 숨통을 튀어야 된다는게 너무 끔찍하다 자 병사도 올려주고 이제 이제 부대 강화에 조금 힘을 주겠습니다 방패는 있어야 되니까 방패 저거 한번 해볼까? 한 소금 여섯개만 있으면 돼? 한번 확인하자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한 송금이라며 석궁 여섯개면 된다고? 석궁 여섯개를 어떻게 구해 야 한 송금이라며 파냐? 야 장난하나? 무슨 9,000원이야 곡물에다 좀 줘봐 곡물 18원인건 또 이걸 좀 사야된다니 그래요? 그럼 쓰레기를 사야겠네요 일반 석궁도 천원 이상이면 해진거 아이 왜 자꾸 그걸 부수고 있어 아유 개박살내고 있어 다 저기 없었잖아 괜히 갔다 오기 로기 행신들 실패했어? 아 죽었나 보다 아유 깜짝아 아씨 깜짝 놀랐네 아 일단 소금파리 하는 것도 이득이지 이정도면 병사를 거르고 소금을 사 요즘 별로 안 남긴 하는데 조금만 남기자 20일 안에 어떻게 구매해요 와 근데 사룩으로 가자 캐스트 대충 내용을 간략하게 해서 준비를 좀 해놔야 되네 이걸 깨뜩 임금 지불이 안 된다고? 됐어 됐어 소금 되냐? 소금 좋아 일단은 일단은 이득 혹시 모르니까 보자 지금 무슨 생각으로 아 아 고 고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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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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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 이거 할게 아닌데 조금 더 곡물 일단 보충하고 공방이 금액이 나와줘야 따따 석공병이 있네요 아 이건 사야지 저거는 두 배 가까이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여기선 아니고 아 숙소적 못 잡죠 지금 아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겠다 잡을 수 있겠다 15명이면 되지 아 공방 수익이 있어요? 떠요? 잠깐만요 그럼 뜰 거 아냐 주변에 안 도망가는 도적들 이게 좋다 안 도망가는 도적이 나온다는 게 클랜 부대 영지 어느 걸로 보는 거죠? 상단 수비대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야? 아니 시발 어? 어? 이거 어떻게 껴? 뭐 두 무리 잡는 건데 두 무리 잡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요 일단은 돈이 없어서 못 바꾸잖아요 2,000원 내야 된다면서요 2,000원 내야 된다면서요 하나씩 해봐야 되네 두 배 되냐? 20명으로 9명을 못 이겼는데 안 되겠지 지금 경기지 레이브레이브 택 여섯 명도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병사부터 징집을 하자 아 나 진짜 아마 저거를 처분을 해야되네 빨리 괜히 샀네 돈 벌긴 하는데 그냥 싸게 좀 처분해야겠다 싸게 처분 아니네 좋아 좋게 처분했고 계속 가 계속 가 일단 20 6명 정도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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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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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은 안될 것 같은데 아 함 들이박어 밤인데 못 맞추겠지 자동전투를 돌려버릴까? 이겼다 나랑 전혀 관계없는 데서 이겼다 5명 1명 5명 4명 4명 5명 5명 돈도 벌고 힘들지 여섯 명은 다섯 명 야 이거는 내가 부딪히는 게 날라나? 보병도 있을 테고 가! 야 없다 보병이 한 명밖에 없다 방피병이 세뇌병 하나 있고 내가 가서 어그로 오씨 어때 어때 킥만해? 극혐이고 아 개 너무 게임 힘들게 한다 이 정도는 아닌가?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데 따라라라라라 올리브 노새가 하나 죽은 것 같지? 착각이겠지? 방어구를 사야지 진심으로 이기려면 방어구를 사야 한다 이거 아니면은 공방 수익을 바꾸던가 하... 공방 수익으로 가야겠지? 공방 수익으로 가야겠지? 공방 어디다 샀죠 저? 락에 타? 여기다 여기 여기 Y는 모르겠고 이거 비싸는게 더 잘 되는건 그러면은? 금액을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싼걸 내가 골랐는데 아 씹 아 에 에 지랄로 어 아무 생각없이 돌진하고 있었네 리얼로다가 군대다 군대 군대 라켓다 라켓다 빨리가 빨리가 일단 흑자는 내놓고 무역만 하는게 돈이 더 잘 벌리는거 같애 맥주 비싸고 맥주 비싸고 저 은신처에 몇 명 있는거야? 열한 명 난 사십십명 갖고야될것 같은데 내가 선정 여섯 특산품에 맞는 생물 잠깐만요 그래요? 나 그냥 가격보고 정했는데 거의 특산물 못지않게 그식 했던거 같은데 어떻게 헉 얘 왜 워낙 올랐어? 특산물이 내가 안 나오는건가? 마을은 나오는데 숙도적 극혐이고 숙도적 극혐이고 숙도적 극혐이고 무역을 올려야... 겠는데? 아 고민되네 무역을 할지 아 고민되네 마을은 나오고 여기였나? 여기가 제일 비싸지 않았나? 마을 특산품으로 지금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무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거에요 아 이거 14원정도는 팔만하지 아 다 팔아도 되겠다 좋아 많이 남겼고 아 몬토스 프리메소스 저걸 보면 되는구나 몬토스랑 프리메소스의 걸 보면 되네 몬토스랑 이거 두개를 보면 되네 멧돼지랑 멧돼지가 특산품이라고? 뭐야 뭐 원목 아씨 전쟁나가지고 이거 나오긴 하냐? 원목이랑 멧돼지 아씨 멧돼지라니까 너무 어감이사 아이 야 내부에서 소환해줘 어? 어? 맞지? 와.. 멧돼지라고? 원목이 그나마 낫겠지 내가 무역하기로는 원목이 괜찮았는데 그나마 왜그래? 왜그래? 아 아 야 이거 안되는데? 원목도 없고 뭐 없는데 무더줄도 없고? 아 아 그래요? 목재 작업장인가? 아 어 아 아 아 아 오 오 됐다 못 봤어요. 있는데 아이고 지금은 뭐 없죠. 하는 게 없으니까 아 그래요? 무두질 돼지예요? 그러면은 잘 골랐네요 너무 잡고 싶은데 내가 좀 느리다 어 뭐야 왜 덤벼 3명은 이기지. 뭔 자신감이야. 왜 3명서 덤비는 거야. 열받게 다리 낀 것 봐 상비병이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친구들아 뭐 쯤 그렇게 무식하게 싸우니? 와 이게 산도접 옷 뭐 저렇게 무섭게 입었냐. 3명 죽었고 이 정도는 뭐. 아 이거 좋다 야. 어디 보자. 아이고야. 아주 개박살내졌네. 음식 좀 줘. 내가 너희한테 팔긴. 팔아. 팔았는데 여기 사면 너무 좀 그렇지? 아 밥먹어. 밥먹을때가 없네. 나대운으로 가봐. 요즘 시간이 지나면은 뭐 나오겠죠? 접산지 접산지. 최소한. 아 하나로 사자. 어쩔 수가 없다. 먹긴 해야 되니까. 여기 곡물 파는 데는 절로 가자. 안 망했네 저기는. 어때 1일 나왔어? 아 6원 이득이다. 6원.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이걸. 너무 적은데. 금액이. 이건 먹을만큼은 사야겠네요. 거래할 정도 안되네요. 15,000원에서 하루에 6원이면은. 100일이면은 600원이잖아. 너무하네 진짜. 심하네 얘네. 먹을거. 부대 올리죠 이제. 보병으로. 부대 개판이다 개판이야. 그것도 팔아야겠다 포로도. 어차피 저 6원 나올 정도면은. 뭐 올라가도 거기서 할 것 같네 솔직히. 어차피 6원이면은. 판배하고. 병살 좀 많이 땡겨 놔야겠는데. 승용말을 좀 사놔야겠다. 진짜 사냥으로 내가 돈을 벌거면은. 여기서 무역 금액을 남기지 말고. 승용말을 써야겠다. 나 이거 어느 정도의 말을 사야지. 빨리 이동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당장은 여기 말이 엄청 싸네요. 진말이랑 롯에 이 금액이면은. 한 이 정도만 사면 되는건가? 어쩔 수 없으면 그냥. 샀는데 전쟁이 난거기 때문에. 샀는데. 하아. 뭘 보고. 속도 올라가는걸 정해야 되는거지. 그냥. 그냥 안부가 사면 되나? 지금 여기서도 이동속도. 어우. 이동속도가 또 있어요. 이거 말고도? 아아. 예를 들어 진말을 사면은. 진말을 만약에 이걸 다 산다. 느려지고. 왜이래 이거? 승용마를 사면 와 승용마 사면 사는 족족 빨라지네 이거 지방만은 이것도 빨라진다 얼마 차이 안나니까 승용마로 사줘 깔끔하게 백 얼마였죠 하나 둘 셋 넷 승용마를 이렇게 다섯 장 사서 이렇게 하는게 낫겠네요 아 이렇게 해서 잡아야겠다 적을 좀 사냥을 해야겠네요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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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명이면 잡을만하지 존나 빠르다 아 내가 더 빠른데 합류 안하면 돼 합류 안하고 아씨 멸레미엉인데 어 좋아좋아 뭐 알아서 잡겠죠 영주가 꼈으니까 아 그래요? 이거 기병 업그레이드는 말 먹어요 그거 좋네요 잘 만들었네요 어? 어 씨 누가 내 병사를 때리래 어디서 이씨 말이 많이 필요한 게임이 됐네 아 이거 좋다 이거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어이 이거 몰라가지고 진짜 만원 넘게 달린거 같다 아 아 나 진짜 옷 그지 발사기처럼 입고 다닌다 아 진짜 좋은거다 이게 이게 진이다 그곳이 진짜 싼거였구나 됐고 뭐 했나? 가축 전해주기 제오니카의 가축을 전해주기만 하면 돼? 도저 근신처는 못 깰 것 같고 좋아요 가면 되는거 아닌가? 뭐 인벤토리에 있을거 아니야 예전에 진짜 소떼 몰고 이랬을 때 진짜 끔찍했는데 너무 좋다 이 퀘스트는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안주겠지 쉬우니까 상단도 막 돌아다니고 있죠? 뭐 무두장애한테 가라 그랬나? 잠깐만 잠깐만요 무두장애한테 가면 되겠다 어 400원이나 주네? 음 좀 더 쉬운 퀘스트는 좀 찾아봐야겠네 이거 이렇게 보면서 하는게 좋구나 캐스트를 봐도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이거는 안될거 같고 이거 두개가 좀 난해하네요 한번 볼까요? 훔친 작물 매매하기 이게 뭔지 모르겠네 그냥 대충 나가서 대충 팔아주면 되나? 어? 그 질 안 된다 공방도 갖고 있는 남자야 이곳의 지역 상인들은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지 아 갖다 주는 거네요 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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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말을 건다고? 당신은 거주하는 상인만이 장인에게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어 당신은 내게 줄까 아무것도 없다 짜자 야 잘못했네 아휴 상롬의 거 이 땅 캐스트를 줬어 포로스로 가자 포도밥 포도밥 뭐 이따위로 파냐 철광석 6개나 어디서 좋았냐 비싸게 사네 포로스로 가서 말이나 싼지 보고 말이나 좀 구매해 봐야겠다 작은 것 너무 번거롭게 만들었어 맞다, 내가 팔았지? 맞다, 내가 팔았지? 까먹고 있었어 어헴 아, 나 정신 났어 너무 게임 오래 했나봐 기억을 잃었어 기억을 잃었어, 나는 나는 기억을 잃었네 과거 따위 잊었네 홀로 살아가겠네 말이나 해놓으시게 말 좀 타게 너무 피곤하네 승용만 파는 데서 사는 게 낫겠다 뭐야, 쟤도 왜 덤벼 쟤네한테 같은 등급 산적은 좀 힘들고 부대를 계속 올리면서 진행을 해야겠네요 올라오시는 게 하나도 없네요 유감 말파는 끼지 말자 야, 진짜 싸게 팔았던 거야 이 정도면 그냥 무역을 하는 게 낫겠는데 양이나, 양이나 사야겠다 야, 양 싸게 판다? 양을 저기다 그냥 팔죠 말이랑 가축이 무역이 잘 돼요 소랑 양은 하고 있는데 사실 무역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 만씩 들고 다니면서 하긴 했는데 아, 이거 너무 안 받는다 뭐냐 이게 이렇게 싸게 받어? 미쳤어? 아까 무역으로 2만 원 번 거예요 초반에 바짝 땡겨가지고 아, 왜 이래야래 아, 나 임금 내야 돼 얘부터 잡자 얘도 빠르지? 아닌가? 잠깐, 타임 아, 내가 5.3이야, 밀려? 아까는 돈이 급해서 그랬어요 초반에는 막 두 배씩 남겨서 돈 막 퍽퍽 걸어붓습니다 2만 원 반짝 땡겼어요 아, 씹 아... 잘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야, 나 기병이 문젠데 이리로 와봐 기병보다 먼저 여기 찍혀있으면 되겠다 여기다 이거 세워서 아, 여기다 세워야 되는데 이리 와봐 창 있는 놈 있냐? 아, 무슨 한 방에 죽어 아 씨 아, 너무 낑겨 이거 부대 버리고 도망가야겠다 아, 게임을 많이 했나 피곤해 아 게임 너무 많이 했나봐 피곤해 죽겠어 아 로타이로 갑시다 그래도 뭐야 이거 어, 야 많이 주네, 손? 어, 그래? 들어와 별로 내 생각 속에 안 들어 있었는데 이런 녀석도 존재했었죠? 로타이로 양좀 사갈래? 아, 이렇게나 팔아야되나? 다 팔자 그냥 귀찮다 크흫 귀찮아 귀찮아 그냥 팔아 지금 막, 약간 에너지가 너무 없어 무역 안 남는다고 뭐라 그러지마요 무역으로 2만원을 얻고 지금 공방지어가지고 십, 십이요원씩 남겨먹는 거 보고 힘 빠져서 그렇습니다 소나 사자 150원이면 좀 애매한 거 같은데 그래서 다 진말을 다 해버려가지고 아, 이거 애매한데 소는 좀 여기서 사는 것도 좀 애매하고 여기서 물고기를 사가지고 운반하고 싶기도 하고 오이를 오이를 좀 사야되나? 갑자기 할라니까 또 뇌 펑크 난 거 같아 여기에서 돼지가 십, 칠원인가 그랬거든요 엄청? 위쪽도 있고 애매하네요 공방 수익이 얼마나 뽑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매일 들어온다는 건 좋아보인다 일일 수익이니까 올라가자 뭘 하더라도 사람이 높은 데서 시작을 해야지 아이씨 그만 병사 좀 줘! 빰빠바밤 빰빠밤 오지마 꺼져 여기 영주 있어 여기 영주 있어 꺼져 여기 영주 있어 꺼져 여기 영주 있어 꺼져 내가 더 빠르지 않아? 아? 아 지금 내가 더 빠르네 왜 오는거야? 기본 전환경 높은데로 가자 아이고 뭐야 불고기 파는데네? 불고기 좀 싸게 줘봐 병사도 좀 주고 아 불고기 왜 이렇게 비싸 아 소금이나 팔까? 아 채팅 그렇게 많이 치면 저 못 읽습니다 혼자서 수십 글을 치셨는데 이렇게 많이 치면 못 읽어요 버터 진말로새 전쟁마 곡물 밥이나 먹이자 일단 병사소를 좀 늘려야겠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병사가 있어야겠네 너무 무서워서 못 다니겠네 가능하면 이제 배달캐스트 같은 것 좀 하고 아 여기는 너무 구석이야 올라가 여기는 뭐지? 은 은이면 킥만 하지 넉 모카도 있네~? 모칸은 보통 얼마에 팔려? 아 모카는 그렇게 그렇게bbe 까지 많이 안 팔리네? 아 그런데 안 읽어도 돼요?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읽겠습니다 에너지가 좀 많이 빠졌네요 털가죽도 있다 아까 무역과 그 진마를 잔뜩 싸들고 느리적거리면서 그 만원 뜯긴거 도적들한테 순간적으로 못 움직이고 너무 억울해 와 대박 점토가 구원밖에 안해? 아이씨 근데 처분하기가 너무 애매하다 승용마 하나가 무게 백.. 얼마나 주지? 아 저렇게 주는구나 이 정도는 딱 적당하네 쭉쭉 갑시다 저기로 가죠 역시 승용마..를 좀 많이 해놔야겠네요 30마리 정도는 있어야겠다 여기도 이렇게 파네? 자자자 포도 포도를 27원에 팔거면 포도밭을 왜 한거야? 30명 정도면 좀 안전한거 같은데? 저쪽으로 가야겠네요 슬슬 공물있네요 의신처도 털 수 있겠다 한번 털어보자 한번도 안 털어봤기 때문에 30명인데 9명한테 죽을 것 같다? 가자 쭉쭉 올려 쭉쭉 올려 야 점토 너무 안 쳐준다 아 어어 야 대박 그렇게 비싸게는 안 파는데 그래도 뭐 급하니까 뭐 또 사게 될지도 모르고 어 돈 금방 모이죠? 올라가 동료도 하나 필요하구나 아 여기서 처분하고 공방은 공방을 좀 목표로 봐야되나? 아 숙도적에 대한 숙도적 자 솔직히 이거 이거 캐스트 너무 좋게 나온게 안 도망가더라구요 숙도적들이 캐스트로 나오면은 아 아 가자 동료도 하나 섭외할까? 모처럼인데 공방을 짓는게 좋아보이는데 이제 확실하게 게임 룬을 알았으니 여기서부터 이제 쉬울 것 같은데 돈 그냥 벌어서 이것저것 이것저것 하면 되니까 조차조차 나와 빨리 딱 나한테 편한 것만 해야겠다 캐스트 캐스트 볼 만큼 봤고 두 그룹이었죠 얘네 안 도망가는게 너무 좋다 이 정도면은 거의 이 캐스트는 진짜 흑자캐스트다 진짜 공방이요? 일단 돈이 없어서요 약간 근데 이제 어떤걸 사면 되는지 그건 대충 알겠으니까 곡물이 많은데서 곡물 나오게끔 좀 해보고 그런식으로 해보면 되겠네 아아아 얘들아 내가 어그로 끓은동안 빨리 그렇지 숫자가 다르지 물량이 다르지 약간 화살로 감당되는 물량이 아니지 다 들어와 보강된 팔 보호대 팔 감싸게 이게 더 비싸네 좋습니다 자아 이거 말만 빼고 거래하는 약간 그런게 있어 야 승용만 겁나 비싸게 팠는다 팔고 싶은데 이 정도면 거의 제가 뭐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혹시 뭐 싼거 있니? 없네요 자아 장비를 구할지 공방을 구할지인데 장비가 낫겠죠 한번 이제 물려봤으니까 첫번째 공방을 거르고 장비를 살걸 그랬어 이 정도면 아 양가격이 올랐네요 약혼란 병사 업도 시켜줘야되고 어우 비싸 지금 제일 센게 얜가요? 얜 얜가 얜가? 얘가 제일 센건가 티어가? 얘가 3단계네 그쵸 1단계 2단계 이거죠 얘가 제일 세네 네 돈 주고 사죠 뭐 돈 주고 사는게 숏어먼트 깨는거보다 빠를거 같네요 오히려 알을 좀 사고싶은데 싸게 약혼란으로 가자 어 1일 골드 흑자 야 뭐야 오 100일이면 3000원 야 이 정도면 공방할만하지 와 이 정도면 킥만 하죠 전투야 뭐 내가 굳이 셀 필요가 없으니까 이 정도면 병사 여기서 추가 안하고 보충만 하면 되겠다 아 비싸네 여기 싼거 있냐? 올리브가 싸네 올리브 이 정도면 살만하네 좋아요 올리브 wards Tranyak 올리브 올리브 가격이 좀 떨어졌나 혹시? 저번에 와서 한번 아 포도가 좀 낫네 근데 이거 살정도는 아닌것 같고 올리 우릉 어 물고기 싸다 좋아요 물고기가 굉장히 싸네요 지금 무게가 좀 후달리는데 승용말 진짜 싸게 잘 샀다 진말까지 넣는 건 좀 오바인 것 같고 병사가 많으니까 이 정도면 그냥 아예 진말을 좀 해도 되겠어? 상단한테 진노세말을 좀 사던가 올리브 싸다 아 근데 넣을 데가 없네 조금만 사가 올리브 어 충분히 잡을만한 가운데로 가면 생선이 좀 싸겠지? 비싸게 팔리겠지? 아 좋아요 다 팔아도 되겠다 이 정도면 승용말은 100원대 200원인데 상기촌가 애매하네요 해적단이다 해적단은 못 이길 것 같애 해적단은 원에선 깡패잖아요? 아이 가 쫓아가지마 당하던 쫓아가네 못 이길 것 같다고 말하니까 올리브 아 올리브 야 이광객 아 이광객 파는 건 좀 심한가? 에휴 하자 눈에 보일 때 빠르게 이득 챙기고 왜 이렇게 돈이 없니? 다른 것도 판매를 하죠 지금 할게 많으니까 목표를 잡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이득 보는 걸로 아까처럼 이제 필드 전체 돌아다니면은 무역만 하게 되니까 올리브 남은 거 처분 야 곡물 싸다 곡물 좀 사야겠다 먹을 만큼만 사고 어... 어... 아... 사냥할 만한게 없네 horse 솔직히 해적 같은 애들은 딜 자체가 안 박힐 것 같은데 뭐 그걸 할까? 그럼 그... 그거 하죠 동료를 좀 구하죠 센 놈을 좀 구해보고 싶은데 얘는 약간 그 냄새가 나네요 말타르 냄새 둘 다 불편하고 퀘스트 펜가... 펜카녹? 아 이거 너무 돌아간다 가야겠구만 어차피 어쩔 수가 없네 아 저거 애매한데 아홉 명은 킥만 하지 아홉 명은 잡아줘 아이씨 아홉 명도 못 주차? 두두두두두두 그래요 원때도 그랬죠 힘들게 동료 레벨업 파밍 시키려고 보냈다가 도끼 한 대 맞고 뻗고 투창 맞고 뻗고 어홉 아 여기 은신처를 한번 쳐볼까 밤이기도 한데 이길 수 있겠지? 아 취소 나되면 안되겠구만 펜카녹 휴... 염두 아냐 쵸 아 염두 그Life 뱃 그릇 그릇 점토 10원이면 괜찮네 점토를 사자 와 너무해 좋아요 점토를 이렇게 많이 샀는데 10원이네 아직도 안올리네 가격을 들어와 들어와 동료 있나? 아버지가 없는자 우르큰 저런 저런저런 마루니스 마루나스 은신처를 세우니까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네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마블1이랑 크게 차이가 없네요 게임이 다섯 명 있네 야 강탈자 있고 이건 털어야겠다 이건 인간적으로 털 수 있겠다 아 외복하는 곳도 있네 저기도 인신처가 있고 가자 야 강탈 강탈자 셋에다가 뭐야 아 이렇게 다섯 명이야? 세장끼리 한 번 붙는게 어때 난 너희들 따위와 격투는 하지 않는다 해치워 내가 나설 것도 없지? 격투 외겨줄게 어디서 이쒸 죽어 러나나나나 야 뭐야 이건, 이건 아니야? 이것도 아니 Fascist 이것도 아니고 했다 어 지금까지 한 것 중엔 제일 비싸게 져주네요 무거운 데 갈 수 있는 거요? 어 무거워도 가네 꼬였구요 가시게 아 겁나 느려 이거 10원 주고 샀죠? 이거 가부하올 것 같애 헤엑! 말 겁나 비싸! 혹시 새 석궁 있으면 좀 사놔야겠다 없네요 석궁캐스트는 그냥 걸러야겠는데? 장비를 살까? 장비를 사면 근데 투까지 왠지 싹 다 맞춰야 될 것 같으니 안 좋은 예금이 된단 말이죠? 그럼 아싸리 투구를 살까? 개 재수 없게 머리 한 방 맞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야 점도 8원인 것 봐 와 전혀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회수했어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 회수했어 대박 190원 어 나 진짜 처음에 싸게 산 거구나 여기는 대체적으로 싸네 월장석도 있네 원래 이제 철은 있었는데 월장석은 없지 않았나? 있었나? 원목도 있군요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이씨 살라 그러면 이렇게 비싸게 봐도 고고 생선 생선이나 사러 가자 고 내가 가진 점토를 생선으로 바꿔서 먹어야겠어 아 애매한데 9원이면은 12원이면은 버터는 좋다 야 점토를 여기 다 처분하죠 먹을 걸로 바꿔 5,000원 아 공방 해야겠는데 공방 괜찮은데 생각보다 공방에 돈이 괜찮게 나오네요 어 7원이다 다 다 지소 아아 참아 이거 버터 어디 보자 야, 진영이 좀... 얘가 제일 많이 쌓... 많이 쌀만 하네, 얘가 제일 쌀만 하네 야, 목장 있네? 소 135면은 좋다 이거 가져오고 병사훈련하기 안 해 병사훈련 제일 싫어 난 뭐야 약탈자 10 어어 어, 다 회수했네? 야, 너희 되게 한가했나 보다, 다 회수가 됐네 회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알아서 회수가 됐잖아 물고기도 팔아버릴까? 5,000원 아... 미묘하다 뭐 좀 좋은거 없냐? 돈 계속 쌓이고 있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저기로 가면서 고민을 좀 해야겠네요 돈을 더 쌓아서 뭔가 강한 동료가 있다면은 섭외를 할지 말을 태울지 아직 이 클랜이라는 걸 잘 구분을 못하게... 다음 티어 명성으로 올라가는 거구나, 클랜이 우리 파티도 완성이 됐고 장비를 살지 말은 사야 되니까 와 수술 진짜 많다 전작보다 훨씬 도적이 나 뭐 식량 없어? 도사를 해 미친놈들아 소야 소 아 말 싸다 아 말 싼데 팔질을 났네 쌍놈의 거 어휴 먹을 거 좀 줘봐 5개 사고 아 살짝만 곧 돌아다녔는데 곳에 모르게 다 떨어졌단 말이야? 아 왜 이렇게 비싸 니들 직접 캐서 심으면서 지들이 먹으면서 유기농이라 그런가? 따다다다단단단 아 이런 걸 사야 된다니 너무 역겹고 말을 싸게 팔아도 말이 없으면 의미가 없네 생각하니까 승용말을 사고 싶은데 깔끔하게 여러 개로 안 나는 식에 굳이 다른 거 있으면 좀 거슬리잖아요? 깔끔하게 승용말을 통일하고 싶은데 사막말 이런 거 말고 하하 참 소나 사가 곡물도 곡물도 팔아야 되나? 어휴 됐어 아 좀 쎄보이는 놈 나 이름부터 이름부터 그냥 딱 이제 미친놈 빡빡이 이런 애 없어? 존나 쎄보이게? 그냥 흐접해 보여 다 숙소적 열한 명이야? 킥만 하지? 열한 명이면? 죽음의 빡빡이 어둠의 빡빡이 뭐 이런 거 없어? 뭐야 얘는? 한적이 왜 이렇게 많아? 가 산계방패벽 돌진 좋아 좋아 야 왜 이렇게 튼튼해 됐나? 어 생각보다 훨씬 만만하네요 40명이 다 나온 게 아니군요 아이고 날 떼줬어 얼굴은 날 안 보고 있었는데 아이씨 으흐흐흐흐흐m 아어유C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알짱 돼 얘네들 뭐 아직도 남았어? 어 남았네 진짜 헤어 나보다 많구나 돌아다니고 있어 얘네 야습이야 야습 몰라 몰라 믿는 짓 아우 이거 미친놈인가? 아! 왜? 야 왜? 난 쓰러졌지만 내 부하들 있잖아 야 내 부하들 있잖아 내 부하들 있는데 왜? 아 이건 모드에서도 이러면 좋지 치사하네 에이씨 한 번 더 쳐들어가야지 아! 뭐 똑같네 원이랑 진짜 뭐 변한 게 없긴 하다 자동전 돌려도 이겼다 얘들아 와 뭐야 아싸! 비글라 신병이래요 42명 뚜두두두두두 뚜두두두두두두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뚜두두두두두 이제 진짜 지면 안된다 정신 차려야돼 이제 지면 돌이킬 수 없어 펜카녹좀 그만가 사르고로가 그냥 자꾸 절로 가는거야 나 아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대로 지펜 들어가고 있어 길이면은 그냥 다 가고 있어 뭘 했네요? 은신처다 내가 죽으면 아웃이... 오! 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여기 캐스트 있었어? 잠깐만 잠깐만요 헤엑! 하루 남았네? 맞아 캐스트 있었어? 잊고 있었어 헤엑! 20명 죽고 25명 죽고 어어? 이게 질 수가 있는 거야? 아 아 야 뭐야 어떻게 져? 아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쉽게 그냥 갈라고 때린 건데 이 하루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잡냐 이걸? 야 잠깐만 나 맞으면 죽어 두 개 아 잠깐만 지겠는데? 졌는데? 아 아 시간차 시간차 노 야 야 야 아 안 맞았잖아 야 뭐가 맞은 거야? 또 헤어지냐 동료들이랑? 또 헤어지냐 동료들이랑? 하핳 야 이거 너무 이거 캐스트 욕심해 그냥 평범하게 하면은 됐는데 아 미친 게임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왜이러냐? 자 아니 나 너무 이상하 야 40명이 있는데 올린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져? 어 말이 안 되잖아 여기 대기하면은 아 C 아 내가 더 빠르다 어 너무 화나 너무 화나고 어이가 없어 아 장비 사자 그만 나대고 그만 뇌저라고 장비나 사자 투구부터 사자 투구 제일 비싼거 뭐야 2.. 2만원이야? 하핳 2만원이야 미친게임아 야 투구 사 야 야 그냥 사 하나씩 다 사 야 질러 질러 살아야돼 일단 아 C 미친게임 똥 과하게 썼다 내가 아 몰래 대축 삽시다 방어력 보고 삽시다 아 왜이렇게 병사가 없냐? 마을에서 대기하는 거 마을에서 대기하는 거 되게 좋다 이전에 마을에서 대기하면은 그냥 잡혀먹히지 않았나요? 되게 깔끔해졌네요? 아이씨 애매하네 아이씨 애매하네 너무 막 하는 거 같애 이제 슬슬 중심점을 잡아야돼 공방을 할지 아이템을 할지 너무 고민만 하고 말을 사서 더 빨리 가야되나 이상한 고민하고 캐스트도 못 깨고 캐스트 있는 것도 까먹고 약탈자 잡아 아이씨 애매하네 다 모여 단신배의 힘을 보여주겠어 아 그냥 가 토너먼트 안 할겁니다 야 봐 그 돌멩이 던지도 못해 개그켜 이러이씨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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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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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아이씨 뭐야 죽어 뭐야 뭐야 누구야 내 뒤를 왜 노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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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죽음 넌 아닌거 같애 이름이 좀 거부거북해 아 왜 저딴 캐스트만 있어 개열받네 병사를 모아야겠지 무역전으로 가기 전에 초온도적도 있어? 다 있네 그냥 설마 게임 플레이 타임에 따라서 나오는 건가? 에이 지랄로 진짜 그건 아니지 몇 대지 27원이면 킥만 하죠 사막가서 팔자 진짜 사막가서 팔자 사막가서 아 임금 못 주는데 이러면? 아 일단 일단은 사막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사막이에요 아니죠 숲이죠 사막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갈 수 있는 길을 모르겠어 이 길인가 보다 가자 정만 없으면 돼 임금은 지불해야 되니까 중간에서 하나 소 뭐가 될 건 팔고 임금은 내야 되니까 팔고 가자 가자 미친 나 도망갈 수 있음? 야 군대가 있는데 안 도와줬어 숲 도적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라게타에서 그냥 판매를 할까? 아니 도망 다녀서 그냥 가보자 뭐 사막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사막에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말탄 노적단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전작에선 설마 전작이랑 똑같겠어 설마 전작이랑 똑같겠어 여기가 아니네 여기로 가야되네 저기서 왠지 말도 쌀 것 같긴 한데 저기서 왠지 말도 쌀 것 같긴 한데 공물 이 정도면 됐지? 가자 다시 한 번 건너보자 한 번도 못 건너봤다 길 바닥에서 파는 게 나은가 아니면 약탈자야? 사막 도적 있다 진짜 있다 아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는 게 팔고 이거 괜찮지? 아 일단은 일단은 일단 먹고 살아야 돼 뭐 나중에 하더라도 물고기 파네요?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뭐야 왜 이렇게 센 거 팔아 나한테? 와 뭐야 이런 것도 파는구나 와 완전 다르다 전작이랑 돼지가 병사가 되고 있어 돼지가 병사가 되고 있어 낼 수 있냐 임금? 일반 애들도 있네 방건 좀 이상한데였나봐 참 왠진 몰라도 이상했어 내 생각에 사막 도적이면 내가 50명 있어도 질 것 같은데 진짜로 곡물 곡물도 이거 재배를 하래요? 진짜 재배 안 하게 생겼는데 곡물 재배했는데 가격이 적은 거야? 아 어썸하다 진짜 돼지 좀 팔아야 돼 약탈자 스물셋 저거 너무 맛있겠다 와 곡물 싸다? 아 이것도 싸네 야 이거 가져와야지 두 배 넘게 팔리네 아 두 배가 넘네 바로 옆에 있는데 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 난 영주가 지나오길래 아 승용무 하나 버렸어 아이씨 빠르다 쟤네 아 아 너무 돈 너무 돈 졸려라 해 갖고 왔는데 내가? 아 사막 도적만큼은 진짜 위험하네 네 900원 병사 빨리 보충해서 도망용으로라도 써야겠다 성 저기저기 있네 얘네 얘네는 뭔가 쎌 것 같아 저어 낚시 저 물존에 있는 애들이 불안한데 느낌상 좋아 가죽 처분 음 아 아까 그 거기는 뭐였지 왜이렇게 잘 팔았지 나한테 야 치즈 이렇게 비싸? 아 근데 이 정도면은 그냥 공물을 사도 되겠다 아 아 승용마도 많이 빨렸고 참 사막인데 말이 좀 싸다거나 아니네 짠 됐고 와 뭐야 맘루크 도끼병이래 야 맘루크를 팔어? 잘 봐야 잘 봐야 돼 그렇지 잘 물었다 가자 가자 아 전두 들어갈 때마다 한번 필드하면 나오는 거 진짜 적응 안 돼 긋나 적응 안 돼 진짜 여기도 돌 던지냐? 아 약탈자지 얘네 당연히 던지겠구나 오 야 잠깐만 말아 아이 그만 던져 미친놈 미친놈이 미친놈이 저게 안 맞아? 두 명 죽었고 약탈자 맞고 아 너무 저렴하다 버터는 좋다 버터 버터는 여기서 정말 기중식품인 거 아냐 버터 팔아주고 야 이 사막에서 이런 걸 입고 도적질 한다는 것도 참 골 때리는 놈들이야 업글 되냐? 부족민 업글하면 부족민이 되네 그때까지 부족이 아니었던 거야? 어 뭐야 부족민 내가 만들면 35원인데 사면은 저 금액이구나 음 음 밤만 푸짐하게 챙겨가고 아 물고기 판다 17원 보너스 아 애매해 진짜 애매한 것 같애 와 진짜 빠르네 미친놈이 아 말 아무리 봐도 오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이렇게 가자 이정도는 있어야겠다 무게도 필요가 밸런스가 절묘하네 아주 그냥 잡아 못잡냐 설마? 에이 여기는 뭐 야자수도 있고 별게 다 있네 그냥 못잡네 어 근데 의외로 되게 잡을만하다 이 동네가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여긴 버터가 비싸게 팔리니까 버터를 좀 사놓자 전진 전진 사막 도적 야 이정도 트럭이면은 마코 사이진 않겠지 이 집 3원 주고 샀던가? 와 뭐야 맘누크 도끼병 대박 야오 멋져 멋져 아 느려졌다 아 느려졌다 와 망토에 몸통 방어력 붙어있는거 봐 극혐 여기도 재밌는 동네구만 여기도 재밌는 동네구만 기병 사막말 각 잡아야된다 도망도 가야되고 잡아야되고 오우씨 사막 도적 한명 뭐야 존네 무서워 혼자서 돌아다녀 아 이거 왠지 낑길거 같은데 아 사막 도적 10명이면 질거 같고 약탈차 20 저거 물고싶은데 이거 맛있어보이는데 부러지냐 안전하게 아 열한명 빠져야돼 열한명쪽에서 좀 거르는 부분인가? 아 얘도 빠른데 도망가네 괜찮겠지 뭐 사막 도적이 훨씬 빠르겠지? 갑자기 합류할까봐 겁나 무서워 어 저정도는 괜찮고 좋아좋아 가자 야 돌격 누나 같이 가자 돌격이라고 내가 확인했는데 같이 가자 이게 누구에요? 아 다른 나라이구나 넌 NPC인줄 알았어 가가가 고고 머리만 안맞으면 돼 아이고 야야야 왜이래왜이래왜이래 어우 잘 둘러싸다 야 완전 군대인데 군대 싸우는게 둘러싸서 창으로 막 찔러 진짜 잘 싸운다 급이 다르네 아이고 미안 병성과 사기를 얻구요 포로도 얻었군요 아싸 아 저거 저는 잡템 한꺼번에 해결해서 뭐 판매 안돼? 개 귀찮네 와 매물 진짜 예쁘게 만들었다 근데 처음에 보고 약간 기존에 이제 모드들 느낌을 받았는데 저건 확실히 모드보다 훨씬 예쁘네 아 병성 겁나 깔끔한 것 봐 사막말 아 사막말 좀 많이 사자 10마리 좋아 빠르다 3.8 너는 3.7 12명보다 빨라 와 빠르다 아 아 돈이 없네 아이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아이 넘겨 이거 인건비 지금 얼마 먹니? 46 아 이정도면 하루는 버티네 한 번 한 파슴 버티네 쓰읍 아이 근데 너무 속도 차이가 애매한데 아 왜왜 대기를 해 갑자기 미친놈아 사막도적이라 잡아야되나? 아 저기 모서리 너무 가고 싶다 뭐지? 이충동? 사막도적이 오는거야 뭐야 아니지?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쓰읍 사막도적 10명 나 이길거 같은데 왜 아 도망다니지 사막도적이 좀 약한가? 생각보다 와 18명은 못 이긴다 물고 가자 이거 warn ư 아 도망 너무 잘가 쫓아갈 수가 없어 야... 일곱 자리도 잡을 수 있네 아 쟤 왜 봐주냐? 상단 잠깐만 얘 얘 얘 얘 물어 얘 얘 얘 확실하게 두 칸 느리다 어디까지 도망가는 거야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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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왔는데 야? 오 야 뭐야 여기 어디야 야 빨리 물어 빨리 물어 빨리 물어 빨리 물어 사막 도청 온다 빨리 물어 그렇지 와 이거 진짜 위험하다 와 맵 지 존 죽고 있어서 이 정도는 버티지 않을까? 예이 헤드샵 아이고야 이게 안 맞아? 왜? 그렇지 내가 가기 전에서 잡겠다 와 이번에 한 놈도 안 놓쳤어 대박 포로도 한 번에 처분해야겠다 와인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야 역시 도적놈들 잘 먹고 잘 살아 와 공포 게임이야 100원 야 여기 어디야? 뭐 이런 데까지 끌고 와서 나를 30명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많이 징집했는데 겁나 많아 여기 사는 놈들 진짜 미친놈들이야 얘네 사실 무업자야 말이 안 돼 그래서 여기 살아 와 약달차 42명 너무 맛있겠다 야 너무 맛있겠다 야 너무 달달하겠다 야 와 아 야 나 이기나봐 쫓아오는 것 봐 어떡하지? 아우 너무 많다 야 아 사막 도적 16명이 도망가는 거 노이혜인데 진짜 저거 나 이길 텐데 왜 도망가는 거지? 내가 도망가야 되는데 공물 얼마나 싼 거야? 야 공물 4원이야 와 처음 봤어 야 공물 4원이면 사야지 와 야 미쳤네 야 공물 4원이라고 이 말이 돼? 공물이면 공물 제작하는데 가서 팔아도 남겠는데 이 정도면은? 아 나 또 또 안 팔았다 그 포로 포로 자동으로 팔아주면 좋겠어 돌아가면은 아 여기도 이렇게 싸? 사막말 겁나 싸네 와 공물 진짜 싸다 미쳤나봐 임금이 나와 이게 강도는 왜 강해지는 거야? 강도 나 우리 파티 있어요 지금? 지금 궁금한데? 나 못 본 거 같은데? 우리 파티에 강도 없잖아 아니 어디서 강도가 계속 파워업 하고 있는 거야? 편일날까지 가 마이너스 5래 마이너스 5래 야 뭐야 왜이래 큰일낸 저건 아니지 와 7원에 파는데도 남어? 사막말 팔아야겠는데? 다 팔자 남으니까 공물 사오지 뭐 와 7원에 파는데도 남네 7원이면 내가 사는 금액인데? 붙였네 진짜 아 이거 마이 이것도 팔아버릴까? 이거 가서 장사하자 이 금액으로 아 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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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나봐 진짜 포로 60원밖에 안 해? 아 사기 5떨어졌어? 이거 좀 안 좋은데? 너무 상도덕 없이 샀나보다 야 여기 사람들 놀라겠다 얘네 4원이면 사먹는 거 다른데 20원에서 살 때도 있잖아 말 좀 팔아봐 아까 그곳이 말이었나? 얼마주고 샀지? 방금 못봤는데? 너무 막 샀나봐 그래도 뭐 그래도 뭐 싸게 샀으니까 아 개놀랐네 씨 사막마을 중앙으로 가서 그 40짜리 한번 털어야겠다 저요 테크 없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하는 질도 몰라요 어 이거 50명 있었는데 어디 있었지? 기억이 안 난대 50명짜리를 먹고 싶은데 50명짜리를 먹고 싶은데 아 오지가 않네 아 분명 50명짜리 있었는데 위쪽이었나? 이쪽이었나? 아 은신차 진짜 많다 은신차를 좀 때려봐야겠는데 이거 한번 패보자 어 그냥 공격되네? 가자 아 너희 모래 밟는 소리구나 뭔 소린가 했네 잘했어 처리해 다리 아 아 초창되면 너무 위험하다 나 죽으면 끝이지 않나 생각니까 난 가면 안 되겠다 너희끼리 가라 여기다 있는 거 맞지? 뭐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아니지? 근데 이 숙격하는 거는 많이 만들만 하네요 확실히 잘 만들었네요 전작보다 훨씬 어 야 너무 잔인하나 야 불러싸고 찌르는 거 진짜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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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날라가? 어 진짜 맵 깊다 어딨는데? 거기 아이템 같은 거 없니? 내비게이션이야 어딨어? 얘야? 어 아직도 많이 남았어? 어? 어 글루 거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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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저는 못 찾게 나 못 찾아서 못 이겼다 옛날에 모드하면 쟤 찾아가다가 막 낑기고 그랬었는데 워밴드하면 여기지? 여기 아니냐? 어디 갔어 얘네 어디 갔어? 아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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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내줘 혼내줘 야 대장이다 야 물량으로 찍어야지 들어와 난 도덕과 결도 따위 하지 않는다 어디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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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멋있는 검을 끼는거지 탐나기? 죽어 아유 그거 맞고 죽었으면 너무 억울했겠다 그렇지 빅터리 야 오늘 엄청 많이 했네요 한 8시간 하지 않았나요 지금? 내리 근데 한게 없는거 같애 정말 신기한게 8시간을 내리 달린거 같은데 한게 없네요 어떻게 된거지? 흐으음 전른바리 말 대추 옷 오오오 기막히네 인근 뭐? 감기가 나아졌다 어하오오! 여기 있다 x4 본자 저기 있다 지금 나 물품이 아슬아슬 하네요 말이 하나 들어왔는데도 부대나 좀 올리고 아! 아! 말타네로 바꿨나봐 실수로 아! 말타네 싫은데? 꺼져 말타네 싫어 꺼져! 말타네 싫어 여기다 여기다 아!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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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정해 진정해 와 망토 처음 껴봐 천원이라고? 여어 신발 좋은거 나왔다 야어어어 이거 그냥 약탈자랑만 붙으면 이길거 같은데? 정사도 좀 쎄고 이제 어 겁나 느려 얘네 뭐야 이 정도야? 이 정도면 이길텐데? 가자! 야 손치킥만 하지 뭉치킥만 해도 이기겠다 가자 엄덕을 지나면 있을거 같으니까 어디야 어느 방이야 여기 이 방 맞지? 아 뭐 너 먼저 가야 돼 나 돌 맞으면 죽어 나 죽으면 알지? 그러니깐 월에서는 그냥 전투해서 내가 죽으면은 그냥 끝났었지? 남아서 전투 보고 이거는 후에서 생겼나봐요 모드에 있던건데 야 가 가 가 가 지금이다 야 정확하다 꽤 멀리 시작했나보다 야 아 야 야 왜 거기있어 어이구 어이구 이거 아닌거 같은데? 친구들? 아 이거 아닌거 같은데? 이거 맞아? 아닌가봐 아닌가봐 아니었어 도망가 도망가 야 존나 쎄 존나 쎄 도망가야돼 오우 야 존나 쎄 이거 이거 줄게 와 이거 뭐야? 무게 왜이래 이렇게 하고 대기하자 어쩔 수가 없다 무게가 안 찬다 이러면은 얘도 안 차? 야 말이 몇 마린데 이게 안 차 이씨 어 나 이거 위험한데? 대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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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야 근데 오늘 너무 한거 없다 공방이 저렇게 이득이 안될 줄 몰랐네 나는 그 벨벳공장 500원씩 따닥 들어오는 그 생각하고 또 무역해서 달린건데 이거는 나의 헛지랄이였구요 뭐 와 많이 올랐다 레벨업도 했나? 레벨업도 한거 같네? 저기로 가야겠다 선택지가 없네 상단 없냐? 지금은 이게 배후배다 이거 말한게 없다 지금은 모둠포로 팔구 야 돈 많이 드 많이 드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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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바만 사 길게 보지말고 어차피 돈은 쌓이고 있어 아 여기도 구원이야? 저기 왜 저렇게 싼거야 그러면은? 여기도 구원인데 뭐야? 여기 여기가 사 여기가 오원 아니었나? 왜 이렇게 싼거야? 왜 이렇게 싼거야? 아 그냥 다 사갈까? 느리.. 느리면 어때? 어때 가봐 천천히 가 와 와 겁나 느려 여기가 공부당하면 다 끝난다 와 마이너스 15원 와 극혐 공부당 공부당 개극혐 척척척척척척척척 이거 다는 안될거 아냐 어차피 빨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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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촉촉촉촉촉촉촉 와 이 많은 게 줄어드는 게 너무 역겨워 너무 역겨워 이 많은 병사들이 줄고 있어 금액이 안 줘 줄 정도로 밀어 넣어도 안 주는 게 너무 역겨워 600원 됐다 병사도 채웠고 돈도 채웠고 갑바를 사고 싶은데 갑바 마지노선을 좀 정해놔야겠네요 얼마 정도로 구매를 하면은 이제 바꿔 팔지 살 수 있으면 돼 길게 안 봐 6,500원이다 어 6,500원이 마지노선이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와 양이랑 속 겁나 비싼 것 봐 아 먹을 거라 빼버렸네 2,000원만 더 벌면 돼 솔직히 금방 버는데 와 가지고 그냥 공물만 사면 되는 거 아냐 솔직히 기대 많이 된다 그니데 솔직히 기대 많이 된다 그니데 야 웃긴다 근데 공물이 나는 8원이 진짜 싼 건 줄 알았는데 8원은 비싼 거였어? 말 좀 팔아봐 아 사막마을 아 빠르다 엄청 빠르다 공물 음 퀘스트가 좋겠다 사냥은 초반엔 퀘스트를 깨는 게 중요하네 좋은 퀘스트를 잘 만나서 와 저걸 맞추네 도착으로 잡은 거야? 대박 아이고 아이고 개 으이씨 야 왜 이렇게 튼튼해 이 새끼들 아이고 머리카락 사이로 빠져나갔나봐 대박 머리에 무적판염 있어 엄청난 머리야 어디 내 병사들을 얼마나 쎄졌남 아 숙련된 전사 어 이거 제법 제법인데 얘네들? 3티어가 맞네요 척후병이 던지는 애였구나 아니 이게 이거밖에 안 돼? 오 이게 뭐야 왜 1로 떨어져 또 보면은 3까지 올라왔다가? 모르겠네 봐도 아 아 세모로 변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씹어 깜짝아 헉 세모다 아 이러면 돈 쓰면 안 돼 갑바입어야 돼 아우 40명 여기는 뭐 어떻게 파니 헤엑 여기도 곡물 저렇게 파는 거야? 와 와 대박 속도 겁나 빨라 40명인데 erre ważne 겁나 빨라 40명의 속도가 아니야 사일리 나라로 달려 런 뭘까π 빼고 다 팔고 병사비 거의 풀이다 재수없으니까 43으로 맞추고 야 곡물 싸졌네 아이쌍놈의꺼 이거 2천원 야 말 거래가 끝내준다 100원에 사서 150원에 팔고 있는거 아니야 상단을 좀 만나야겠는데 이 정도면 저기도 한번 가봐 물고기 팔잖아 그냥 19원에 팔렸지 나가면 안되네 하아 딱 갑박까지만 사서 출가하면 될 것 같은데 딱 갑박까지만 사서 나가면 될 것 같다 팔아 거슬려 사장하기 좀 애매하다 지금 우리 우리 팸 다 어딨어 아큘란 갈렌트 라게타 어이구 얘들도 나름 고생 많이 한 애들이야 너는 뭔데 양손이 오르는거냐 크흫 아 그리고 이거 왜 비용 왜 이래 진짜 아 혹시 내 부대에 아 이거 그냥 순수하게 수익으로만 들어오는건가 마이너스가 없네 40원 들어오면 내 부대가 가격이 포함된거구나 아 그렇구나 아 아 아 어이 되게 좋네 그러면은 예전에 벨벳 그 수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뭐 엄청나네요 슬슬 레벨업도 하고 해야겠다 동료들도 다 모아서 버스콜 한번 땡겨야겠네 명성도 쌓아주고 오늘은 약간 이 게임을 체험해보는 느낌이었구요 아 재밌게 즐겼습니다 자 뭐 동네 중에 혹시 이 동네에 사는 애 있나 갈렌트 라게타 뭐야 도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구분이 안된다 라게타 이쪽이고 갈렌트 라게타 아 야쿨라였나 뭐 이쪽 아니었나 어 야쿨란 아 다시 이쪽에 있네 일로 나가면 되겠다 그냥 회수하러 가죠 찌끄레기들 회수하러 갑시다 아 이거 곡물좀 살래? 아 곡물은 가져가자 곡물이 아무리 안팔려도 여기보다는 훨씬 비싸게 팔리지 뭐 5원 주고 샀는데 자 동료들 회수하고 아 이거 유튜브에 업로드 어떻게 하냐 아 이거 유튜브에 업로드 어떻게 하냐? 겁나 오래 걸려서 아 이거 유튜브에 업로드 어떻게 하냐? 겁나 오래 걸려서 그게 좋네요 어 나는 약간 이제 예전에는 물건을 만들고 뭐 그런게 있었잖아요 내 금액이 순수익이 순수익만 표시되는지 몰랐어요 재료비 같은거 다 이제 빠지고 그렇게 해서 약간 마이너스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괜찮네 그러면은 검사 데려갈까? 검사가 있네요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 얘기를 할건데 발설하면 화를 잘라버릴거야 라고 합니다 헉 겁나 세대 33살 나는 하늘로부터 재능을 받았어 나는 그리고 이제 살인청부업을 했고 불명의스럽게 암습을 한게 아니라 정면승부를 했지 400원이면 돼? 너처럼 쎈 애가? 너 정말 싸구나 자 와 대박 와 대박 와 대박 돈이 돈이 거의 모이고 있어 벌써 대박 올라가자 말도 충분히 있고 속도마도 있고 올라가서 그냥 아큘란으로 갑시다 쭉 45명인데 누가 때리겠어 이제 내 목숨을 올리려면은 자기 목숨을 목을 내놔야될 것이야 이제 만만치 않아 이제 캐스트 어떤걸 받아도 어지간해선 다 할 수 있겠다 진짜 오래 걸리는 약간 번거로운거 빼고 해적이랑도 싸울 수 있... 그건 아닌가? 빨리 가자 숙소적 이렇게 봤는데 숙소적 잡으라는 캐스트 합니? 없군요 이제 이미 나한테 기대하는게 없나봐 너무 다 말아먹어서 좀 말아먹긴 했거든요 이거 시간이 지나도 그냥 제자리에서 대기하고 있겠지? 지금 여기저기 왔다갔다 그러는건 너무 번거로워 애초에 왔다갔다 걸을리가 없잖아 자기가 이제 부대에서 이탈 됐는데 어떤 미친놈이 조용히 있으면 되지 이탈된 주제에 돌아다녀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다른 선수집 갔다 다시 돌아오면 한바퀴 돌아오면 아직도 동료를 못찾았나 이러면서 알고보면은 찾은 다음에 한 번 더 해체된거고 자 다 데려왔습니다 왼쪽으로 무기를 좀 갖고 싶네요 갑바가 먼저긴 한데 서부식 패딩코트 어때 야아 나 이거 입을래 와 이걸로 한꺼풀 벗었습니다 장비도 꽤 얻어졌구요 좀 저렴한 팔복이랑 망토는 비싼걸로 아예 사둘까? 목표를 잡고자 잡고 해야지 너무 생각없이 구경만 하면서 했더니 너무 약하거든요 지금 신발은 정말 강하네 와 장갑의 팔방어력이 이렇게 높아? 망토는 어디있어? 망토는 뭐야? 아 이게 망토야? 야 망토는 쓰레기 까진 아니네 망토 이것도 세네 800원 밖에 안해 아이고 이게 제일 센거네 더 센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렇게만 하자 와 어울린다 쌀포대 뒤집어쓴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이걸로 방어력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방어력이 이렇게 나오네요 28, 36, 18, 28 뭐야? 뭐가 18이야? 머리 이게 몸통 판정인가 봐 그럼 이건 뭐야? 아아 28? 이게 아니지 이게 머리가 맞잖아 이게 28이고 이게 몸통 이게 팔 아 이런식이야? 헷갈리게 해놨어 팔만 조심하면 애지간해서 안달겠다 약한 애들한테는 이렇게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오늘 꽤 나름 잘 나왔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냥을 할 수 있겠네요 한번 해적이랑 싸우는 거 못하고 동료 다 모았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 튜토리얼이었습니다 구경하는 거였어요 다음화에서 보도록 하죠 뿅!